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 개! 안녕하세요. 저희 셋이 뭉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여기서 저희가 아이슬란드에서 정말 최루트코신 김동진 해설이형을 함께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같이 하는 거예요. 1시간 전에 귀국해서 공항에서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역시 역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게 대한민국 제1공항 종로공항이죠? 종로공항에서 바로 오셔서 이제 공항열차 거기서 1호선을 타고 오신 거죠? 공항철도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10만이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드무신님! 박상현님! 박상현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시작하자마자 정말 이 닉네임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블루마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3! 3! 3! 감사합니다. 소리가 너무 크다는 말씀해주시면 제가 열정이 터질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김민규! 100개 고마워요. 돌교래! 3번의 마린보이! 오늘 화이팅! 100개 감사드리고요. 어제 정말 멋진 대결이 펼쳐졌고 정말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오늘은 저희 셋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준결해드립니다. 네 어제 감기 보면서 오! 회린님! 회린님! 상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린님 진짜! 어디 계셨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들어오세요! 우리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회이지에 오셨어요! 회린님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너무 감사드려요! 도웁지 화이팅! 충분히 오늘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준오빠 내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원해주면 저는 오! 샤방향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질기가 막힌다.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이 샀습니다. 다 어디로 가냐면요. 화질과 퀄리티로 갑니다. 저희가 직원까지 늘리면서요. 저희가 예전에 여러 가지 공략했던 거 다 지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99개 감사드려요. 99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경기가 너만 총나 팬다! 첫 대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가짐 가슴에 새견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텐션 업! 감사합니다. 모든 걸 다 하면서요. 저희도 따라갑니다. 이렇게 패실 줄 몰랐어요. 계속 때려주세요. 찰쓱 찰쓱 계속 맞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둘님 50개 감사합니다. 하나둘님 50개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제 명경기가 있었고 오늘도 대회 개요하면서 선수들 또 멋진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어제 펼쳐진 경기 하나하나 다 다시 되짚어봐도 진짜 멋진 경기 많았던 것 같아요. 이톨 엄청난 경기 키마율 너무 잘하고 그리고 박사장은 왜 낀 거야 도대체? 왜 껴가지고 저희도 거기서 껴가지고 어떻게 막 호적거리다가 그래도 결국에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삭발을 면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김석태 팀이 한번 치킨 가져가면서 역시 오 이거 진짜 재밌겠는데 네 오늘 오늘 또 1.5배율 적용되는 날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정 밥통에서 움직이는 밥통까지 오빙 밥통 굿플레이 많은 분들이 찬사를 보내셨어요. 정말 최고예요. 너무 기대됩니다. 코드컵도 지금 너무 재밌고 코드컵! 저희가 뭐 시작하기 전에 우선 아 이리 오게 감사드리고요. 아 정수환이 형 혼자 아이고 어 네 누드컵이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우선 대회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회랑 지금 어제 경기 결과 정리까지 저희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4천만원 2등 2천만원 다시 봐도 역대급이에요. 아니 딱 이틀 일정인데 이게 상금 실화니까? 네 역시 코드컵 스케일 진짜 기관을 통해 아즈라베 코드컵 타이거, 가입인 뼈 수의팡님 그리고 수트 아즈라가 후원해서 또 거기다 아프리카TV가 함께하는 역대급 배그대회 오오오오오 변상 오오오 변상님 어제 보고 요추 변상님 이 변상은 잊지 못합니다. 이 변상은 잊지 못합니다. 500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김성태가 역대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역대 원탑. 원탑! 최고 스케일의 대회입니다. 어? 한번 해주시겠어요? 조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트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랑합니다. 동전자.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점수 세트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1등 12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배라서 충분히 어제 약간 못했던 혹은 저조했던 팀들도 한판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어제 포인트격차가 좀 벌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한판 뒤집기가 가능한 거예요. 네. 감사드립니다. 고 20cm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탱구님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0만 가자! 30만 가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 결과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김복희 팀이 1위 달리, 김성욱 팀 2위까지 치고 올라가고 만조욱 팀이 3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박 사장도 사실 최하위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본인이 하드캐리 하면서 4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토탈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치열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점차이 안 나요. 약간 뒤로 처져 있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오늘 진짜 잘하면 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싹 다 바꿔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경기 결과까지 정리해드렸고 자 이제! 오늘도! 따랑해! 따랑합니다! 따랑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사랑해! 감사합니다. 언제 떠날까요? 오늘 6개 매치 기다리고 있습니다. 6면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처럼 3개 매치하고 지고 3개 매치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9시 7분이고요. 선수들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8분에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1분 뒤에 가겠습니다. 1분 뒤에! 파이팅! 레알 님! 저 레알이랑 표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레알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방송 비제이한 지 이제 3년 차가 좀 됐고요. 와! 쵸비! 쵸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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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쵸디디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3개 접수할게요! 3! 3! 3! 3! 3!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밌게 좋은 주님 감사합니다! 야! 로히키님! 이리 오시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뒤에 시작하니까 저희가 얼굴을 이렇게 드리밀고 인사드리는 이유는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 쵸비가! 오늘 미쳐날디면 돼요! 일로다 재벌 되시겠어요! 진짜! 역시 쵸비다! 우와! 짜쓰! 짜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비제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준이현이 머니 이렇게 좀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 수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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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드려요! 다들 화이팅! 슬알보님도 3! 3! 3! 3! 3! 3! 3! 3! 네! 중계진스 할머니 50이게도 감사합니다. 노캠 최강수 팀 화이팅! 자! 그사이에 지금 경기준비지 마무리가 됐고 자! 오늘 준비된 이제 매치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야! 첫 번째야! 데이투의 첫 번째 대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경기 파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와! 아린 선수는 가만히 보고 있고 학살과 안녕수야! 서로 맞추면서 안녕수야와 커플댄스를 하니까 화정이 학살을 쳐다보면서 맞춰요 함께하고 있죠 타이밍 어긋나죠 자 이제 바로 시작됩니다 팀 이모트 테라브론카를 시작으로 해서 몬테노에 불어가는 비행기 경로입니다 22초 후에 대이토 첫 번째 매치가 시작됩니다 7라운드 대결이에요 어제 키포인트 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1위가 김복희고요 2위가 김성태입니다 그리고 3위가 낮종우 4위가 박사장 여기는 따로따로 서로 눈도 안 맞아치고 지금 따로가요 땡지 예솔 어제 또 핑크빛 넘치는 브리핑 땡지 선수가 기절을 하니까 김성태가 안 버린다고 거기에 심쿵한 여성 BJ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진짜 눈물 나죠 버리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함께 간다는 것 자체가요 팀원을 보듬는 네 그런 케어가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좀 따스함이 좀 있어줘야 되고요 네 크루즈 제바에 치자구레사 하시엔더 산 마틴 쪽으로 비행기 좀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리죠 그리고 지금 뭐 좀 저조한 성적이더라도 어제 굉장히 연습을 열심히 하고 진짜 진지하게 게임에 임하는 팀이 한 팀이 있거든요 뜨뜨뜨뜨 팀 현재 11위입니다 현재 지금 11위고 이 팀이 그런 멤버로만 보면 굉장히 화려한 팀이에요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그 뭐 제보를 듣긴 했는데 암순 선수가 우통을 벗고 게임한다고 진짜 완전 이 전집중 상태 네 맞습니다 배그에 그만큼 진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일을 낼 수 있을지 어 정말 어 뭔가 좀 이 조합에 있어서 그 느낌 자체는 그냥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남순도 예전에 하창 배그할 때는 그래도 조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요즘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어 이거 한유주가 향일은? 이거 다른 인원들은 총 갖고 와서 한유주 제거하지 않는 이상 근데 향일은 도망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뜨뜨는 집으로 자신이 본 집으로 귀환했다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네 집에서 좀 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하시앤더 향일 선수님 봐주고 오 몬테노에 보여요 14번 팀 이 팀 스윗두박 강만식 김유디 이런 위치라면 김성태 팀이 사지 쪽이나 높은 고지대 먹으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편하겠는데요 네 서로 지금 여기서 일단 서로의 존재를 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미니 뉴스 하고요 저게 M16이에요 알고 있는 거 2층에서 확실히 보고 있어요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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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모르면 맞아 아니 딱!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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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좀 내주세요 아까 전에 음악 끄면서 끄신 것 같은데 네 소리 좀 내주세요 네 나고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장면이라서 저희가 잠깐의 소리를 내렸었어요 소리를 너무 잔인한 장면이라 바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 놀라실까봐 네 왠 처음부터 딱 소리하면 깜짝 놀라거든요 맞습니다 예열 좀 하시라고 네 그렇죠 여기서 한유주 지금 현재 위에 있다는 거 서로 눈은 마주쳤거든요 한유주 근데 전체적인 정황이나 구도를 봤을 때는 날씨로 치면 지금 흐림이거든요 네 도망가지 못하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려오고 위치를 좀 바꿔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첫 싸움 여긴 차량 타고 엘 아자르 쪽 그 도로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12번 팀 다노리, 한유주, 구루미, 나무늘봉순 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한유주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차량을 불려서 가야 되는데 방금도 차량 그냥 지나쳤죠 그렇죠 이 팀이 지금 최하위예요 아 이번 느낌 자체가 좀 랜덤박스예요 야, 이거 언덕 올라가는 것도 오 다시 알아서 좀 힘들고 향이는ちょっと 떠나가네요 오 벗어났어요 어 그리고 향이 빠져나왔네요 자기장도 사실 사지가 많이 걸려서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마감되는 그런 자기장인데 네 다누리가 오 아 이거 좀 잘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1번 팀 여기서는 전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오 선수가 좀 있고요. 거기다가 누구에게도 만만치 않은 만만 선수, 그리고 쿠쿠다스.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래도 평창도행에서 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어제 경기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최하율을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두 경기 형수 좋은 모습 보이더니 4등까지 올라섰어요. 그렇죠. 그래도 원래 치킨각이었는데. 맞아요. 성상오더. 운전 기가 막히죠.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이거 다시 돌아와요. 박통! 항상 이렇게. 정말 이제 밥통에 뚜껑이 열리듯. 박통! 뜸들이는데요. 오늘 밥이 형이 차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주고. 여기서 최초 파밍인가요 벌써? 4분 지났는데 최초 파밍! 굉장히 스피디한 운영이죠? 느림의 미약. 남들보다 느리가. 남들보다 낮게. 빠르다고 빠르다고. 너무 너무 빨라요. 눈이 쫓아갈 수가 없는 정도의 운영이에요. 그러네요. 자 여기 복희와. 꽃님. 여기 숨겨진 또 보물을 학살 선수가 너무 잘해주는 바람에. 네. 복희가 힘을 크게 얻었죠. 네. 그렇죠. 얼마나 빨랐으면 이 4분이 정말 순식까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5분 되거든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냥 차 뒤집는 것만 봤을 뿐인데 너무 빨라서요. 그러니까요. 벌써 막 경기 구역이 제한됩니다. 네. 너무 빨라요 지금. 두번째 사기장으로 넘어가려고 그러죠. 아 여기서 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1번 팀이 근데. 1등을 달리고는 있는데. 그렇지요. 응원은 많이 못 받고 있어요. 많은 팬분들이 학살 군대 보내기 운동. 거기 좀 가입을 해주셔가지고요. 언제 갔냐고. 지금 학살이 우승이다.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지수 보행 해설위원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분이. 화정. 이번 방송은 꼭 잠자기 전에 챙겨본다. 어. 네. 음. 네. 우리 지수가. 사석에서도. 어. 화정 BJ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동준이 형도 했습니다. 네. 한 번 봤다고 했습니다. 한 번 봤다고 했어요. 예. 야. 한 번 봤다고 했어요. 뭐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보셨다고 그냥 지나가다가. 할 수 있죠. 뭐. 그게 좀 어차피니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배그에 대해서. 배그에 대해서. 저는 지켜주세요. 네. 자 여기서 이동 중이고. 네. 자 여기. 15분. 자 그래서 어쨌든. 좀 빠르게. 오 이거 9번 팀이 먹고 있는 곳이. 사실 프로 팀들도 좋아하는 곳이긴 한데. 지금 먹어가는 레벨 자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지금 내렸고. 여기서 파밍 시작하고 있습니다. 9번 팀. 지승. 수찬. 이경민. 안녕수야. 자 4시 같이 내려서 파밍하는. 오 여기. 어제 경기를 보면서 든 생각은. 역시 그냥. 좋은 위치 먼저 자리 잡은 게 최고구나. 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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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결국. 어떤. 팀의 중심 역할을 하는 선수가 없으면. 나머지 선수들은 좀. 오압지 조리되는구나. 아무리 박사장이 꼈어도 그렇지고. 3대2는 그냥. 그걸 지는 거 보고. 쓸리는 걸 보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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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티어의 그 중요성. 하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뜨뜨뜨뜨. 근데 뜨뜨뜨뜨. 약간 조금. 본인의 본 실력보다. 50% 밖에 못 보여준 듯한. 그런. 50%면 좀 많이 쳐준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뜨뜨뜨뜨. 난 뜨뜨뜨. 진짜 잘하는 거 같은데. 왜 대회 때 이렇게 생각보다. 아니 왜. 그리고 전원이. 여기 속해있는 전원이 중심이에요. 진짜 우승기가 거의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는 진짜 침팬이에요. 입 꽉 깨물었다고 해요.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그 각오. 돌격하는 그 방식이. 남들과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네. 네. 항상. 인텔리지. 한 그런 모습보다는. 약간. 본인의 피지컬을 활용한. 네.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본능 플레이. 맞습니다. 느끼는 그대로 가는 그런 플레이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미라마의. 짐승같은 플레이.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보통 짐승이 한. 날짐승같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뭔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또. 또다시 태어난 김성태의 어떤. 메인오더. 저는 좀 한가지 걱정이 되는게. 여기서 만약에 우승을 못하고. AKL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오더한다고. 할까봐. 아. 아. 오. 성실함의 아이콘. 어. 김유난이 또. 염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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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보성 정말 짱성질한다. 역시 영짱성이다. 오히려 한 명을 주고 여기서 낚아채면 팀 분위기는 살아날 수 있어요. 이제 연보성에게 남은 건 4,5도가 남았습니다. 한 명 던지고 2점 얻었으면 괜찮은 플레이죠. 그것도 연보성과 2점 바꿨으면 정말 잘한 플레이예요. 매 매치마다 그렇게 바꿔도 12키를 얻을 수 있어요. 남는 장사. 오! 그렇죠. 여기서 숨은 실력자 감스틱. 와 여기 오토바이 타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앞만 봅니다. 옆을 안 봐요. 오로지 이제 방송만 생각하는 방송 천재, 방송 괴물 옆을 안 보죠. 그리고 항상 투신 선수와 같이 합숙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아까도 투신하고 같이 있던데? 투신이 같은 옷을 4일 동안 입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옷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테너웨브 중심으로 잡혔습니다. 오 이거 진짜 이지상이 아까 전에 먹었던 그 창고 나쁘지가 않은데요? 네. 여기 안쪽으로 들어온 팀들이 있고 지금 1번 팀, 박사장 팀도 늦이 막히고 있어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9번 팀이 자리 잡은 위치가 전략적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지역이 아닌가, 이 지역.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또 정중한 근처이기도 하고요. 오 다누리 D. 자, 다누리. 지금 최하위 예약 팀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마감된 곳이 너무 많아서 아, 저 앞은 황천팀이고요. 아, 저 앞은 황천팀이고요. 안 될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가끔은 로비예요. 아, 나물누봉수가 어제 막 울었다고 들었어요. 일단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이렇게? 높은 대로 가는 게 맞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왜 헤매고 있어 지금? 네, 들고 들고. 감스틱으로 갑니까? 감스틱으로. 안 돼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어떤 선택? 차라리 끝까지. 어? 자, 어느 쪽으로. 주유소가 또 끝나요. 감스틱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감스틱. 네, 감제탑. 네, 여기서 이제. 예, 여기서. 모든 걸 좀 보관해. 오오오오오오오. 요요요요요. 두 선생. 썩이! 아, 썩이가. 썩이에게 일격을 받은 다노리. 다노리는 안 되는데. 다노리가 갔으면요. 아, 어미새가 사라진 거예요. 끝난 거죠. 아! 아! 나물누봉순. 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한 번. 어, 김기훈? 여기서? 어? 겁살스러지잖아. 아니 이거는 지금 대체하고 있는 10번 팀이 쏜 게 아니고 11번 팀. 저 멀리서. 2층 집 벽돌 쪽에서 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아, 김기훈. 김기훈. 멀리서 맞았습니다. 집 안에 있었으면 됐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호기심이 많은 선수예요. 아, 그렇죠. 상대하고 대체하고 있다 보니까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나와있다가 당한 모습. 그래서 김민규가 어떤 플레이를 해줄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워낙 이 감각이 살아있는 선수거든요. 김민규는 또 기대 안 할 때 은근히 잘해요. 그리고 랜딩 선수가 굉장히 좀 도망가는 걸 잘하거든요. 맞습니다. 김보키가 생존 시간이 2시간 37분인데요. 김민규가 2시간 40분으로 생존 왕입니다. 전체 1위예요. 네. 생존 전문가입니다. 죽질 않아요. 어제 두 번째 경기였나? 혼자 살아나와서 마지막에 좀 아쉽게 2위에 머무르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전까지는 끈적인 생존 능력을 보여줬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민규가 게임 감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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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정말 이 생존력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 예. 아, 예. 아, 예. 지금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지. 그 정도로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정말 지가 막히게 살아요. 어쨌든 지금 호족조역 네. 여기 연보성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는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13번 팀입니다. 깨박이 복원이, 다난현 거기다 브레인, 김유난인데 까박이 둘은 퇴근했네요. 그러니까요. 둘은 사라졌습니다. 김유난 자, 자기네 바뀌는데요. 몽테노예보, 벽돌공장 어느 쪽으로 갈까요? 오! 알았죠? 이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갔네요. 3번 팀 위치가 또 굉장히 좋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동쪽으로 다음 자기장이 쏠리면 이후에 동선 자기가 좀 어렵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자리 잡은 위치가 가장 고지대이기도 하고 네. 김성태 근처에 자리 잡은 다른 팀들이 방패화기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어서 7천만 원 쓰레기집에서 한번 내려보고 가겠다. 보족조염 저라댓!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배그에서 EID를 보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네요. 16번 성강, 치킨성강 한번 자, 지나가면 위험하네요. 랜딩! 랜딩! 짬밥이 얼마입니까 랜딩? 김민교의 화킬 막타 대단하네요 김민교 막타는 김민교죠 역시 막타는 김민교 CS먹던 실력 어디 안가요? 지금 이 선수는 정말 어제 이토 선수의 대결을 라인전하듯이 하거든요 네 그 마치 모토로 올라가는게 파워에 붙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싸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찌어찌해서 들어갔는데 어찌이기도 하고 윌리아 미치기도 합니다 아 들어갔는데 밀밭쪽 위에선 내려와요 자, 냉선 위쪽에 또 여기서 포스를 보여주신 팀들이 좀 있거든요 와, 난잉은 진짜 어제도 그렇고 와, 참 네 어제 라이딩샵 하면서도 깜짝 놀랐었는데 네 지금 여기서요 남순이죠 자, 두단 오, 만지기 좀 받은 상황에서 세워드림 들어오게끔 봤어요, 하니 남순을 어, 치고 갔고요 오오 오, 지금 예나 토끼예나 토끼예나도 아, 어제 경기력이나 뭐 성적이나 이런 것들 맘에 안 들었거든요 토끼예나 8등 아, 노래하는 코트 지절 춘바트에게 춘바트 수류탄 춘바트 수류탄 춘바트 수류탄 아, 춘바트 춘바트 춘배드 아, 춘배드 어, 근데 서로 교환은 했어요 오오 제가 그렇다면요 뜨뜨드의 수류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뜨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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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줘 아, 이게 원바운드 아니 뜨뜻 어, 어? 어, 이거 뜨뜻 잡지 않대요 아니, 뜨뜻 아니, 뜨뜻 지금 혼자 남았어요 체력 그만큼 아, 준바트 기조라고 케이 확실라고 뜨뜻 뜨뜻 여기까지인가 어, 이거 뜨뜻 자기한테 아, 뜨뜻 여기까진 것 같은데요, 뜨뜻 아, 이거 좀 최악의 상황입니다 수류탄 하나 남아있는데 그래도 뜨뜻 수류탄 하나 남아있는데 그래도 티가 살아났습니다 네 백은 무법죠 여기 살아남았어요 아아 아아 뜨뜻 수류탄 하나 까야 되지 않나요? 아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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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 그래도 뜨뜻 아, 그래도 이건 이건 제압 당할 것 같아요 아아아아아아아아 뜨뜻 뜨뜻 아아 진짜 이만큼 이렇게 진심인 팀이 없는데 네 아, 쉽지 않네요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거든요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앞으로 달려야 되는데 지금 후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자기장이 넘어가 버렸죠? 네, 위치가 네 위치가 6번 팀, 박라닝 팀이 가장 유리한 동서남북 다 쏠 수 있고 맞아요 그쪽의 후미를 감스트가 쳐다보고 있어요 어? 갈비뼈 능선에서 네 4번 팀 음 음 그래서 턱 밑에서 붙이고 뭐 그런 플레이는 가능한 위치거든요 네 네 네 4번 팀의 플레이가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나쁘지 않죠 어제 진짜? 아니 어제 진짜 다 맞췄어요 맞습니다 정말 정말 미친 듯이 맞추더라고요 4연속 맞췄나요 제가? 그 건방진 표정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지수부에서 그 카메라 지금 노려보면서 그 표정 있잖아요 나란 녀석이다 야 어? 랜딩 다 정리하고 있어요? 오 랜딩 역시 역시 짬밥으로 게임하는 랜딩 네 베테랑 FPS 음 그렇죠 선증인 여기도 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계속해서 3번 팀의 위치 고지대라서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레드빌리알로 찌르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성태 팀 벽돌공장 라인을 먹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근처는 아직 오 예 이제 들어가고 있죠 네 오 좋은데요? 오 이쪽이 좀 비어있거든요 김성태 바디체크 요기요기 요 라인 요 라인 요기 괜찮거든요 사실 AK 할때는 과감해 주지 못했는데 이만큼은 굉장히 과감합니다 오 최고 자 몇 대 맞았지만 쭉쭉 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살아남아야됩니다 철구 그리고 벽돌공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오 박사장 쪽으로 철구팀이 붙는데요 철구 오 조용 살아야되요 맞지 말아야됩니다 자 박사장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열렸습니다 자 걸포팀과 한판 쾅 코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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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장 예 위에서 어떤 선택 어떤 선택 클라스 한번 보여주나요 코앞에 아아아아아아아아 수현장 후안의 술탑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박사장이 호암의 술탑 아아아아아아 진짜 제대로 달렸는데 아 그리고 어 어 네 철구 던지고 걸포 오오 걸포 혼자 남았어 최후의 전사 걸포 저전사 걸포 아아아아아아아 여기서 저기 박사장이 정리를 해왔습니다 박사장의 매서운 플레이 아 철구 너무 맞았어요 아 공약을 피하기 위해서 박사장 진짜 투원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김성태가 학사를 정리하고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싸움이 정리된다고 한대 스푼 팀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어 자 김성태 스냅 스냅까지 끌어내면서요 보키가 킬스킬 오오 하하하하 보키가 잘 패서요 그리고 자 꿀탱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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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아아 만식 예 샷감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아 지금 한 세 팀 몰려가지고요 뒤쪽까지 네 어쩔 수 없어요 보키가 다 쓸어 담으로 가요 지금 김보키 오오 여기까지 수힛 여전하던데요 수힛 너무 잘했어요 보면서 놀랄점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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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그 중심부로 갔습니다 김성태 거의 중심부거든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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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연속 치킨이잖아요 이러면 그리고 오오 6경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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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전투를 해야되는 구도면 3위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아래쪽에서 올라가서 이게 정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근데 나는상윤의 경기력 자체가 계속 날로날로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힘으로 한번 뚫어가는 것 같은데요 상윤도 이런저런 게임 다 잘하는 재능력 스타일이에요 맞습니다 자 위로 지금 올라가는데요 자 여기서 그 턱에 붙이는 플레이 감스트 팀이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감지 탑 역할을 해주는 선수거든요 자 이 선수가 있어서 팀에 또 브리핑을 좀 자야 되는 거예요 파스탑에 서죠 난이 기절당한 상태인데 지금 당장 못살리고 있거든요 이게 좀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코앞에? 코앞에? 언더소 수창 쓰러지고 나는 상윤! 와 어 그래도 아직 상윤이 있어요 상윤이 있어요 이거는 좀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윤 선수가 지금 야림 김민교가 또 킬로 걸리고 있고 와 그렇죠 막 타사냥꾼 맞습니다 어어 아아 풀탑니다 여기까지 살기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아하 왓사연에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15번 팀 탈락 그래도 코트인데 파킹 찍고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맞습니다 자 예술 선수도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왼쪽 주택단지의 어떤 혼전 양상을 3번 팀이 다 받아 먹었어요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3번 팀 네 그리고 4번 팀과 6번 팀이 지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일촉짓발의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거기서 치열하게 격전이 펼쳐지면 자연스럽게 3번 팀이 미소를 짓겠죠 어이거 이거 진짜 김성태 팀 우승 가능성 50%는 되는 것 같은데요 감스트 팀 네 자 여기 여기도 중요하고 아여여여여여 이제는 감스트 팀 6번과 4번 6번과 4번도 중요하거든요 네 네 왓사연 지금 4킬 주보리 선수 남았거든요 여기여기 트시 죽었고 자 이제 감스트가 모든 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썩이가 이걸 다 쓸어 감스트 감스트 감석이요? 아 또 조합이요 조합이요 네 감스트 이 감석 조합이 이번에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감이 썩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 그 정도로 여기서 왓사연 역할을 워낙 잘해주고 음 오 그래서 어쨌든 김민규가 박사장을 뚫어낼 수 있을 때 레드릴리아 북쪽으로 한번 붙일 수는 있거든요 네 오오 2번 팀과 16번 팀도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요 네 와 그리고 감스트 도망가고 있어요 어? 네 썩이가 차 타고 도망가버렸어요 네 지금 최고의 판단? 네 지금 최고의 판단 하고 있어요 아 이거 그래도 감스트! 감스트! 아 네 저비에서 지금 왔어요 종료됐고 2번 팀 전멸 네 창희가 백테크로 한번 걸고 그 다음에 박사장이 막타치겠다는 그런 전략인 거 같은데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음 지금 여기 3명 집안에 있습니다 팀장상 hij complexity 인간 와비 역할인 것 같은데 네 와 박사장! 박사장 완전히 오늘 박사장이신데 날아다니는 게 오늘? 오늘 혼자서 3킬 자 그래서 연막다리 뿌리고 우측으로 도주 네 아 역시! 박사장 맞종욱과 김민교 도주 응 바꿔주고 소찬 향해진 박사장이 있거든요 왼쪽으로 멀리 돌아오는 선수의 모습도 있고 이렇게 많은 팀들이 계속 치열하게 교전을 펼치면서 서로 간 전력이 좀 갉아먹히는 가운데 2툴 남아있습니다 3번팀은 건재하거든요 16번팀 치킨을 가져온 기록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눕을 수가 없는 그런 위치이긴 한데요 16번과 17번 이거 뚫어낼 수 있나요? 자 로아도 위치가 더 나쁘지 않고 어 인원 배치를 조금 너무 넓게 한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한 점 집중으로 갑니다 한 점 집중으로 와요 이거는 2툴 날카로운데요? 어 이건 그냥 다 쓸려요 14팀 지금 아니 17번 지금 김성태가 여기 박 어 야 김성태가 박사장이 정리 야 공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서 자 그래서 향해 밖에 안 남았고요 지금 17번팀 난리 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력 분배했다가 한ечно 제가аются 채화 앞부리 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연막탄 뿌리면서 이걸 힘으로 또 민겼다고요? 야 이 전진 세화도 위험하고 김민교 오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 instances 오오오오오 Overwatch 오우 woods 에어 라이브로 웅 웅 와우 5 잠시 2 어 오우오오오오옹 제너럴 깨 아웃 깨다이 응 세아도 이제 도망가고 있죠 네 자 여기 누워있는거 어 누워있는거 봤거든요 자 이톨이 수류탄 하나만 아 수류탄도 필요없네요 너무 누워있었어요 이톨 진짜 말도 안되게 잘하는거죠 어제도 진짜 말도 안되던데 네 놀랄 정도로 네 어제 개인 방송 이톨 선수가 15,000명 찍었어요 와 진짜 엄청난게 활약 네 그리고 김민교 네 그리고 김민교 번져주고요 주척 포킹 어 구션 아아 김민교 와 맞춤 마무리 마무리 어 진짜 김민교 생존 왕인데요 그렇죠 지금 어시올렸죠 네 와 그리고 여기에 장동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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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향이가 진짜 집요해요 저는 봤어요 자기장 밖까지 나가가지고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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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가 죽었어요 이제 예설이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네 다 된 밥에 코가 빠진 격이거든요 네 그리고 잊으면 안됩니다 윤종이 남아있습니다 음 예 윤종이 있어요 윤종이 유선이 유선이도 허리 잡아주면서 나올 때를 잘 때려주고 있거든요 아니 이 털 뭐 오이킬 막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김민교 있는 라인까지만 한 16권 팀이 가져가는게 된다면 이거 치킨 가능해요 이 털 오오 이 주상 서기 감스트 숨어있고 아 예 어 파연병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 서기 투하패! 감스트는? 감스트 하나 있죠? 배짱 대단하죠. 감스트 있죠? 와 이 톨 계속해서 외곽에서 정리하는 거 보세요. 상대는 난이. 저 누워있습니다. 감스트는 안 발치 없는 것처럼. 자, 자석 부리면서. 난이 다 잡은 초대박이에요. 위치 바꾸고요. 지금 감스트 선수는 여기서 벌어오 하고 있죠? 감스트 선수가 사플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신데요. 자, 여기 움직이면서요. 몸 풀고 있습니다. 인직 인직. 워낙 항상 이렇게. 굼직 굼직. 성실한 선수거든요. 와. 이지상만 잡아내면 그래도 감스트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지금 또. 3번 팀 지금 또 기절 당했는데요? 아, 예. 손이 마무리 했는데. 아, 틀났어요. 이지상 감스트 아하. 상냥이한테 진짜 뒤통수를. 네, 네, 네. 오, 엄청 세게 얻어맞았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 감스트가 쌍둥이 됐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나닝 선수가 혼자 나와있고 헬멧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지스보이 해설이 언급하셨지만 16번 팀이 지금 인원 보존이 그래도 가장 잘 된 상황이거든요 살아남은 팀들 중에서 그런 데다가 지금 이톨의 엄청난 전투력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는 아랫라인 훑으면서 김민교, 맞정욱이 자리 잡고 있는 자리를 한 번만 딱 뺏어도 그냥 치킨을 굳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민교와 맞정욱은 그게 가장 두려워서 그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배제를 하고 있어요 나닝은 가진 게 없네요 그래서 김민교와 맞정욱이 이 16번 팀의 진격만 퍼펙트하게 손실 없이 막아낼 수 있다면 본인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동산 위에 올라왔죠 제가 보기에는 북동쪽 라인을 보는 것보다는 남쪽 라인을 훑으면서 가는 게 맞는 선택인 것 같거든요 이쪽이 약간 지형이 좀 더 복잡하기도 하고 가져갔을 때 이점이 엄청나서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자기장 좁혀지는 타이밍에 발 맞춰서 가나요? 자 아까 전처럼 한 점 집중하면서 공지어서 가나요? 선택인 거는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저쪽을 보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걸 김민교가 잘 막아낼 수 있을지 나닝이냐 썩이냐 아 이거 김민교 이쪽으로 던졌는데요 빛나갔습니다 맞정욱은 아까 전부터 부스팅하면서 전투에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쪽 화염병 뿌려가지고 못 오게 하고 썩이 뒤쪽으로 빠지는 거 보세요 썩이 성강점 빠져 자 이제는 김민교 김민교 봐야죠 자 생전 전문가 김민교! 김민교! 맞춰 오기 해줘야 된대요 맞춰 오기 맞춰 오기 그리고 예솔과 윤종 뛰쳐나옵니다 예솔이냐? 윤종 선수가 해줘야 됩니다 일단 2대1이에요 이 선수가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였거든요 아 좀 어제도 진짜 울트라 슈퍼 하이퍼 플레이 하더니 3대1? 네 근데 2명 남았다? 이 정도야 4대1도 이겼는데 오늘 2대1이면 쉽지 뭐 샤버티 부왕 정윤종이 해냈습니다 프로게이머 출신입니다 연보소와 같은 게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종은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렇습니다 윤종이 끝났습니다 네 정윤종은 부왕 이런저런 게임 다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롤도 잘하고 배그도 잘하고 그리고 또 모바일 게임도 잘하고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사실 이제까지의 경기역을 다 따져봤을 때는 윤종에게 거는 기회는 크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냥 경기력으로 그냥 증명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역시 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계속 대놓고 쐈어요 와 CG모드를 하고 싸웠거든요 윤종 역시 게이머의 감각을 한번 보여준 날카로운 그런 샷 대회의 첫 킬이 이 마침표로 찍는 킬이었죠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한 방 있거든 마지막에 그렇죠 우주자 출신이에요 맞아요 여성매치 중에 0킬이었는데 0킬 아니 1킬을 하는 게 치킨킬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와 진짜 기가 막히죠 그리고 방금 저 이제 서로 맞싸움을 하는 그러니까 샷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맞쪽의 체력이 확 달고 쓰러지는 그 타이밍 상황을 좀 봤을 때는 이건 진짜 확실히 정윤종이 잘 쓴 거예요 네 잘 쓴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잘 쐈고 지현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여러분이 싸주신 발풍선 전액 저희의 사비로 쓰여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난잉 선수가 지금 4킬 킬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건 여기 4킬 5킬이 아니라 1킬 윤종이에요 정윤종 와 진짜 MVP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3킬이 치킨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향이한테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으면서 두 명 죽고 그쵸? 치킨 못 먹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못 먹는 게 당연하게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상황이 좀 뭔가 어떻게 보면 좀 허무했어요 네 네 네 홍산이 올랐는데 맞쥬옥이라면 해낼 수 있다는 기대감 맞쥬옥이 왼쪽에 벌써 튀어나와서 정윤종이 쌌는데 정윤종이 걸 이겨버릴 줄이야 오늘 냉면에 고기 기가 막히게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주신 발풍선 뱉어지도록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너무 오른쪽만 봤다 여러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코드컵은 항상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매 경기 BJ들의 승리에 대한 열망이 묻어나서 그런지 진짜 모경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점수 차이가 이렇게 되면 김성대 팀이 1위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아직 이제 세트 점수가 세트 점수다 보니까 정윤님께서 6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이게 리액션입니다 남캠준 저희가 어제 69개를 간단하게 하긴 했지만 동준형이 하게 되면 사고가 나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진짜 연기력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어제 방송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뭔지 감이 안와서 그래서 6969개 정도 된다 정확하게 저는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모든 게 다 찐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좀 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저렴한 케이스라면 여기는 이제 또 이렇게 프리미엄 코스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물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 좀 감춰져 있다는 거 네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 누군가 김동진 회사위원이 가슴에 불을 지펴줄 분을 저희가 좀 찾고 있다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다음 매치는 에란겔이고 선수들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9시 53분인데 허니 수신님 100개 감사합니다 수신요 저희가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크하게 툭 던져주시네요 수신님 이렇게 잘 보고 있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래서 5분 정도에 다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네 굉장히 빠르고 한 4명 빼고 다 들어왔습니다 4번 팀, 6번 팀, 17번 팀 그래서 진짜 이 팀들의 조인도 굉장히 빠르고 딜레이도 거의 없고 처음에 리빙 살짝 한 번 있었습니다만 모든 선수들이 함께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채팅 재밌게 쳐주시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에 같이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이 코드컵은 정말 김성태 선수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고요 타이거 가이비표, 수우팡, 수투 아즈라가 후원하고 아프리카TV가 함께하는 역대급 배그 대회에요 역대 원탑 배그 대회 맞아요 원탑 원탑 최고 타이거 가이비표, 수우팡, 수투 형님 같은 큰손 형님들이 또 많이 후원을 해주셨고 또 아즈라에서 또 따로 이렇게 크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 이어폰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전 두 개 째에요 그러니까 한 개는 이제 아즈라에서 이제 협찬을 해주신 걸 갖고 있고 너무 좋아서 아즈라 아젤이라고 김성태 에디션 제가 진짜로 쓰고 있어요 네 CF영상도 엄청 멋있던데 맞습니다 아이고 예 코보님 감사드려요 아 코보님 5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서 너무 진짜 많은 분들께서 또 중계방에서 스티커를 계속 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그렇죠 제가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72명 이제 출발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5분 바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좀 이어져서요 아 스티커 선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프리카 최고의 여캔분 중에 한 분 얼굴이 계속 뜨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여덟 번째 라운드 대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음 오늘 김성태 선수의 지금 엄청난 활약이 좀 있었고 네 중간에 김성태 선수가 향이 선수라는 정말 엄청난 이 포스를 지은 선수를 만나 쓰러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뒤에서 마지막에 마침별는 윤종이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왼쪽으로 각 벌리면서 본인이 이제 변수를 체크하고 이제 카리스마 있게 오도해서 다 쓸어가는 나가는 그런 그림을 기대했을텐데 좀 아쉽네요 네 지스볼 리액션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있는 송혜손작권님 감사합니다 송혜손작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혜손작권님 다른 것도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마음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잡아달라 아우 유대님 감사드려요 유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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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오늘 두번째 여덟번째 라운드 대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집안은 분들께서도 네 이렇게 발풍선을 좀 선물해주고 계시고 아우 지포님 지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을 잡아달라 헤헤 헤헤 너무 감사드려요 이번엔 에란겐 경기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우 아비보울님께서 3 3 3 3 3 3 아비보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6개 거기 되면 69개 감사드려요 네 69개 감사합니다 캘리님도 5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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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매치는 에란겐 그래서 에란겐에서 좀 더 멋진 경기력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좀 너무 재밌었던게 여기 맞종욱 선수가 거의 뭐 경기를 지배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3대1을 가볍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또 2대1쯤이야 맞종욱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바로 푸황이 맞종욱을 가볍게 제압해버려서 와 이거 코드컵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전이 형 심포물이 인상적이라고 감사합니다 선우생이 감사합니다 선우생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3 3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축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10만 축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경기 준비 지금 마무리가 됐고 이제 29초 가량 남았습니다 저희가 준비 대한대로 바로 넘겨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두번째 역전이 가능하거든요 이 점수가 어제 만들기 1.5배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 내에서 변수가 나오고 손이가 좀 뒤바킬 수 있다는 거 어제 점수격차 거의 안나와서요 점수를 먹을 수 있는 팀 숫자 자체가 어제는 굉장히 10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 14팀까지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역전 가능성이 높다는 거 맞아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 만나보시죠 코드컵 오늘의 두번째 여덟번째 라운드 대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강남으로부터 강남 시작으로 해서요 핫플레이스 강남 자 그렇죠 강남을 시작으로 해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갈지 밀타 쪽까지 쭉 이어지는 경로거든요 네 오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 코드컵이 끝나고 저희 중계가 끝나고 나서 3,4티어 솔로 매치가 따로 저희 중계가 아니라 따로 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100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만약에 3,4티어의 활약상 보고 싶은 분들은 또 김성태 방송에서 함께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쭉 내려갑니다 밀타 방향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츠킹 쪽으로 향하는 팀들도 있고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1번 팀 거의 절반을 갈라서 진행하는 비행기 방향이기 때문에 뭐 첫 번째 사고는 안 나지 않을까 네 오 자 그럼 밀타 파워 쪽으로 여기 내리고 아래 밀타에서 밀뱃 쪽으로 가는 5번 팀, 9번 팀도 보여요 병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선수 맞습니다 서리 선수도 또 이제 이만희 선수에게 거는 기대감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선수와 만났을 때 어떤 이벤트 이런 것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여기까지 게임에 보면 스페셜 이벤트 같은 게 종종 발생하거든요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누구와 누구가 만난다 그러면 어떤 대사가 나온다든지 특별 이벤트 예측하지 못한 재밌는 장면 맞습니다 잡고 보니 어 어 어 어 서로 운명처럼 와 이거 신났습니다 아 아 윤종 정말 멋진 장면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황제님 태우고 가시는 것 같거든요 어구 네 땡지능 운전해라 나는 천천히 사고가겠다 치킨을 만들어준 선수인데 그렇죠 벅이 타면 앞쪽을 봐야 되는데 뒤쪽으로 가는 거 보세요 니가 알아서 운전해라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 그냥 여기서 명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 이제 친이 운전을 네 한 대 뽑아드렸습니다 오 소야 선수는 바로 뒤쪽으로 타고요 음 차량 이경민 정민 선수도 어 이 정말 정민종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가장 뭔가 좀 자극받을 선수가 이경민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스타1에도 같은 프로토스였고 그렇죠 네 거의 프로토스계의 삼수 그 중에서 이수를 맡고 있는 빙수 음 네 정말 그 라인이지 이렇게 무너지면 안됩니다 아 그 어제 비빙하악 비빙하악이라고 비수 빙수 학수 네 삼수도수 아니 거기다가 정윤종이 푸왕이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네 그냥 이렇게 지면 안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핑수 아직 못 보여줬죠 그냥 다 녹아버리고 있어요 뭔가 해야죠 본인이 이름값을 좀 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 경기를 보고 있을 한 명이 또 있거든요 오 네 응원하고 있을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또 감스트를 응원하는 분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저기 키움 히어로즈에 그 야구 치어리도로 계신 박혜인님이라고 아 아프리카TV에서 헷답으로 방송하고 계신데 계속 응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또 지수보이가 응원하죠 네 항상 놓치지 않고 그분들의 그런 생각들 응원들 보면서 언제 나한테 응원이 올까 네 이런 기다림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거 같아요 네 부러워하죠 지금 여기서 뭔가 느낌 자체가요 네 정보입니다 정보로 정보 전달이죠 사실 제가 그분한테 어떤 개인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런 스토리도 있다는 걸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스트를 응원하는 어떤 그림자가 있다는 거 어우 박상현 핀티즈님 박상현 핀티즈님 박상현 핀티즈님 너무 감사드려요 정보입니다 정보야군 직장생활 힘들 텐데 다 이겨내고 네 같이 방송 보면서 예스트 테이트로 풀고 다 같이 코드컵 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현에게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현빈은 저희가 10만 구독자 특집으로 해서 조만간 뜰 예정이고요 누구란? 아니 그냥 이벤트로 그래서 많은 저희가 10만 구독자 이벤트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려있다는 거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상현이가 질러놓은 게 많아서 저것도 지켜야 되니까 우선 맛있는 새끼들부터 시작해야죠 뭐 성춘새끼 뭐 이게 새끼들 붙여가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첫끼두끼 새끼입니다 중상조도 있네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걸폭 걸폭 마스터론 선수도 킬 잘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새 개인 방송을 다 훑어보면서 어떤 가장 포텐이 있는 2티어 중에 그런 방송인이 아닌가 그리고 요즘 눈여겨보고 있고 그만큼 관심이 또 많이 간다 이런 얘기인거죠 이분의 그런 방송국이 다 연기가 되어 있잖아요 참 대단하네요 거의 아프리카계에서는요 네 여러분 진짜 우리 지수가 요즘 좀 많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때 제가 외로울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저는 외롭지 않아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우리 지수 지수가 네 허한가봐요 굉장히 아니 지금 몇 년째에요 지금 6년째에요 네 요즘 들어 부쩍 아 부쩍? 좀 더 이렇게 인생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겁니다 어 많이 외롭다고 아니 그런 말씀하시니까 지금 falling 오 오 2 roller 어 그리고 여기서 칸효주 지나가고 듀단! 듀단이 오늘 1킬 올리지 않았었나요? 듀단이 아까전에 스크림 준비하면서 막 대소동에 가까운 그런 어! 어! 혁은 게토님께서 지보요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혁은 게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여기서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지소보이 이 외로움을 발풍 충전으로 버티면서 그리고 채워지고 있어요 이제 공개 구원으로 바꾸겠습니다 맞습니다 열려있습니다 방송국 쪽지 부탁드립니다 진짜 사진 첨부해야 되죠? 사진은 이제 사진보다는 이제 영상으로? 통장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름이가 사고가 또 있었고요 네 그렇죠 구름이 저 위에 능선 이쪽도 있고 맞은편에 수익장 선수가 있어요 팔 사거리 근처죠 이쪽은 야스나야 우측으로 자기장이 중심으로 쏠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차고집에서 훌륭한 방어만 잘 해낸다면 제가 봤을 땐 박사장 팀도 이번 매치에 킬포인트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여기 지금 4명의 선수들이 있고 차량 좀 배치해줘 아래쪽 다누리 팀이 저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 수비 범위가 좀 넓어서 저쪽 지역이 저는 그렇게 좋은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인서클 윤종 우아 자 물 잡은데 네 보면서 섬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윤종의 움직임이 뭔가 좀 남다르긴 한데요 네 완전 다르죠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한컨 하면 선수 플레이에 자신감도 많이 붙고 그리고 또 뭔가 좀 달라 보이잖아 내가 캐리했고 지금 윤종 선수는 혼자서 엄청난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13번 팀도 지금 좋은 자리로 잘 찔러 들어가고 있는데요 깨박이 보군이 다나니안 김윤환 셀터 쪽 이쪽으로 들어가서 쓰레기집 쪽으로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네 오 가장 변수가 큰 건 야스나에 얼마나 많이 걸리냐 이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오 네 왜 웃어요 왜 웃어 뜨뜨 동선 보고 네 저기 어디 스탈버 쪽으로 등산하려는 것 같길래 아 뜨뜨 뜨뜨 아까 전에 그 연막에서 정말 처참한 치열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슬펐 뜨뜨 정도라네 이거 제가 봤을 땐 한 5등 안에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그런 라인업이 아닌가 싶은데 치킨을 만들어내는 지금 어 기저귀 동선으로 네 경기를 풀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로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선수거든요 네 8번 팀 멤버가 별로 안 좋긴 하네 아 음 네 아 그래도 정말 짐승같은 플레이들을 잘해주는 본능에 충실한 야생미가 있는 그렇죠 그런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필드 싸움 하면 되게 잘할 것 같긴 해요 그럼 나가서 하는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맞습니다 아 여기 에란 길이 너무 밝아요 아 좀 어두워야 되는 너무 밝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가지 번화가 있고 하면은 더 버프를 받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어 정말 그 정도로 갑자기 가면 갈수록 강력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르죠 멋지게 한 방을 날릴지도 얼마나 잘하면은 여기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미라마 가면 미라마 어? 저기죠? 야스나야? 어 야스나야 대도시로 걸렸는데요 어? 경찰서 박물관 요쪽 라인이 또 가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6번 팀이 또 한번 네 어 미국으로 돌아가네 기저귀 농선 어 박라닝 기저귀 농선 그리고 박사장도 움직이는 타이밍이 있고 이런거 굉장히 빨랐거든요 저 질상황에서 자 만만히 빨리 나와야 되는데요 네 만만 제일 느리게 나오고 있거든요 오오오 자 어쨌든 그 빠져나간 곳으로 토끼에나가 찔렀구요 네 박라닝 들어갑니다 들어가 들어가서 토끼에다 잡으면 와 소리가 모음 진짜 빨랐다 와 타이밍 싸움이었는데 빨랐죠 그리고 코트도 왔어요 오긴 왔는데 술탄 던지면서 공략 가능한가요? 어 그냥 빼는게 나을거 같죠 위험할거 같긴 한데 아 어 방금 밀카가 뭐 한건 하지 않았나요? 오오오오 자 근데 술탄 맞았어 네 그리고 자신도 누웠어요 저 필릴내고 와 이 톨 잡으면서 네 그럼 밀카도 살릴 수 있는거 아닌가요? 오오 어 16번팀 탈락? 네 이전 매치에 그렇게 잘했는데 오 그러게요 네 광탈했어요 에렌겔에서 이제 오오오 산존하는 최고의 팀이 지금 옵니다 아 유익 핫파티에서 돌아서 돌아오는 팀이 있고 금성대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려주고 네 감시트 저 멀리 바라보겠습니다 감시트는 진짜 시야가 참 좋은 선수네요 시야가 넓은 선수구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선수가 항상 존경하는게 한 곳만 봐요 다른 곳을 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하나만 정말 우직하게 그렇죠 걸어나가는 그런 능력 아니 시야가 넓다면서 네 시야가 넓다면서 시야가 넓다면서 한 곳만 본다는 거 시야 넓는데 저 멀리만 봐 저 멀리만 그래서 직진단 네네 1.4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는 팀을 위해서 순권 희생도 하고요 네 어떨 때는 와드 역할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그런게 또 필요하죠 여러가지 능력이 좀 뛰어난 선수 네 그래서 경찰서 야스다열 경찰서는 박사장이 먹었거든요 네 그렇지 여기서 또 정민이 보이네요 이경민 네 어 어 여기 옥상에서 천혜기 천혜기 오지마라 그렇죠 오지 말아라 그냥 가 가 가 붙지마 오기는 어디로 와 네 9번 팀도 들어가고 있고요 박사장 9번 팀도 심상치가 안 돼요 어 키마율 키마율 키마율도 어제 잘 쐈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었죠 네 아 그리고 나닝은 진짜 잘하는 거 같아요 네 와 나닝은 진짜 혼자서 좀 혼자 나왔을 때 이게 나닝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쓸어내면 쇼타임 네 박나닝 선수가 또 캠을 평소에는 키지 않는 선수 네 이번에 키고 나서 또 이제 김민교와 어떤 친분이 있는 게 아니냐 친 남매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좀 플레이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이 닮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피지컬 음 그런 뭐 스타일이 된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음 오 진짜 나닝 선생님 모습입니다 음 음 그래서 또 이제 만나게 되면 또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다 김성태가 마음을 빼야 아낀 게 아니냐는 뭐 여러 가지 그 썰이 많았었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김닝교라고 하하하하 얘기하나 아이고 너무 웃긴데요 야스니아 지금 동쪽으로 잡혔고 네 어 그래도 개미지옥 쪽에 지금 다나냥 잘 방비를 한다면 그래도 좋은 위치 가져갈 수 있어요 깨박이도 우주방어 네 어 깨박이 어 어 어 그냥 붙이면 돼요 이거 와 야 이건 깨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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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구도가 좋거든요 네 깨박이 지금 바로 주문 이거는 쉽게 망가낼 수 있는 구도로 보이죠 네 던져놓고 오오 던져놓고 와 깨박이 진짜 깨박이 깨박이 다 했네요 아 이거 킬스틸까지 응 아 역시 좋아요 야 이건 너무 일직선으로 들이대는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도우키 질러서 중앙 부근으로 가려는 움직임입니다 여러팀들 양쪽으로 들어가고 5번 팀 17번 팀 쭉 밀고 들어가거든요 네 네 고키가 아 아 아 아 아이고 출발과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네 박물관 라인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경찰서에서 때릴 수 없는 각도로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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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갑니까 밀바쪽 판자칩 들어가는게 아닐까요 판자칩 여기 한체에 있는 이거는 승부를 걸어보는 것 같아요 음 도로 기준으로 남쪽이냐 북쪽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북쪽으로 가자 아하 북쪽에 걸리면 대박 우리 우승 가능성이 확 올라간다 일종의 승부스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스나야 또 밀바자기장이 많이 요새 프로경기에서도 걸렸기 때문에 아마 김성태가 그런 것들 경향을 한번 이용해서 이쪽 5파트 쪽을 먹은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절하댓 오오 와 기절로그를 헤드샷 와 오늘 18번팀 드디어 활약할 시간이 왔나요 맞습니다 뽀족조염의 시대가 오나요 네 그렇죠 이 시대 어제 시작과 동시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하지만 오늘 새로운 시절은 아니죠 수위 나무눌봉순 수류탄 기절 네 자 이거 빠져나갈 수 있긴 한가요 근데 아 유희가 오 오 그래도 안쪽으로 잘 들어가긴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진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오 오 오케이 수위 다 다 출발 출발 만식 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순위 바꿔야되거든요 1인칭으로 바꾸고 최하위 벗어나야됩니다 자 그냥 바꼈고 돌아가면서 돌아서 뒤를 잡으려고 하고 있죠 이거는 진영시킬 수 아아아아아아 스윗 잡으러 가요 잡으러 가요 그래도 오른쪽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어쨌든 서클 야스나야 쪽으로 잡혔고요 네 김보키팀이 그래도 판자치 우판자로도 괜찮은 상황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또 한 명 아 이거 시간 질질 끌리고 있죠 하지만 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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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스윗시다 와 야 진짜 스윗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게 되면 최하위가 네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중에서 다시 한 번 안쪽으로 아니이이이이이 이현향 아니이이이 아니이이 야 향미코 아하아 아아 향미코 전담마크인가요 네 담당이에요 카운터인가요 여기서 와아 롤선생 야 4번팀 진영이 굉장히 좋았죠? 지금 값을 때는 없습니다만 호되게 혼나고 있어요 다 쓸리는 분위기고요 그래도 힘성태 살릴 수 있지 않나 담벼락에 있어서 자 지금 뽀족조염 갑니다 18번 뽀족조염 가고 있어요 습탄 좀 길었고요 자 여기서 18번팀 1을 낼 수 있는 좋은 자리 차지하는 뽀족조염 그리고 진솔 김진솔 좀 잡아내면서 혼자 남았어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 그리고 여기까지? 박라닝 수미 왔거든요 근데 이건 역부족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너무 안좋아요 애완 쌓였습니다 자 여기 원래 걸포가 철고 있는 자리가 좀 안전한 자리인데 절하데스 선수가 좀 더 멀리 나갔다가 당했어요 걸포? 걸포 어디까지? 아프리카TV 민요리는 지켜줘야 되거든요 지금 아니 또 이제 얼마전에 합방을 하다보니까 신분이 너무 아름답다보니까 별명이 붙었거든요 네 이런 정말 이 어필까지도 이번 코더컵에는 모든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보성 선수가 아직 살아남아서 걸포 선수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줄것 같습니다 과연 연보성 이번 싸움에서 염짱성 염짱성 어감이 찰져서 계속 따라하게 되더라구요 맞습니다 염짱성스러운 플레이를 오늘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이기도 하구요 네 스위스 선수 혼자 삼킬 바퀴 터지면 여기 난리 나거든요 못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인원들이 여기를 공략해 줄 수가 있을텐데 아파트에 있는 인원들이 여기를 안 보고 있죠 음 자 그리고 8번 팀인 뜨뜻 팀도 야스나야 그 아까전에 시간전 쪽으로 잘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 여기서 야킹 환경이 마련됐는데요 야킹 근데 지금 이제 아 근데 벗어났어요 또 아 또 이동해야되요 야당은 또 풀밭에서는 네 숨가탐험 가야되거든요 아 쉽지 않네요 아 이거 도시 좀 번화가에서 해야되는데요 그니까요 야스 야스나야 그 대로에 카페에 있는 그 근처에 굉장히 좋거든요 맞습니다 필드로도 다 사야되요 카페 저 뒤에 있는데 네 뒤에 있는데 거기 파리올핀데 네 카페 사람 많은데 아 그쪽으로 가야되는데 자꾸 지금 여기서 예 아 캠핑방송 되버리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경찰서와 박물관을 차지하고 있는 두 팀은 좀 어 당분간 차량의 전력 보존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박물관 쪽으로 쳐들어왔거든요 들어오는 상황이 막아낼 수 있나요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구성할 수 있나요 자 킹기현 뒤쪽에서 아래에 빠져있고요 네 오 오 옆구리 있어요 자 들어갑니다 이거 들어갑니다 꿀탱댕 꿀탱댕 탱탱탱 와 서리 끌어냈습니다 단독작전 입성해야되는데 이미 다 기다리고 있죠 네 아 퉁무신 님독작전 아 퉁무신 님독작전 지금 빠진 상황이고요. 다시 한 번 맞죠? 한 번 더? 안 들어가죠? 네. 김유현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수조탄을 받아내는 명장면을 많이 보여준 선수거든요. 네. 정말 아티스트. 네. 본인들의 팀을 다 불구덩이 속으로. 그렇죠. 지난번에 길막히다가 같이 사라지는 그런 장면들. 맞습니다. 서로가 못 나가게 같은 팀원의 길을 막는. 그리고 외곽 쪽에 이제 아파트 쪽에서 3번의 땡지가 잘 막아주면서 수잇의 공격도 잘 막아냈습니다. 김성태 팀. 그래서 제일 편안한 건 사실 오판자 쪽에 있는 11번 팀. 학살 팀이에요. 네. 학살. 김복희. 다시 한 번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여기. 여기 나중에 지붕 써가지고 우측에 도로 건너갈 때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편하네요. 네. 아니 여기 어떻게 위험이 한 번도 없을 수가. 네. 이렇게 되면 회식각이거든요.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보현 선수는 가장 일대를 만나고 싶은 선수 1위가 학살. 네. 부럽다는 거죠. 거기 같이 끼고 싶은 선수 1위가 학살. 네. 지금 아직까지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서. 보장을 확보하고. 체력 좀 빠지긴 했지만 다시 한 번 회복하면서. 공격이 낮아서.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형이. 그냥 메이저 티젠 전용 킬러인가요. 어. 스나이퍼인데요. 이쯤 되면. 맞습니다. 캠송 때도 한 번 잡아내고. K까지. 자, 들어와서. 이지상 랜딩. 들어가면 감싸지는 형태로 포위했거든요. 와! 맞으면서 들어갔는데, 이걸? 이걸 전부 다 쓸어버렸습니다. 맞죠, 우선수? 자, 그리고 자기장이 변했는데 아니, 이것도 만바내게! 이거 뛰어내리면 이쪽으로 뚝 하고 떨어지면서, 그렇죠! 박사장! 박사장! 이거 왜 경찰서로 입성을 했죠? 스스로가? 이건 정말 사례주고 뼈를 치네. 이 미키 메타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김성태 다시 한 번 유동적으로 포지션 옮긴 다음에 엎드릴 수 있는 공간까지 잘 찔렀습니다. 여기는 5번 팀 들어오고요. 아까 13번 팀은 계속 거기에 뭉쳐있습니다.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팀들을 쳐내지 않으면 이후에 동선을 짜는데 어려움이 좀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하고 경찰서부터 정리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도건이 밀어버려... 도망가고 싶었는데, 안을 못 깐 거죠? 아니, 지금 한 시간 급한 타이밍에 큰 실수가 나와서 에이.... 에이... 이거는 그냥 다 쓸린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깨박이... 아... 또 아름다운 사이였는데... 에이! 깨박이! 아하! 김민교! 민교? 어 김민교 진짜 자 그리고 보종재현 위험합니다 또 정리가 됐습니다 아니 계속 맞아요 철구 선수 때문에 그런 뭔가 코스가 안 나옵니다 어 그리고 지금 5번 팀 슬슬 도로 넘어오면서 동쪽 라인 한번 쓸어버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난인과 수비가 날 잡고 있는 라인 7번에 스냅 오리 킴마율 피글렛도 위치상 봤을 땐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에 보유하고 있거든요 당분간 전투를 안해도 되는 위치인데 오우 예술 예술이었습니다 예술 예술 한 번 더 한 번 더 정리했어요 자 이거 살려줘야죠 캠석태 살려줘야 오우 11번 팀 지금 지금 3번 팀이 저렇게 전력 약화된 걸 알고 있으면 넘어와서 저쪽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2위치까지 뺐는 게 와! 딱 그런 플레이스 바로 그러네, 복귀의 수류탄이에요 복귀의 수류탄? 와... 이러면은... 그 김성재가 1등하고 뺏어오면서 기세를 다시 가져올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요? 다시 한 번 찾아오면서 1위 사이에 더 치열해지고 와... 진짜 코드컵 수준 높네요 저희는 이제 모든 화면을 다 보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방향 제시를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선수들은 어쨌든 지금 치열하게 계속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5번 팀이 동쪽 라인 쓸어버리면서 맵을 넓게 쓸 수 있는 상황을 맞는 것도 그렇고 11번 팀이 방금 전에 깔끔하게 3번 팀 정리한 것도 그렇고 와... 굉장한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량이 있다면 차량을 뺏어서 17번 팀을 라이딩샷으로 밀지 않는 이상 5번 팀이 뚫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김민교 위기예요 승부수? 한 번 가나요? 여기서 다 보이기 때문에 그 푹 파진 곳을 네 본인들이 뺏어야 돼요 이니쉬 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뺏는 곳은 어딘가요? 한 번 돌려서 김성태가 있던 그 자리에 들어가면 수류탄 다시 맞거든요? 여기 내려서요? 한 번 보고 이거 인서클 아니거든요? 조금 더 가야 돼요?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팀성태가 들어갔던 그 자리는 수류탄을 맞을 수 있어요 그 위치... 복귀 수류탄 있거든요? 아... 두 개 있어요 이거 안 보이는 데서 막 수류탄 폭격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느낌이 버튼 해결 쉽지 않은 위치인데요? 두 개 수류탄을 가지고 있고 네, 5번 팀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저기 말고는 쓸 수 있는 자리가 없다 그래서 저는 11번 팀이 5번 팀을 공략하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7번 팀이 언제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정말 중요해 보이거든요? 갑니다 17번 팀 17번 팀 17번 팀 17번 팀 이렇게 되면 완전 확산이 맞추고 잘랐어요 완전히 펼쳐질 수 있습니다 김복희 팀만 좋은 그런 사람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도로 넘어서 계속 쏘고 있어요 와 자, 나나 정리하면서요 피글렛 올이 끝났고요 와 이거 7번 팀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조금 빨랐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라이딩샷이나 이런 clickwards 전력을 시도하지 않고 도중에 멈췄다가 그냥 끝났어요 키마율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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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전달 홍 Crow 이거 지금bar mengoll 세화만 끌으면 이 자리에 쓸 수 있거든요 자 들어가서 정리 가능한데 맞습니다 나머지 세 명이 왼쪽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아요 세화맵에 수류탄이 중요한 것 같으세요 세화를 잡아라 그렇죠 언더스로 안돼요 어디다가 수류탄? 아잇 아잇 수메 세화가 지금 본데랑 합류해버렸어요 하나만 좀 들어가면 되거든요 어 그래도 키마요 수류탄 있네요 자 긁어서 하나도 어 근데 이거 김민교에게 오히려 기회를 제공하는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은 어? 어? 키마율이 새야? 까지? 키마율 장난 아니에요? 자 혼자서 버틸 수 있나요? 어 누워있어요? 어 위치 봤어요 어? 못봤나요? 못 본 것 같은데요? 시선이 흔들리고 있죠 어? 어 바꿔요? 자 이거 이러면은 맞췄는 팀이 기회 노리고 와요 맞습니다 이거 지금 5번팀 맞췄는 팀이 무승각 야! 키마율! 아! 고춧가루! 키마율! 자 이러면은 랜딩 학살이 때릴 수가 없는 아! 이제 정의됐지만 이제 전력파파! 학살이 복히나마 있습니다 어 이거 진짜 김민교치킨 먹나요? 민교치킨? 자 교직컬로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와 자 17번 무키와 학살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 좀 충분히 전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점수! 예 복학! 자 차라리 할 수 있나요? 자 17번팀도 이 상황 11번팀과 이 5번팀의 상황을 잘만 노리면 이제 할 수 있는데 계속 버티고 이거든요? experient 그리고 넘어 17번팀도 진짜 끈 찔기게 전력을 어떻게 잘 임시하고 싶거든요? 자 김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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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침착하게 다른 판들이 킬로그 보고 있습니다 네 체력 회복하고요 4대4대2 아니 17번팀이 지금 플 스쿼드인게 좀 놀랍네요 네 Tale장 들어가야되요 이제! 이제는 연막탄을 깔던가 본인의 팀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해야됩니다! 자 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동기구역 제한인데요! 아예 지금 불에 치면! 자기들아! 아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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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면팬 던지고 확살이 몇 명이 잡아냈지 문제는 양강 맞았어요 양쪽입니다 양쪽 17번 팀이 과감한 플레이를 해야되요 5번 팀이 지금 11번 팀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이 타이밍에 위쪽으로 저는 도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어 보키가 계속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돼요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스트리트 누런 동네복되는거에요 그렇죠! 아 근데 지금 5번 팀이 굉장히 단단하게 플레이해 술탄 17번 팀의 동선도 방해하면서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키가 아아 그리고 김민교 김민교의 김민교의 막상! 김민교의 막상! 김민교의 막상! 만정웅! 김민교 만정웅의 술탄 학살을 기전시켰구요 어이! 어어 지금 역시 김민교의 막상! 팀의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1직선율이 이용 daar 왜이 하다 패어!! 이렇게 1직선율이 왜 어 깅기훈이 협상하면 캥기훈이 해줬어요 한 번 보여주드릴게요 마지막! 오오! 여기서 하나 남았어요 남았어요 2대 1? 둘 남았습니다 킹기운과 랜딩! 랜딩이냐 랜딩이냐 킹기운과 랜딩? 킹기운과 랜딩이면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울산 랜딩 울산 랜딩 자, 대구의 자존심 킹기운! 네, 자 울산의 자존심 랜د 킹기운과 킹!! 킹기운 보이는 거 아니야 ! 킹기운이 아니야 AAAAAAASch ott Anakin!!! 와아아아아아아아아! 12번 팀! 15번 킹! 포킹! 우와 모든 킹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고 레전드네요 레전드 우와 이거 코전드 5번 팀 마지막에 17번 팀에게 줄줄이 소세지 달려가듯이 간다 하더니 옆구리 푹 찔려가지고 큰 피해를 받고 5번 팀이 그냥 본인들 라인을 지키면 됐는데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빠르게 상대를 정리하려고 하다가 세하가 보여주는 엄청난 샷 능력에 하나 둘씩 쓰러져 나가면서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세하가 살아가지고 변수가 됐습니다 세하가 킹메이커 한거에요 보킹을 도와줬어요 보키 정도면 상대가 아무리 경력이 어느정도 되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랜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킹기훈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될 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지금 킹기훈 선수가 고개를 너무 잘 보였어요 킹기훈 선수가 아까 전에 마지막에 김세하 선을 잡으면서 어 이거 뭔가 킹기훈이 역사를 한번 만들어내나 싶었는데 이게 자세가 촌순이가 아닌가 증명사진 찍듯이 아이고 정말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거 충분히 잘했어요 그래도 5번 팀에 2위차지했고 12킬 가져갔거든요 왜냐하면은 5번 팀에 맞종욱이 4킬인데 김민규가 5킬입니다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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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정말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대역전급 마지막이 마지막까지 어떤 팀이 치킨을 가져가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상금이 상금이다 보니까 1등이 4천만 원이잖아요 저는 땀이 손에서 삐질삐질 나고 있어요 역대급 상금에다가 4개 내치니까 그리고 정말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선수들 상금이 전달이 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이번 매치는 밀험하고 또 선수들 들어오고 있고 이번 매치하고 쉬는 시간 한 6분 정도 가진 다음에 마지막 세트 4세트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운드가 끝나야 세트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점수를 보여주고 바로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가는 거예요 민교, 민교, 남매, 오키씨 속보, 역대급, 극대노 민교는 레알 재능이다 민교 맨날 연습하더니 엄청 들었다고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찬사트리즘이 나오고 있어요 찬이 뭐 이렇게 이래서 조직컬, 조직컬 하는구나 약간 이 코치 김대위의 역할도 김민교, 오키이나 했어?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민교 팀이 1등임 지금 좀 오늘 보여준 이 집중력 그리고 선수들의 포기할 줄 모르는 이 근성 맞쪽 팀이 어제 최종 3위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킬포인트 올려가면서 어떻게 점수적으로 이득을 보면 나중에 세트 점수 딱 까봤을 때 김민교가 최상단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진짜로 그 정도로 어제 경기에서도 이 토를 잡아내는 명장면을 만들어내면서 맞습니다 와 진짜 김민교 선수가 재능이 때라는 찬사를 받았는데 오늘 마지막에 잡히긴 했습니다 그것도 복희 선수도 힘든 경기 다 이겨내면서 어제 종합순위에서 1위였어요 그렇죠 복희 선수를 필두로 생존 1등 맞습니다 맞습니다 생존 시간 1등 생존 킹 엄청났습니다 오늘 이 대회에서 보여준 그 절약뿐만 아니라 거기다 이제 상존도 1위까지 하면서요 그런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있고 이렇게 되면 김복희 팀과 김성댄 팀의 라이벌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이 복희 팀이 치킨 가져가게 되면 여기서 아 김민교 화이팅 굉장히 길게 오래 살아납니다 장수민교 화이팅 거의 쓰러지지 않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64 지금 64명이 들어온 상황인데 34분이거든요 36분에 시작하는 걸로 네 그래서 들어오면 전부 다 체크하고 저희가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BJ 여러분 조인해주세요 네 저희가 정말 길게 들리지는 않겠지만 쭉 가고 그리고 이제 바로바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지금 시작할 수 있도록 오 쭉 가로 온다 네 튼트 선수가 각성을 해서 이제는 예 솔커드로 경기를 펼치겠다 네 포기를 팀원들의 의심과 불신이 생겨버리고요 네 거의 좀 와이가 된 그런 느낌인데 네 이게 좀 이런 상황에서는 붙어야 되거든요 아직 튼트 선수한테 조인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큰 다짐을 하고 들어오는 것 같죠 오쿠키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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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쿠키님 서른게 잘 쓰겠습니다 네 저희 동준이 형 초인 같은 에너지와 체력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우 감사드려요 음 하기로 했고 또 이렇게 해야죠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어제 경기 보면서도 아 오늘 코드컵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 매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속 끝까지 입증하면서 너무 재밌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요 아니 방금 끝난 경기도 네 저는 5번 팀이 치킨 먹을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결국 치킨팀이 결정이 안 나면서 포키가 슈퍼플레이 했잖아 지금 5번 팀이 먹었어야 하는 그런 그림인데 갑자기 세하 선수가 와 나타나는 옆구리를 맞습니다 역시 김세하 선수도 한 방이 있는 선수거든요 카리스마도 넘치고 네 멋진 선수죠 와 네 그래서 지금 뜨뜨뜨뜨뜨 선수가 센터 러시를 예고했다고 센터 러시를 여기서 바로 예고를 하면서 들어가겠다 근데 본인들이 또 먼저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력을 봤을 땐 약간 뜨뜨 아 조금 그거 가능한가 아쉽기도 합니다 예 음 전 이야기했는데 거기다가 뭐 김민교 팀이 우승후보라고 이야기하면 나오고 와 뜨뜨가 이제 포기하고 중골박 샷건들고 상위권 사냥단인데요. 자주 좀 잡아주세요라고. 사냥꾼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먼저 잡았는데 바로 광탈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잡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냥꾼이 되고 싶었지만 그냥 사냥감으로. 그렇죠. 바로 지금 당하시는 거예요. 꾼과 감은 또 한 글자 차이인데. 이게 잡아야 꾼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감이 되면 안 되거든요. 감스트는 그래도 감재탑. 감스트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니까요. 감스트는 감재탑 역할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팀원들을 위해서 등대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감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무슨 사냥감이라뇨. 짜쓰. 네. 어? 어? 세곡동여자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모두 대박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길고 길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칭찬인가요? 아 칭찬이죠. 뭐라도 하나 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길어야죠. 저도 아까 아까 전에. 긴 스타일이에요. 깎아졌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 칭찬 맞죠. 네. 저희도 진짜 길고 길게 쬐고 가는 게. 뭐든 길면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아프리카 방송 시작한 지 2018년이니까. 이제 한 3년 됐잖아요. 그렇죠. 네. 점점 성장하고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중계진 컨텐츠 중 하나로 얘기를 했었던 게. 쌍두 맛찾쇼라고. 저희가 말 가면을 쓰는 거예요. 둘 다 얼굴이 길잖아요. 약간 말상이거든요. 맛을 찾으러 가는 그런 건데. 이 멤버가 늘면서. 맛있는 새끼들로. 우리가 말 가면 쓰고 가도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런 사이에. 아툰 부신님. 3. 3. 3. 아툰 부신님. 333개를 몇 개나 주신 거예요. 온라인. 아 그러고 마음에 안 traditionally 네요. assessment. 저희는요.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 주셨어요. 저희는 컨텐츠만 신경 씁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오로지 컨텐츠만 칭찬과 사랑과 여러가지 의미가 섞여있는 리액션. 생긴게 뭐가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재미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같이 즐거우면 되는 건데 이제는 뜨뜨의 솔커드 뜨뜨 팀은 지금 전원! 알아서 플레이를 해라! 각자 알아서 솔커드 모드로 가자 드래곤볼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대회에서 단 한 번도 먹힌 적이 없는 드래곤볼 메타거든요 솔직히 어림도 없다고 보는데 춘게 맛있다? 마무도르니 삼 삼 삼삼삼 삼삼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렇게 정말 찾아주시고 함께 후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편풍선 전액 저희의 사비로 쓰여진다고 말씀드리고 맛있는 것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제 이번 매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세 번째 라운드거든요 경기 만나보시죠 나와요! 세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오! 63개 감사드려요 새롭성 여사님 잠품 감사합니다 이스포츠 천재 3인방 동준오빠 상현오빠 지수오빠 중개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상현오빠 없는데 아까전에 많이 싸주셨으니까 못생겼다고 감사드립니다 천재네요 천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스네우네스의 시작으로 몬테노의 부쪽으로 바로 가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8번 팀이죠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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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호 Dans déjàux 닥음질이 Então 3.0 4.0 근육 참조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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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7.0 copy 5. 왈ила 평venue 고 5.0 5.0 An DD Q. Brahim 더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상대팀 1티어만 좀 제거를 해주는데 충분히 좋은 사람 만들 수 있거든요. 나머지 인원들의 그 향방 자체가 좀 불안해서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첫 번째가 어떤 플레이를 보는지 중간 내려 차량 타고 이제 떠납니다. 팀원들과의 믿음 모든 게 깨졌습니다. 그리고 쌈마팅 입성하고 있는 토끼에나 왔어요 코트 주보리에게는 가장 좋은 자기장이 걸렸다. 줌바트의 대모험 시작부터 끔찍하죠? 줌바트 가진 게 없어요. 줌바트 내려왔는데 거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또 맨발에 어? 저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있지 않을까요? 차도 없고 그래도 기본 장비 정도는 카구 팔에 수직 손잡이를 못 달거든요. 어? 여기는 유이. 박라닝, 숨이 왔어요. 더블 배럴이거든요. 이 정도면 한 명 높이고 바로 기선 잡을 수 있죠? 오랜만에 한번 보여주나요? 유이? 나닝? 유이 선수도 아프리카TV 역캠 중에서 한 가닥 하는 선수거든요. 보고 있어요 지금. 김포의 자랑 보여주나요? 수미? 어디 사는지까지 다 알아? 진짜? 진짜 넌 대단하다. 아니 그거 엑셀로 만들어놓죠? 아니 머릿속에. 아니 머리가 아니야. 지금 외우는 건 어떻게 되나 보여줘?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사진이랑 이렇게? 머릿속에. 잠시만요. 아파요. 왔거든요? 왔어! 아! 박라닝을 찾았어요. 와 나닝이 이렇게 포를 찔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었어요. 수미도 오긴 했지만 위치 자체가 바로 러시아일 수 없는 그런 위치죠? 그치 끊어내고 지금 정려된 상황에서 수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런. 어쩔 수 없죠. 여기 담벼락도 있고 해서 러시아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가자. 음. 나닝 선수가 없는 싸움을 해야 돼요. 72명. 72명 시작이었는데 가장 먼저 자는 게 박라닝이라니. 바로 좀. 놀랍죠? 조기 퇴근을 했고. 실력이 큽니다. 이러면 팀의 운명이 과연. 6번 팀.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화나죠. 그래도 수미 선수가 있습니다. 수미 선수가 해줘야 되거든요. 박라닝의 그 빈자리를.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비행기가 추락한 위치에서 뭐 저지대도 많고 들어갈 곳도 굉장히 여러 곳이 있다 보니까 과감한 인서클 진입이 상당히 중요한 자기장이거든요. 남순 정말 열심히 움직입니다. 남순 시원한 샷 한 번 기대해 봅니다. 그렇죠. 뻥 뚫릴만한 그런 샷. 네. 워낙 이 선수가. 어. 줌바트도. 여기는. 케이도 오는데요? 어. 뭐죠? 지금 만나러 갑니까? 어? 어. 유희 야킹하러 오나요? 유희랑 어떻게 하자면 인터뷰? 오. 그냥 갑니다. 아. 남순이 또 공격당하고 있어서. 줌바트. 어어 유희가 또 잡으러 갔는데요? 예. 봤어요. 봤어요. 가나요? 성공? 자 왔어요 왔어요. 케이. 왜 안 도와주고. 가요. 네. 먼저 쐈고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팀원에 대한 그 사랑. 와. 줌바트. 와. 줌바트의 모험 성공. 샷 굉장히 좋았죠? 이건 최고의 작전입니다. 맞습니다. 드래곤블메트가요. 지금까지 분위기 중에 팀이 가장 좋아해요. 맞습니다. 이게 키를 올렸어요. 8번 팀. 진작에 이렇게 하지. 뜨뜨. 남순 K 자극 받죠? 네. 뜨뜨도 왔어요. 그래서. 저희 혹시. 8번 팀. 보이스 한번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2번 8번. 네. 8번 보이스. 뜨뜨.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듣고 싶긴 하거든요. 하나 좀 잡아냈고요. 케이. 능선에서 한 명 봤어. 날 태워주세요. 너 어딘데. 그 능선아 갈게. 갈게. 예. 내가 저 타고 와. 뛴다 뛴다. 저 추석에. 내가 차있어. 나 차있어. 유이 컷이거든. 여기 주변에. 2마리 있어 2마리. 2마리 있어 2마리. 3피 그냥 따라와. 밀어버려 그냥. 죽여버려. 너 엄마가 오더라.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가 어디야. 나도 간다. 여기 비해. 으악!! 앞에 있다 했지. 저의 저기. 죽여버려. 컷컷컷컷컷. 컷컷. 컷컷. 내 눈이 너무 오래 봤어 너무 슬픈 채널 첫 출발이 좀 좋아서 였나요? 따로 알아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처럼 하더니 이 팀은 모이면 안 돼요 모이니까 또 다 바로 말리네요 오합 지졸 그래도 팀 내 에이스는요 남순 남순과 이 남준 조합이 그리고 유선이 16번 지금 무정 능선 쪽이죠 말이 유선이 시현 애교형 유선이 시현이 뭐 다 쓸어 담는데요 학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학살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건 꼼짝없이 갇혀서 마무리 당하는 그림인데요 출전 도망갈 수 있나요? 최고 막았어요 이톨이 최고를 막아버렸어요 이톨 러쉬하는 거군요 와 도망간 입수 자체를 끊어버리는 이톨의 우에 돌격전사 이톨 그리고 애교형의 더블 킬까지 와 엄청났다 지금 감독 진짜 여기 4명 전부 여성 BJ분 중에서 또 미모가 출중하신 분들인데 경기력도 출중하다는 거 이제 비유니까 제 마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비유니까 정말 그 정도로 비유 이 돌이 뭉쳐있습니다 두단 선수가 있고요 돌이라면 무언가 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까요 들어야죠 마킹 안되면 세네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마린도 있죠 죄송합니다 아마 우린 안될거야 마린 죄송합니다 마린 계신데 마린은 눈이 되게 예뻐요 아 진짜요? 실제로 만나보셨죠 빠져드는 눈을 가지고 있 아아 릴카가 와 릴카가 남순을 어 약간 뺨을 후려친 느낌이 드는 건 제 기분 탓인가요? 릴카! 릴카의 매서운 샷! 그리고 줌바트도 그리고 있죠 줌바트 혼자 남았는데요 두단 릴카 릴카 한 번 더 매서운 샷 보여줄 수 있나요? 줌바트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기장 바깥이에요 맞으면서 싸워야 됩니다 안 움직여요 여기서 한 번 회전해서 그냥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1.1점이 소중하다보니까 포기할 수 없는 듯 한데요 그렇죠 아웃사쿠의 상태라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무정 문설보기 또 붙인 거 아닌가요? 다노리! 구르미! 12번 팀 마린도 기절 다노리 팀 야 이통신? 구르미 커브 그래도 그래도 그냥 밀어버리면 밀 수 있을 것 같.... 오예 여겨여겨여 유선이가 debug 유선이도 기절 다노리가 그나마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이톨만 잡으면 끝입니다 이 톨만 잡으면 끝이에요 이 톨 하나? 네 이 톨 이 톨! 진짜 이 톨! 다시 한 번 도전 설마! 이 톨! 화킹 내고 잠깐만요 이거 진짜 실각을 자 그리고 한유주 건너온거 봤죠? 이 톨 와 봤죠 이거 다시 잡았어요 위치 밖으면 되거든요 이거 될 것 같은데요 와 eerste 이 톨 아니 무슨.. 철구 ahora 같이 이 톨이랑 게임하고 싶다고 아까 보니까 같이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로즈선생님 로드선생님, 마형 저쪽에서 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한 선순데 더 오래 살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돌선생은 워낙 잘하니까 뒤에 살아만 있습니다 마린 위험해요 4번 팀 4명 전원 생존 또 맞았습니다 마린 마린 이거 세번째 기존 아니에요? 네 탑라이너 본능 지금 딜 다 받아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이고 지금 계속 싸우는데 혼자만 잡으면 솔킬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썩이 와서 그냥 푸시하려고 하나요? 다시 던져요 근데 이거 이토리라면 푸시 이토리라면 이토리? 네 자 옵니다, 오와요 수류탄 더 주면서 아, 마린 또 들었습니다 마린이 수적 열쇠 맞습니다, 투신이 또 다른 게임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되네요 어, 네 정리해야 됐고, 지금 상윤이 소희 세스로 드렸어요 오오 소희 지금 잡아냈고 그래서 지금 외곽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팀들이 세 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종욱 팀도 있구요, 깨박이 팀도 있구요 자 6번에 박라닝 팀 박라닝은 없지만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 근데 이거 잘 잡고 있는 지역이어서 그래도 반응 빨랐어요 음 약간 낮은 지대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 정수장 쪽으로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수미 그래서 이거 상위 팀이 이렇게 다 죽으면 팀성태만 웃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어? 어? 그러게요 어? 어? 어, 근처초 돌아가나요? 저 등성 위쪽에 있거든요 어? 어, 이건 성태팀인데요 여기서 만나나요? 숨이와 성- 네, 이 보는 순간 서로 숨이 멎어요 턱턱 막히죠! 네, 숨이 막힌..어! 숨 돌립니다 아아, 이거 숨 돌려요 고개를 돌렸어요 음 오, 진짜 역사가 일어나나 싶었는데 보는 순간에 한숨이긴 나올 뻔 했어요 음 자, 항의 도 지금 엄청나게 티놓고 오셔서 있구요 어! 어이구 야 뿌리 혹시나 킬러가 올라갈게 네 아이고 그리고 연보성 절하듯 지금 비행기 추락한 구덩이 쪽에 있거든요 자 지금 철구 살아있나요? 한번 버텼거든요 어 있어요 있어요 자 여기서 18번 팀이 이 다리를 지키면 네 연보석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덩이라서 한번 버틸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자 설구에 수류탄 자 본단팀 맞았어요 어? 오 저 멀리 쏴줍니다 기마율 회전해오리 점프하면서 피해주고요 저 뒤에 하나 와요 비글랫 밀기러 가고 싶은데 사실 그게 안되면은 사실 크리에이터 필드 위쪽에 높은 능선을 올리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거든요 어! 아니 팀 선수의 예소를? 아 이거 바로 출발하다가 사고 네 그래도 바로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안 버죠 18번 팀과 7번 팀이 저렇게 맞닥뜨렸을 때 전투를 선택할까 좀 궁금했는데 적당히 샷을 주고받다가 빠지는 모습 7번 팀도 18번 팀을 뚫어내는 건 전 무리일 것 같아요 자 기장 중 아래쪽으로 잡혔고요 15번 팀 1번 팀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박사장 팀이 머무르고 있는 언덕 밑을 다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집단지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네 6번 팀 오오오 서류? 자 롤방식은 마감인데요 감스트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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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리면 되죠 살리면 되는 거예요 어 네 자 저지대 쪽에 아무도 없으면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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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면 되는 거예요 네 연속해서 두 번의 차 사고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네 다들 이제 바쁜 상황이니까 아 그렇죠 아 이게 정말 밀고 시 어 소미 예나에게 소미 정리됩니다 아 이것도 오오오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죠 맞습니다 저지대 들어가서 한번 버티는 수밖에 없고요 네 정렬 좀 됐고요 네 이만이 들어갔습니다 아 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어 예 이번 팀이 지금까지는 잘 잡은 지역의 이점을 잘 살리는 플레이를 계속 볼 수 있네요 네 토키에나가 저렇게 고지대에서 아래 지역 쪽을 계속 봐주면서 상대를 견제를 해주고 있고 네 코트 왓서현 뭐 이런 선수들은 또 다른 지역에서 사방을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네 어 등지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한 곳 왼쪽을 싹 하고 쳐다보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네 아직 이 4번 팀 감스트 팀에게 남아있긴 합니다 산마틴도 비어있는 빌라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어 구성 자체가 오토바이 구성 자체가 상당히 훌륭해서 이거 피해 안 입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감스트 선수가 또 다른 게임에서 오토바이 운전 열심히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네 여기 둘 뒤에 둘 토신과 캠슨 누워있고요 토끼엔 15번 팀을 오오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근데 토끼엔 아 이거 오토바이 좀 부족하고 이제는 지원을 백업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땡지 다시 한번 노리고 네 아무런 리스크 없이 상대를 깨도 견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탄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네 네 지금까지는 저는 이번 팀이 자리 잡은 이 위치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다음 자기장이 또 어떻게 걸리게 될지 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자기장 바뀌고요 위에는 팀성태 퀵하고 돌아버리려고 이거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지르는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오토바이 믿고 한번 가는 거죠 엄청 위험해 보이죠 네 썩이는 패스 론 선수 있는 패스 감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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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요 자 오토바이 대강 누구보다도 오토바이 잘 타는 감수트 루트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잘 지나가는데요 그 감수트 보자 오오 자 오토바이 점프 감수트 남들보다 느리지만 가장 안전하게 갑니다 맞습니다 박사장 죽었고요 오오 목적지까지 왔어요 근데 사실 어 여기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거든요 에이 아 아 너무 주차에 신경 썼어요 이거 연막탄 프렌드 실드 예 스탑 네 예 뒤에 있는 오토바이가 픽 쓰러지는 거잖아 오오 그렇죠 마치 감수트 좀 웃긴데요 아 여기서 김유난도 뚫어가야죠 이거는 그렇죠 깨박이가 어 여기 주골이 잡고 아 아 감수트 기절 이후에 주버링도 기절 네 그럼 여기 아 근데 속기에는 정결한 저항 어 네 어우 포거니 위에서는 끌어내고 박사는 자 깨박이 이거 뚫어내야 돼요 깨박이는 네 자 빠르게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됩니다 아 감수트는 자기장 그죠 자 깨박이가 이 지역 전투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10번 팀도 이렇게 음 가까이 달라붙었거든요 아하 감수트 사망 정연의 궁리 하나로 좀 정리되고 있는데 네 코트 쏘는 거 보세요 오 코트 샷 좋은데요 네 교양대전에서 또 코트 릴카가 붙은 적이 있는데 코트 승리입니다 와 물론 코트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네 아무도 없어요 어 어 지금 코트 아파요 지금 여기서 뚫고 지나가는 것조차 좀 어려운 상황까지 돼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맞종국 팀이 칸을 빼들고 박사장을 없앤 다음에 그 좋은 단지를 하나 차지했거든요 네 여기 김민규 있어요 여기만 밀어내면 돼요 사실 네 5번 팀 있고 응 여기 코트 깨박이 보건이 결국엔 저는 제가 봤을때 김성태 팀이 17번 팀만 잘 정리하기를 보니까 충분히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높은 동산을 차지하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뽀족조염은 다른 팀들의 싸움을 이용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오 오 아 깨박이 정리를 좀 됐고 코트 선수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남쪽에서 올라가는 팀 지금 13번 팀이거든요 깨바기 팀 저는 15번 팀이 자리잡은 위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장이 변해지는데 15번, 3번, 17번, 14번 이런 팀들이 다 인서클 상태고요 지금 그래서 썩이 감스트는 없지만 썩이 돌진하고 있거든요 지릅니까? 어느 쪽으로 가나요? 저지대에 있는 집단지로 없는 거 확인하고 쭉 질러간다면 차지할 수 있거든요 강만식이 먼저 차지했어요 강만식이 아 이거 차지해갔어요 로드킬 당했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는데요 또 롤 선생 뚜밥 정리하고 아래쪽에 강만식 잡았던 그 자리에서 완벽히 본인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네 도면증 끊어오는 상황이고 13번 팀과 18번 팀의 대결 자 보족조협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틈이 없거든요 지금은 네 걸포가 아 여기는 주전인데요 스리칸 걸포 사망 산너머 사망 7번 팀을 내었어요 자 스맵 기마요 스맵 썩이 그런데 다른 쪽에서 뚱컵대가 뚱컵대가 아 그리고 7번 팀은 쓸렸어요 4번 팀도 지금 전력이 많이 약화되는 건데요 투신 구사회생으로 한 번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한 번 밀어 가나요? 킹기운 김민교 어 지금 15번 팀이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싶은 건지 어 어 독지 네 그런데 이런 게 좀 불안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동산에서 너무 신을 내다가 기절당하면 다른 팀들이 올라올 수 있는 빌비를 제공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마쪽도 계속해서 전력 유지하면서 이 건물 계속해서 밀어내야 됩니다 숙제가 많아요 음 여기 둘 둘 자 옆집은 바로 있고요 그 건너 건너집이 해도 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쪽은 또 창문도 많아서 뚫기도 어렵고요 네 동쪽은 좀 정리해야 자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아아아 야 도읍지 여하니 정리해버렸습니다 도읍지와 상윤이 멋진 활약을 보여줬네요 김석태 와 서국수 와 이거 한 방으로 트리플킬 서북수도 항모습 와아 서국수 김석태 이거 좀 멋있었다 와 김석태 영화 찍는데요 김석태 이야 17번 팀을 정리하는 게 핵심이라고 지수보 예설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수류탄으로 큰 수거 안 드리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면 네 네 오늘 태아가 그렇죠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어렵지 않게 제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눈뜨고 당했어요 그러면 쓸 수 있는 이제 땅이 좀 넓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제 돌입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는 철구와 전하대 또 위험천만합니다 지금 위치가 지금 4번 팀 중심부 자기장과 삼거리에 잡혔습니다 네 저는 치킨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전력이 너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네 15번 팀 3번 팀 이런 팀들이 전력이 워낙 건재해서 저는 15번 팀의 판단이 뭘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쪽 지역은 사실 어 한쪽이 진짜 일방적으로 상대 다 쓸어버리고 거의 풀스쿼드를 유지하면서 인서클을 시도하지 않는 한은 15번 팀에게 정리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산 너머 산이다라는 걸 자 철구 기절 아이고 도읍지 자 전하대 또 빠져나오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저항 자 밀어서 지금 정력기 위에서 자 그래서 철이 뽑았습니다 아 뽑자마자 이 기상에게 설키고 설키고 여기 지옥이에요 지옥 조국 선수 나무 탔고 네 김민교가 그래도 어 김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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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쏘는 거 왜 이렇게 잘 쏘죠? 너무 잘 쏘요 오오 오오 반응속도 반응속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자 킹기훈이 갑니다 그래서 지상선수에게 정리가 됐고 킹기훈 어딨지 하면서 예 기대되는 블레인을 한번 보여주네요 오오오 이거 킹기훈이 빨리 가서 정리해주면 된대요 아 킹기훈 근데 아 아 봤어요 옆으로 넘어가는 거 봤어요 자 랜딩을 살리기 아 아 이거 이 타임에 붕대를 감으면 어떡해요 아 아쉽습니다 김기훈 아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역시나 킹성태가 김세야만 정리하면 이 게임 잡을 수 있는 어떤 위치는 한 번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음 치킨을 와 3번 팀 아니면 15번 팀 둘 중 한 팀이 치킨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성광 잘 넘겼죠 성태 와 김성태 김성태 혼자 5킬 자 혼자 네 뒤쪽에서 성광 하나가 날아왔는데 제대로 꽂혔어요 와 팀킬수가 지금 옮기는 곳 진짜 옮길했어요 네 상윤선을 좀 쏴주고 있거든요 3번 팀 쪽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15번 팀과 3번 팀이 맞닥뜨려서 서로 이제 전력을 갉아먹는 상황이 나오면 다른 팀들이 웃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13번 팀 4번 팀 그래도 두 명씩은 살아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4대4대 2대2 방금 계속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정윤종의 스나이핑이 김성태를 한 번 살려줬네요 대회를 만들고 상금을 펀딩하고 직접 상금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오늘 나올 수 있어요 역대급 배그 원탄리그 나를 위한 대회 네 나를 위한 대회 내가 만들겠다 와 이거 3번 팀과 15번 팀도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주 정확합니다 네 지금 세력이 막강한 상대와 싸워봐야 치킨 가능성이 계속 낮아지게 될 것 같으니까 네 한걸음 물러났어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게 은근 지금 롤선생 투신 감스트 그리고 또 썩이 팀으로 계속 중앙으로 잡히게 되면은 은근 고순위를 만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차 이용해서 자 먼저 투자하면 약간 손해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15번 팀이 들어가나요 지르는 것 같아요 갑니다 웰컴수루템 웰컴수루템 이쪽에 자리 잡은 팀이 풀스쿼드가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웰컴수루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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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터지는 거 있어요? 하나 더? 아 자 나오는게 지금 막아야 됩니다 여긴 4명 아 이거 오오옹 자 또 던져주는 제압했어요 화염백 3개인데요 롤선생 여기서 롤선생 롤선생 아 나는 상윤원 15번 팀 두 명 기절인데 사낼 수 있는 기회 도읍지 8킬 나는 상윤원 3킬 어 왔다 다시 내려왔다 자 이런 기절하는 타이밍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타이밍에 갔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느낌이 있죠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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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합니다 오오오 여기 고지대니까 네 인서클 한 상태에서 상대 움직임을 계속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김성태 자 멈춰서서 어그로 한 번 끌리고 기절 한 번 시키겠다는 건데 상윤원의 오오오오 데미지가 너무 강력합니다 네 지금 체력이 빠진 상황에서 뒤통수에 샷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패드 제대로 날렸죠 네 옆으로 뚫어가겠다는 건데 저기 멀리에 보건희 선수가 살아있거든요 네 자 재주차하고 인서클할 공간 보고 있습니다 오오오 이거 야 이거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두게 하는 그런 구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혼자서 이거 못 올 것 같은데요 네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위에서 이 변수가 보건희 선수의 변수가 네 차량 이용해서 다음 서클 되면 들이박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갑니다 자 들어간 세왕 어 근데 다음 서클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네 다음 서클 그러니까 여덟 번째 서클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위쪽에 또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네 점서클 네 점서클 보고 여덟 번째 서클 보고 어디가 점이다 네 계산하고 여기 연막탄을 까는 것도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네 그래도 상관없다 차기장 줄어들고 차기장 오! 와 이것도 가야 돼요 이러면 가야죠 네 이러면 진짜 가야 돼요 지키면 되고요 지키느냐 뚫어내느냐 아니면 그걸 보고 보고 보건희 선수가 마지막에 숟가락 드느냐 연막다리를 뿌려놓고 상대방의 아이템을 한번 빼보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어떨까 네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절시키고 그 타이밍에 한번 진입하겠다 김성태 도리 지금 남아선이 들어갈 준비 보건희도 이런 상황이라면 적의 어떤 존재감을 지우고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예솔이 좀 때려놓고 스멜 이런 거면 충분히 한번 들어갈 타이밍 잡을 수 있죠 아 땡지 와서 덕지가 수류탄 위험한대요 위험한대요 도읍지 수류탄 오우 가기 좀 매서웠죠 오우 위에서 싸놓은 둘 나뉘어놨어요 와 보건희 보건희가 쐈어요 보건희가 제대로 보고 있었어요 보건희가 상윤 기절시켰습니다 네 자 이렇다면 보건희의 존재를 상버팀도 인지하게 되는건데 아 그리고 도읍지가 보건희 자 이거 뒤쪽에 살리려고 하게 되면 도읍지가 혼자 다 막아야돼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뚫어버리나요 뚫어버리나요 상윤이 기절했을 때 그때가 타이밍인데요 이 타이밍에 그냥 예솔까지 빨리 같이 내려오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지금 슬슬 내려오는거 같거든요 아 지금 나는 사윤 살리면 이거 게임 없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여기 보급상자도 있고 4대2에요 4대2 요 라인까지는 일단 좀 더 조여주는게 좋았을거 같은데 자 지금 푸쉬가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같이 합류해버리면은 어 근데 김성태가 그 라인으로 갔어요 김성태가 요 라인 요 라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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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급상자 먹고 술을 탔 그렇죠 오오오오오 데미지 들어가요 어! 야! 윤종! 승부사! 윤종! 모든 지키는 윤종 속에서 시작해요! 김성태 지금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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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던져 좀 해서요 자 윤종 큰 역할을 해준대요 네 김성태가 진짜 보급상자에 자리 잡은 그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네 타자 걷는 이후에 지금 여기 장비까지 맞춰가지고요 이제 자신감 안에는 찌르거든요 자 각 바꾸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다 쓴어먹겠다 이렇게 엎드려서 3위층이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습니다 emotion 어 이거 힌났어요 도읍지 몰라요 도읍지! 김성태의 위치를 몰라요 아예 존재가 지웠습니다 던져줘요 윤종 와 próximo 도읍지의 비판 몸으로 수류탄을 제거했어요 근데 이제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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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읍지의 위치 바꿔줍니다 김성태 오른쪽에 있을게요 김성태 consciousness 어aria 김성태 봤어요 위치 봤어요 야 이거는 3대1이에요 3대1 상연 잡으러 갑니다 자 근데 혹시 급하게 푸시했다면 야 3번 팀 9번 1위는 모두는 15번 팀이지만 마침표를 찍은 팀은 3번 팀 아 김성태 김성태 진짜 이 보급품 가져가면서 위치 모른 그 상황까지 역시 대회를 강해요 사실 이제 어려운 그림이 있었다면 그 앞에 진출로 엎드려 있었던 17번 팀이 있었는데 그걸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김성태의 술을 타는 트리플키를 만들어내면서 와 역사적인 경기를 만들어냈죠 진짜 대단한 선수인게 이렇게 스폰을 받아서 큰 대회를 만들고 직접 팀을 꾸려서 연습을 하고 직접 나와서 그 상금을 가져가는 그림까지 그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 코드컵 마지막 피날레 인터뷰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거의 다 차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주최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3등 2등 1등 주최자 인터뷰까지 해야 되는데 1등 하면 3이 1에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진짜로 와 이거 쉽지 않은 그림인데 내 돈 내가 가져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 정말 대단해요 어차피 상금은 내꺼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확실히 지금 팀성태의 경기력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같아요 정말 팀이 가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걸 긁어주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현재 1위는 시청자 평가 중 5번 팀 예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맏종욱, 랜딩, 김민규, 킹기훈이 1위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자 그래도 3개의 매치가 종료가 됐고 매치가 지금 나온 다음에 집게 나온 다음에 보고 난 이후에 이제 후반전 또 3개의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절반 끝난 거예요 와 지금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방금 전 끝난 라운드에서는 진짜 팀성태의 엄청난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이야 지금 집게가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 정말 치열해요 와 이거 진짜로 라이벌 구도가요 와 이게 좀 큰 게 뭐냐면 지금 세트 점수를 다 따져봤을 때 킬 점수, 토탈 점수가 똑같은데 킬 점수에서 밀려서 네 세트 점수 3점 차이 납니다 이거 그렇죠 이래서 완전 똑같으면 그 점수 하나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킬 점수랑 이런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점수가 집게가 되면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보면 뭐 여기서 드라곤 드라곤 드몰볼 메타가 드라곤 드라곤 드몰볼 메타가 지금까지 보여준 작전 중에서 가장 좋은 작전이었죠 그렇습니다 무려 여기서 2킬을 달성했어요 출발은 정말 좋았는데 이제 내 앞에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각성은 아직 세 개의 라운드가 좀 남아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야외로 떠나는 그 야킹 메타를 선보이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뭉치다 보면 콘텐츠가 독나요.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가잖아요. 하지만 이게 떨어졌을 땐 서로 이렇게 치긴 했는데 뭉치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세트 점수가 다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점수 집계 과연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과연 2점 차이에요. 1점 차이에요. 세트 점수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세트 점수가 1점 차이고 키포인트는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 정도로 팽팽한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종욱이? 이렇게 정말 대단한게 맞종욱, 랜딩, 김민교, 킹기훈이거든요. 세 번째 세트가 여기서 정말 그 킬 점수랑 토탈 점수 가졌는데 킬 점수에 밀리면서 승선 텐데 2등이 됐잖아요. 세트에서. 2일차 3,4세트의 세트 점수 1등이 12점 가져가게 되어있고 2등이 9점 가져가게 되어있어서 여기서 약간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어느 팀이 꼴찍이어야 돼서 뒤에 서있어 한번 보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시선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다누리, 그리고 바로 위에 걸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어? 3파전에 뒤에서 1,2,3백이 나올 수 있어요. 네. 0점과 1점이라는 대기록 사실 여기서 경기만 잘 풀어나간다면 종이 2권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무료 지금 9번의 경기를 9라운드 경기를 펼쳤는데 0점. 네. 단 한 번도 세트 점수를 이렇게 못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네. 단 한 번도 세트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고 네. 자, 하지만 그래도 세트가 또 하나가 남아있다는 거 아... 음... 골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음... 정말 이 세트의 그 활약이 좀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구 선수가 좀 속히 있는 팀이 17등이에요. 그렇습니다. 와... 네. 블레워크가 잘 안되는데 네. 쓰읍...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이 맞종 팀과 또 거기서 이제 같이 활약을 하고 있는 팀성대 팀의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제 여기서 결편이 나요. 그렇습니다. 1.5배수로 포인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트에선 또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까 궁금해지고 그리고 또 지금 1위를 충분히 노려볼 만한 몇몇 팀이 있거든요. 네. 나머지 경기의 그 치열함이 더 경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 저희는요. 이제 세 개의 매치가 마무리됐으니까 쉬는 시간 가지고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최종 마지막 4세트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즈라 코즈컵. 예. 정말 굉장히 치열한 승부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게 여기 점수 3가지 과연 안 나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 싹 바뀔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현재 1위는 맞종욱 팀이긴 하지만 그 밑을 네. 김성태 팀이 바짝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다른 팀들이 1위로 결국 이 코드컵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그렇지. 지켜보게 되죠. 1위로 감사드리고 아즈라와 함께하는 감사합니다. 줄여서 코즈컵. 네. 1위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배풍. 예. 전에 저희의 사비로 쓰여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3개 라운드가 더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다 들어왔고 바로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되는 대로 달리고 들어가서 경기 보고 가자. 나오고 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즈라. 네. 지금 이제 팀마다 포드컵. 자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남의 거 뺏어야 돼요. 사빌 그럼 줘야지. 사빌 그럼 줘야지. 빨빨빨빨빨. 빨빨빨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컨텐츠 시작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경기 점수 차이가 이제 여기서 1.2점 3점 차이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달라져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탄의 꼴지대결 와르가르님. 와르가르. 예.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루시게. 이런 사랑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용자 매치를 지금 돌리기 시작했고 지금 나오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보이스 프로그램까지 좀 밴이 되면서 이제 선수들의 그 본능 본성 다 나오고 있어요. 염짱성 염보성 선수가 오더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짱 더가 나와요. 망할 생각인가요? 원래 이제 어제 이제 걸포에 오더가 있었지만 약간 풀리지 않으면서 게임 막바지에는 철부의 오도로 바뀌었는데 또 그렇게 좀 경기 결과가 좋지 못했거든요. 염덕! 염덕 짱 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요. 디코에서 서로 믿고 더 강해져서 돌아오려고 디코에서 밴을 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정도는 물을 입고 있는 코드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와 연봉 받은 거 다 드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봉을 저희한테 주실 줄게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와 회식하세요. 남은 3라운드 화이팅입니다. 개토님 감사합니다. 1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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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개 3천개 아이유 легко 100개 nuovo 꼭 1천개 하ę 하라 팬이에요.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김성태 선수가 자신이 만든 대회에서 우승까지 자리한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감전주의님. 1위 5개 감사합니다. 이번 라운드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열 번째 라운드 대결입니다. 열 번째, 열 한 번째, 열 두 번째. 세 개의 라운드가 종료되면 코드컵 우승팀이 나와요. 우승 4천만 원. 4천만 원. 2위 2천만 원. 3위 1천만 원. 단 이틀 일정인데. 총상급 7천만 원. 7천만 원.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포자기한 팀들도 있고 약간 열심히 끝까지 노력하는 팀들도 있고 지금 정말 치열한 선두 싸움 하는 팀들도 있는데 그렇죠. 스티로리. 뜨뜨 화이팅. 뜨뜨 뜨뜨 화이팅. 뜨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뜨뜨 분명히 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뜨뜨 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생 본능 보여주면서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려놓으면서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많은 기대감 그 압박 때문에 잘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밀베 이런 거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네. 자 미타 쪽 내리고. 위에서 내려오면서. 자 랜딩과. 이거 고정차 싸움 아닌가요 이거. 스윗이 먼저 좀 가나요. 깨박이랑. 고정차 싸움에서 이기나요. 네. 깨박이와 스윗. 네. 깨박이와 스윗. 오. 깨수. 스윗은 깨수. 낙하산도 잘 내리네요. 오. 자 깨박이 총 들고 나오면 큰일 나니까 빨리 유지 태워서 도망가야 되는데요. 네. 자 바로 좀 타면서요. 깨박이 화염병 들렀는데요. 아주 화났어요. 불. 아. 아 그런데. 불 태우고 있지만. 묻었어요. 묻었어요. 야 화염차. 와. 화염차. 와 화염차. 깨박이 역시. 와 깨박이 대박. 와. 저걸 가서. 화염병을 던져서. 그렇죠. 지금 세 명한테 다 묻힌 거 아니었나요. 이거는 명장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화염병. 네. 저 솔직히 이런 장면 처음 보고. 저도 진짜 보면서 역시. 저게 되네요. 오. 제가 알게. 저도 지금 보고 놀랐습니다. 정확히 데미지 40이 들어갔죠.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자 뭐 이상 한번 보여주겠어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수입 입장에서는 깨들짝 놀랄 수 있었지만 잘 들어가고 있다는 거. 네. 진짜. 와 진짜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주목해야 될 팀은 역시나. 김성태 팀과. 맞종욱 팀이 아닌가. 그렇죠. 아니. 맞종욱의 자기장. 맞짱이 나왔어요. 어. 우와. 어. 자기장. 가장 자신 있는. 네. 어 그리고 이거. 김윤환. 아. 아. 아니 아니. 죽음이란 이런 것이다. 아.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건 죽어가는 건데요. 네. 가장 좋아하는 길 황천길. 아니 참. 아 김윤환. 그리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김윤환 진짜. 정말 예전에도. 네. 이 선수가 꿈꾸던 세상. 브레인이 꿈꾸던 저그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저세상. 그 저세상으로 가는 길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맞습니다. 1등으로 갔죠. 조기 태그. 스타워 프로게임 할 때는 이런 느낌 아닌 줄 알았는데. 브레인정. 김윤환. 그렇죠. 멋있었는. 그 적으로 꿈꾸던 세상. 개그맨이 됐습니다. 황천길 저세상. 오늘도 같습니다. 김윤환 선수가 또 잘생겨서 미남이잖아요. 네. 좀 아쉽네요. 네. 미남이죠. 네. 미남이에요. 네. 미남. 정말 그 정도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플레이를 보고. 아. 미남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주고 계시거든요. 네. 아. 기가 막힌 선수예요. 진짜. 민암 같은 플레이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미남이에요. 아. 남이요 남. 네. 미남이죠. 네. 남이요. 어. 감스트 선수의 케이틴격섬이 멈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의 유지는 팀에 남아있을 거예요. 뭐. 큰 상관이 있나 싶긴 합니다만 일단은. 아니 지금. 아니. 돌아오면 되니까요. 아니. 재접을 하면 되니까요. 재접을 하면 되니까요. 재접을 하면 되니까요. 재접을 하면 되니까요. 오. 예. 자. 자. 여러분들. 보고 있는 감빡이 분들. 외쳐주십시오. 개쌉. 갑자기요. 갑자기요. 네. 저도 감스트 방송 좋아합니다. 자. 지금 뭐 감스트 팬분들. 대동단결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어. 뭐죠. 랜딩. 랜딩이. 꿀탱탱글. 에스루타는 도록. 야. 이거 맞종국 팀 진짜 오늘 컴퓨터 장난 아닌데요. 그러게요. 우승할 기세인데요. 맞습니다. 랜딩 뿐만 아니라 김민교부터 시작해서 킹기운도 아까 전에 화킬을 내면서. 네. 장난 아닙니다 진짜. 오. 이거 거리가 좀 꽤 있는데요. 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네. 꿋꿋하게. 아직 꿋꿋하게 감스트 기를 모으고 있어요. 어. 예. 프리징 그렇죠. 프리징 그렇죠. 프리징 그렇죠. 우리가 보는 그 감스트입니다. 감스트는 여기서. 앞으로 미래를. 지금도 보세요. 한 방향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스트는 곧 돌아갈 것 같고. 오승훈 향해. 어. 근데 이거 김민교가 프리즌 쪽에서. 이게 그림이 되게 이상했는데요. 네. 신기운이 그냥 막 지나가고 있고. 전수탄도 그냥 지나갔죠. 네. 저는 맞닥뜨릴 줄 알았거든요. 만날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사실 김민교 선수가 여기 들어가서 나올 때. 가두리 양식장처럼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그 자스의 외침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역시. 역시 응원이에요. 제 접속 보셨잖아요. 그렇죠. 어 이거. 원 플러스 원. 전수창 큰 그림. 오. 김민교 나올 때. 가두리 양식장처럼. 네. 두 명 다 잡는다. 4천만 원과 가장 가까운 팀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거 살리면 안 돼요. 어. 살리면 여기서 묶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릴카 역시. 아 역시. 따뜻한. 기다릴카. 마음을 가진. 기다릴카. 네. 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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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따뜻함이 느껴지죠. 네. 내가 죽을 줄 알고 있었지만. 너에게 손을 대면서. 다시 한 번. 혹시라도 모르니까. 아 저 천사 같은 마음. 어 철구. 와 철. 아아. 아이고 철구. 코트도. 아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것이 염돈가요. 아. 이 염돈에. 철구는. 절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계속 맞고 있어요. 절망의 철구. 예. 얻어맞는 철구. 철구. 예. 철절한 철구. 아. 아. 그래서 절구. 이렇게 절구. 예. 경기력 아쉽습니다. 절망. 아우 5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상이 김민교를. 너무 감사드려요. 예. 지금 잘 나가고 있던 그 맞추홍팀에 철골이 확 하고 끼얹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전수찬의 큰 그림. 전수찬 붙고 있어요 붙고 있어요. 전수찬 오더 좋은데요. 자요. 와. 이지상이 마무리 쳤네요. 이건 전수찬의 고급 정보가 큰 건을 해줬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맞추홍팀이 먼저 떨어지게 되면 웃는 쪽은 김성태. 어. 1등 2등 구도에서 또 다시 변화가. 맞습니다. 점수찬 거의 안 나는데. 그래서 이거는. 프리징 근처에서. 바로 포기하고요. 네. 바로 포기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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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긴. 왔어요. 자. 왔어요. 오. 살았어요. 네. 조은이치 선정하기 위한 싸움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각itary 나무 능선을 먹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 잘 차지했죠. 네. 여긴 네 명. 김성태 지금 깨박이 보고 있거든요. 어. 깨박이. 오. 100이 부통령으로 불리는 깨박이를 대통령이 한 번. 응 땡지 근데 김성태 팀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에 이 위치에서 굳이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자기장 이제 곧 바뀌어요 바뀌었습니다 아 이거 역시나 중심부 쪽 역시 셀터 위치를 좀 바꾸고 싶을 것 같아요 김성태 팀은 어 붙였어요 김성태 붙였어요 아 이걸 그냥 어 다난 양의 우지? 네 마이크로 우지로? 오 다만 양이 자 이거 화염병이나 뭐 하나 넣어봐야 될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이거 형 구도가 좀 안 좋은데요 김성태 팀 입장에서도 자 이거 10개점 벌고 있는 거예요 네 출탄 넣어놓고 샥 자 나와 넣어놓고 나와거든요 네 어 이거 근데 개방 개방이가 스스로 들어갔고요 아니 이거는 예 하나 더 하나 더 다시 한 번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야야야야야 출탄 땡지 아아 땡지가 아 이거 대형사고예요 대형사고 안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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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도가 안좋아요 안좋아요 구도가 네 자 예소리 뒤쪽에 예소리 예소리 포탑 해주고 여기서 팀성태 네 자 빨리 회복 우와 그렇죠 이게 팀킬 수류탄이 나긴 했지만 이거는 야 이걸 나의 잘못은 내가 이걸 한다 이걸 이렇게 또 사실 이런 잘 제압을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제압을 하고 정리까지 했습니다 되게 급한 상황에서 호환의 수류탄 브리핑이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수미 수미 끊어내고 지금 난잉 체력만이 빠졌어요 딴 데서 딴 데서 딴 데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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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네 네 나를 파괴해서는 나밖에 없다 그렇죠 수미 혼자 남았으면 연막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아아 아하 그리고 저기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죠 네 절하덴 어 어디가요 이거는 정말 절하덴 최고의 온도 염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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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놀고 있네 네 그리고 뚜뚜뚜뚜 어 어디가요 뚜뚜 위험한데요 아 거기로 가나요 뒤에만 한 대만 죽어요 아까 갔던 거기 무엇을 위해 이쪽으로 왔죠 이게 잘못 가면 항상 가던 곳에 아아 뚜뚜 어 여기 네 어 이게 잘못하다가 네 바로 로비로 가거든요 뚜뚜뚜뚜의 데모원 킥 남순 자 남순 그를 보수하고 백업해주는 팀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네 전라방 같은 플레이를 해줬어요 네 그냥 하고싶은대로 하자 그래 그래서 우리 어차피 망했는데 뭐 그래서 가끔은 포기하면 편하거든요 네 네 이거는 그냥 포기도 하고 완전 포기잖아요 네 서로 남탓하고 그럴바에 그냥 찢어져서 네 솔커드나 하자 그렇죠 자포자기 더 이상 더러운 꼴 보지 말자 네 함께해서 즐거웠고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정말 멋진 이야기들 음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는 의심과 불신으로 팀이 만들어졌고요 네 이 팀이 그런 팀이 어떻게 되는지 와야되는 장면까지 음 되게 웃긴게 지금 줌바뚜가 그래서 뜨뜨 옆으로 또 가고 있어요 네 아 줌바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뜨뜨가 디코를 나갔다는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 네 해주고 있었는데 네 이거는 디코가 나가기 전에 먼저 멘탈이 나갔어요 아니 왜 뜨뜨 줌바뚜 오는데 어 줌바뚜 왜 왜 사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코가 나가기 전에 멘탈이 나갔어요 네 같은 팀은 그래도 같이 오는 거 아군 식달이 가능한데 왜 리드샷 왜 쏜 거예요 네 자 이거 자기단계로 바뀌었고 네 약간 속된 말로 꺼지라는 건가요 네 오지마 샷이죠 네 오지마 샷 션터로 잡혔습니다 자기장 알았죠 어 염.. 염.. 염포성 어 어 셀터 염장성 만약에 그쪽으로 자기네 잡히고 이게 되게 희귀한 자기장이긴 한데 여기 만약에 이쪽에 계속 잡히게 되면은 여기서 막 구급상자 막 풀리 할 수 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이 두 선수들의 활약을 보고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평가를 해주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와 정말 영화 한 편 찍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족 영화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오 이거 감사합니다 잠깐만 뜨뜨 라이딩샷 보여주나요 오우 이거 봐 지금 터지기 일보직전이에요 체력 보세요 체력 체력 어 뜨뜨의 최고의 장기마저도 이제는 상실되기 일보직전 그렇죠 그렇죠 뜨뜨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자 그래서 김보키팀과 지금 3번 이름jos 김성태 팀etta ça 정상결선에 가까운 라이딩샷 너무 persecielle , 자 우리 스키 이븐 쩌 오오오 예 아 한번 예 팜쪽으로 크게 한번 회전할 생각인데 이쪽으로 회전하는 팀이 한 팀 바로 앞에 코앞에 있고 그리고 16번 팀 유선이 이톨 팀도 있고 해서 지금 이쪽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돌려서 다시 들어가요 팜쪽 돌립니다 어 이거 기쁘기 그 어떤 그 선택하는 동선에 날카로움이 묻어있는데요 네 зв C τ 이게 다른 팀이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나무 아예 최대한 그 외곽쪽으로 도는 게 아니라 한 타이밍 꼬아 서 들어갔었는데 그쪽에 또 아무 도 없음 자 그리고 쉘터 입구 근처의 자리 잡은? 쉘터의 지배자가 있습니다 이톨을 회전하는 이면 잡겠다는 거죠? 이톨! 이톨 이 정도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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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셨어요 아스창 기절 시켰고요 2차로 한번 등을 펼쳤어요 네 다시 요아 내렸는데 이거 잡아줘야겠죠 자 몰러 나갑니다 복희 오 잠깐만요 아래쪽에 바짝 붙었어요 자기장 그러면 이쪽 지역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복희! 복희가 오 꽃잎 돌아가면서 다 잡을 수 있겠는데요? 수류탄만 제대로 넣어주면 던져주고 여기서 쪽방에 넣었고 학살이 이거 밀어줘야 되는데요 복희가 와 네 이건 가볍게 제압이 가능할 것 같죠 사방에서 에어 싸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브리핑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7번 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쪽 지역을 지점으로 왼쪽으로 확장하는 그런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이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번 팀 지금 단풍나무 능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15번 팀 차를 먼저 보네요 자유주의인가요? 나는 손님 복지 15번 팀 활약 만식! 형만식! 형만식! 아아 아아 세화가 세화가 장난 아닌데요 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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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투신해 지금 칼같은 찌르기 아 지금 썩이! 몰선생 투신도 장난 아니에요 세 명 다 살았습니다 한번 밟아주고 팜쪽에 트트 들어간대요 아아 줌바트랑 같이 들어왔어요 줌바트도 좀 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자 과연 트트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트트의 운명 이거 안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자 김성태 팀도 이거 오솔길 한번 자 산책로 한번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각 넓게 펼쳤습니다 자 렌징 선수가 됐고요 킬포인트 많이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에요 이거 5번 팀 지금 계속 전력이 약화되고 있거든요? 맞쪽으로 밖에 안 남은 거 아닌가요? 오 네 맞쪽으로만 남은 걸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남아있고요 어 지금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5번 팀인데 맞쪽으로 맞쪽으로 맞쪽으로이라면? 맞쪽으로! 맞쪽으로이라면! 와우! 만! 자 이거 한번 접고 구급상자 쓴 다음에 한번 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체력 협력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광탄인거 인지를 했고 오 OK 어 김성태 어? 핍을 내대 이거로 살았어요? 자 반응이 약간 늦었는데 차 밑으로 맞쪽 오잇! 이야 맞 맞올킬? 보이지 않는 네 9번 팀 오일킬 심한으로 맞죠? 심한으로 자 9석전 끼리의 맞붙aving 이지상 바로 보내버렸습니다 김성태 살아있고요 자 이거 백업 지금 계속해서 포탑 해주면은 이거 다 잡아먹을 수 있겠는데요 수류탄 네 하나 스멜 있고요 근데 지금 1번 팀도 이쪽으로 와요 들어왔어요 네 와 김성태 지금 백업 그러니까 7번 팀은 제압을 하는데 1번 팀 옵니다 맞습니다 1번 팀 와요 만만 박사장 지금 오늘 김성태 카운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의가 또 오고 있거든요 오오 네 코슬레이어 옵니다 그녀가 와요 코잡이 네 바로 와요 코잡이 자 와서 아 예술 네 자 여기서 향이 선수가 오늘 지금 매섯 개 돌차를 잡아냈거든요 와 자 향이 도는데요 날개 싸움이에요 네 김성태하고 맞붙을 가능성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향이 향이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잡을 수 있을까요 봤거든요 위치 봤거든요 네 향이 다시 1번 첫 대결 첫 대결 오오 김성태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큰 코 다치나요 네 너에게 잡히지 않겠다 절대 네 다시 1번 오늘 김성태는 네 상금이 눈앞에 들어왔어요 음 이런 김성태는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5번 팀 지금 탈락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향이인 거 약간 느끼고 네 아래쪽으로 도망갔는데요 오오 오오 전략적 회피 코잡으로 가나요 그래서 한번 각을 또 바꿨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문 깨고 상금이 걸려 있으니까요 아 이게 산책로 점프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이거 문 깨고 수류탄 넣으면 어떨까요 네 자 해우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기다렸다가 문 깨고 수류탄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술 선수도 뒤에 있고 윤종기 선수만 먼저 가고 세 명이 있거든요 자 걸어다니면서 인서클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케이가 아 아 커 봐요 따로 떨어지니까 더 강해져요 맞습니다 주가 튜트 뜨는 팍 쪽의 창고에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네 따로 떨어지니까요 네 디코 안 하니까 더 강해져요 뭉치면 죽고 네 흩어지면 산다 이게 바로 야킹이죠 맞습니다 야생의 킹 또 야킹할 때 서로 간의 구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겹치지 않기 위해서 동선 피해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하는 게 결과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도킥까지 써뜨리고요 오 예 줌바트가 줌바트가입니다 야생의 킹이 되기 위해 선수들은 다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게 더 잘 되잖아요 네 아 이건 나쁘진 않은데요 서로 소통이 없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해야 돼요 12번 팀도 나와서 이제 다시 한 번 자리를 잡는 중인데 도로 쪽 경사 쓰고 있거든요 세아도 진입하고 있고요 저 킴성태 지금 세 명 유지 중 16번 팀 이톨 유선이 마린 애교용도 튀어나와서 이제 판 쪽에 굴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아! 김세아 가는데요 김세아 계속x2 계속 저는 아래쪽에 자리 잡은 팀이 좀 불리한 그런 위치거든요 네 케이 위험 네 오! 자노리기 어 16번 팀은 지금 위쪽을 보면서 은사하는 플레이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오! 김성태가 향의를 야! 그리고 투시니 넬름 킬스틸 네 계속 보고 있거든요 세아도 세아 아직도 살아있었네요 근데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거 수류탄 던지면 바로 잡는 거 아닌가요? 네 와! 이거 산책로 계속 잡혔어요 야 이거 자 이렇게 되면 2번 팀 3번 팀은 1번 팀과 결전을 펼쳐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와 이거는 숙성해서 잡아먹을 생각인가요? 위치 봤을 때는 감스트가 없지만 치킨 버블 수도 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모르고 있죠? 세트? 아 모르는 맞아야죠 와아아아 와아아아 아니 매소운 거 보세요 와 이걸 오 그런데 이거는 여기까지만 끝인가요? 와 진바트가 와 줌바드가 여기서 세야를 잡고 세야를 잡고 결국에는 야킹 줌바드 줌바드가 지금 1득입니다 서여정리 끝났어요 이 팀은요 차량 타고 한 번 더 진입이 가능한지 각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래쪽에 16번 팀이 계속해서 전력 유지하면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연막단 뿌리면서 본인들도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성태 그렇죠 2킬로 우승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하나 남았습니다 이 게임 끝났고요 이제 본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플레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네 게임상태 예솔 3킬 2킬 네 이쪽 지역 전투가 최종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네 왔어요 왔어요 네 일단 예솔이 상대 우승했다고 하셨고 오! 만만하가 좋았는데요 지금? 자 만만히 던져놓고 네 만만히 후퇴력이 되었고 와 이거! 와! 순식간에 쓸었어요 자 이거 그리고 또 해우수에 한 명 남아있긴 한데 쿠쿠닷을 뿐이거든요 네! 여기 안에 던질 건 쿠쿠닷에 밖에 안 남아서 이거는 제압하고 이쪽 지역을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선생 팀 와요 근데! 예 그렇죠 근데! 이런 변수가 또 어? 썩이? 자 이거는 과감한 썩이의 판단인데요 오 예! 김성태가 봤나요? 김성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오 예솔? 못 본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봅니다 네 오른쪽에 DMR 사격 각을 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백 김성태 차 타고 지금 위치 바꾸고 있거든요? 네! 저쪽에 아마 바위가 있을 만한 그 위치인데요 오! 왔어요! 그래서 2층 집에서 들이박은 팀들도 있지만 지금 3번 쪽에 아! 아! 박스 까다 잡혔어요! 언박싱 하다 갔습니다! 파밍하다가 아이고! 진짜 날카로웠습니다 써기의 판단이 네! 그걸 노렸어요! 예솔과 김성태 이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차고집에서 전투 일어났었는데 지금 12번, 2번 팀 코트 팀이 지금 다 쓸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 정리해버리고 있어요 저 위에서 썩이 3명 남았거든요? 자 지금 저기를 계속해서 이 3번 팀의 향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점수가 높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예 수류탄의 투신 투신 수류탄 절대 무시못합니다 이 선 던지는 거 굉장히 잘해요 지금 살았죠? 오! 이 팀 저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번 팀이 있는 2층집과 차고집에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 16번 팀이 지금 위쪽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차량 정비가 잘 되어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건 지금 자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맞춰서 플레이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른쪽 4번 팀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2번 팀도 지금 집 쪽에 걸렸기 때문에 움직일 필요가 없고요 3번 팀과 16번 팀의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김성태가 있는 곳이 바위일 거예요 네 그쪽에 차량을 대고 한번 붙이면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앞에 바위 여기에다가 차량 주차를 일자로 하고 버틸 수 있는 위치로 보이거든요 김성태? 아니면 좀 더 인서클 공간만 탁 해서 거기서 엎드리기 저는 김성태 팀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은 4번 팀이 왼쪽으로 한번 움직이면서 3번 팀, 김성태 팀을 위협할 가능성도 꽤 있고 그렇다고 지금 맵을 넓게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16번 팀이 아래쪽에서 계속 한 번씩 위쪽으로 견제 샷을 날려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다 완벽하게 해내기가 좀 어려 보여요 네 그래서 택한 건 16번 팀이 어쨌든 우리 푸시 못하니까 연막다리 깔고 김성태 쪽을 밀어버리자 그렇죠 판단했죠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죠 오! 김성태! 오! 마린 잡아내고 혼자서 자 일당백 한 번 보여주자 김성태 소리편은 없어요 연막 뿌려진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다가 썩이네가 또 반경 올 수도 있어요 네, 소리 듣고 왔어요, 님 이러면서 방해해 주고 서로 같이 끌어내고 있거든요 오! 이 털도 지금 허무하게 죽었기 때문에 와, 이거 마련이죠? 깔끔하게 정리해버린다면 썩이 와요 썩이 팀 와요, 썩이 팀 와요 정리하러 옵니다 아, 옆구리! 자, 이거 예솔이 막아줘야 돼요 썩이 팀의 그 진입 자체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쪽 보고 있나요? 어느 쪽 보나요? 지금 오는 거 보나요? 어, 김성태는 다시! 자 왔어요 회전했다가 아, 이거 지금 2번 팀이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왔어요, 왔어요 싸우면서 전력 역할을 보고 있고 순간 짧아요 자, 김성태는 유선이를 막는다 정성 없습니다, 지금 자, 고장치고 세 명입니다 세 명이고 자, 김성태가 유선이를 막고 여기에 합류를 해야 되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 힘들어 보이는데요, 김성태 팀 자, 예솔이 좀 쓰러진 상황에서요 물론 물론 뭐, 지금 이정도 순이면 충분히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루션 생추루탄! 기가 막혀 들어가면서요, 끊어냈고 와어우 자, 이렇게 되면 치킨을 향해 그래서 서그팀 토끼에 나왔어요, 코트 주버리 3대3 네 감스트 없이 코트 없이 감스트에 영혼이 함께하는 팀이에요 세 명이 있고 아래쪽으로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자 5킬 여기에서 1등도 하게 되면 그래도 서기 팀도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집을 끼고 차례 가지고 들어온 거죠 차고집 쪽으로 붙이면 어떻게든 한번 비벼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4번 팀이 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할만하지 않나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 이런식으로 연마탄 쓰고 그러면서 차량을 엄폐로 잘 활용하면 다음 자기장이 점자기장인데 점자기장이 집 근처에 있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붙여서 박스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자 그걸 주보리가 막아줄 수 있을지 주보리가 자 여기 박스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베란다 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썩이 정확합니다 근데 주보리가 그걸 알고 있을까요 석방 먹였고 좋아요 지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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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있는데요 대단하게 그냥 왔어요 왔어요 봤어요 이것도 샀어요 샀어요 박스를 잘 걸면서 박스 타고 올라갔는데 그걸 다 막았어요 연막 타이밍에 타고 들어가면서 잡아내는 타이밍 그 상황에서 최고였어요 이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줄 줄이야 진짜 우주방와도 다 쳐냈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에 보여주는 그 집중력이 대단했죠 놀라운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선광탄 먹이고 치고 들어왔을 때 거기서 굉장히 전 기절당할 줄 알았어요 바로 제압을 당할 줄 알았는데 아슬아슬하게 체력 2 남으면서 저항했고 역으로 기절시키고 싹 다 쓸어버리고 왔어요 슈퍼 캐리에 힘입어 치킨 대신에 아쉬운 건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아 좀 너무 늦어요 이미 점수가 굉장히 좀 그렇게 높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지 않습니다 이제 쫓아가면서 중위권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자 그래도 이제 남은 라운드가 지금 2라운드가 남아있습니다 네 이제 1라운드 10라운드가 끝났고 11라운드와 12라운드 2라운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김성태 팀이 타프 안에 지금 되면서 11킬 왔어요 네 혼자 11킬 와 이건 근데 이게 좀 더 빨리 터졌으면 어떻게든 뭐 사이크가 비비보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네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음 어쨌든 두 게임에 차가 많이 있다는 거 네 됐고 여기서도 9번 팀도 여기도 12킬 거기에 지상 선수가 7킬을 기록했습니다 음 어 거기다가 이 8번 팀은 지금까지 경기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 무려 3킬을 달성하면서요 7등을 차지했어요 줌바트 2킬에 K1킬 그렇죠 그래서 8번 팀의 넘버원은 줌바트 줌바트의 대모험이 성공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염더 네 18번 팀이죠 네 염더의 결과 염더 전체 랭킹 13위 0킬 이 염더 팀은요 아우 팀 번호도 좋아요 네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모든 게 다 맞물리죠 거의 뭐 영화 한 편 찍었죠 아까 전에 이 가족 영화 좀 재밌는 장면도 되게 많이 남았고 네 전투와 염트라고 그렇죠 이제는 절망에 빠져있는 네 이 절구 모드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네 네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팀은요 네 두 개의 매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각 BJ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미션들도 걸릴 것이고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재밌는 모습들이 또 즐겁게 해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두 개의 라운드가 남아있어요 네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은 둘 두 개의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최종 우승팀이 좀 가려지게 되는데 네 아 이게 세트 방식이다 보니까 좀 쫄깃쫄깃해요 맞습니다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고 네 킬 포인트 차이도 그렇게 크진 않고 뭐 1티어들이 맹활약하더라도 이 다음에 바로 광탄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렇죠 어쨌든 강력한 우승후보 두 팀 3번 팀과 5번 팀 그 두 팀 중에 2번 라운드에서는 3번 팀 김성태 팀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머지 두 경기를 마무리를 잘 지으면 네 1위 팀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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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여러가지 의견들, 제보들을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사장 선수가 미션으로 꼴등을 하면 삭발하기로 했었는데 거의 꼴등은 벗어났어요. 본인이 스스로가 캐리하면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운맛 보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먹는 분들도 계시고요. 12시 전에 추천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추천 없는 방송 넘버원 중계진 방송입니다. 그리고 열혈핀 없는 방송 넘버원 중계진 방송이죠. 항상 보시면 저희 팬분들 보시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오랜만에 와도 어제 본 것 같은 방송 넘버원 중계진 방송이에요. 용암팬이 어서 오시고요. 용암팬이 한 분 계십니다. 이렇게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송.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팬가입. 760번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흐름이죠. 고맙습니다. 흐름이죠.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귀엽다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팬가입을 하게 되면 즐겨찾기가 자동으로 된다는 거. 그렇죠. 이 즐겨찾기 수동보다 이렇게 자동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지금 방송 보신 분들이 지금 수십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팬가입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12시 됐고요. 바로 출발할게요. 희흥샤론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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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렇게 테이션을 높여주시네요. 네. 저희가 에너지 내고. 네. 승계할 실수로 50개 감사드립니다. 습니다 12시고요. 조금 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런 사랑들. 팬가입들. 거기에 별풍선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흐름입니다. 아. 흐름입니다. 감사합니다. 흐름을 흘러 가는 대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비행기 뜨려면 한 2분 남아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이리 오고 네 짜장볶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리 오시게 열려있습니다 그러면 좀 열립니다 여러분의 이런 날개짓들이 또 저희들 이렇게 조금씩 떠오르게 하는 양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엄청난 힘이거든요 저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BJ 준희현이 뭐니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버버튼 이제 받게 되었고요 이제 저희가 더 높은 목표를 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20만으로 네 가비님 오세요 감사합니다 카라리오님도 오고 계시네요 카라리오님 카라리오님 3 3 3 3 3 3 카라리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라리오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먹방하고 있고 별풍선 한개씩 계속 이어주고 있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컨텐츠 음 그래서 미라마 그리고 또 마지막 매치에 에랑길 준비되어 있습니다 페릭셀님 감사드려요 역시 고수님 역시 고수님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125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미라마 대결 기다리고 있죠 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매치 아투무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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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싸주고 계세요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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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2 3 5 3 4 미션 우유 매Too están 2 3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역시 코드컵 정말 대단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초 오면 떠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미라마 매치고 그 다음 매치가 이번 코드컵 파이널 매치. 이제 2개 남았어요. 2개 매치가 남았거든요. 과연 이번에 어느 팀이 치킨을 가져가면서 승부싸움에서 분위기를 탈재 50개 감사드리고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곽맹님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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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King 강 going squalie 삼 삼 삼 삼 삼 삼 삼 삼 . 고생을요. 고생은요. 재밋뎁니다. 저희는요. 너무 좋아요. 네 즐거운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움이 생기고 있네요. 로스네오네스 시작 위로 쭉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 마지막 매치 때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을 아툼무시님! 3! 3! 3!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가슴에 새기고 싶어요. 아툼무시님! 저희가 진짜 잊지 않겠습니다. 가슴에 네 글자를 새길 수 있다면 그 닉네임 아투무신 새기고 싶습니다. 이런 관심들과 분위기를 끌어올려주는 그 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자 볼까요? 의자 내린 선수들 뜨뜨가 비행기 타자마자 그냥 90도로 그냥 수직으로 찍었어요. 2점 매치 치킨을 먹었다. 왔어요네. 진짜 슈퍼캐리 너무 잘했어요. 혼자 11km 너무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좀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다음에 이런 대회가 생기면 왔어요네 선수가 또 좋은 흐름으로 영입되지 않을까 용암팩님 오랜만에 맵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3! 3! 333! 333! 333! 김석태의 으름입니다. 김석태 선수가 좀 엄청난 슈퍼 플레이를 보여주면서요. 내가 만든 리그 내가 승검을 가져간다! DK가 김석태의 우승과 나왔어요. 네. 2개의 매치가 남았건만 우승과 나왔습니다. 이거 약간 작두 탓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한쪽에 관해서 감이... 있죠, 있죠, 있죠. 과연 4천만 원. 4천만 원, 오늘 여기서 바로 가져가는? 바로 가져가는? 사실 코드컵 정말로 설립 취지가, 대회 개최 취지가 본인이 1등 하기 위해서 만들 때였는데 자기가 상금 먹기 위해서. 근데 그런 대회 치고는 한 번도 못 먹었었거든요. 한 한 번도. 맞습니다. 그럼 오늘? 큰 거? 작은 거 안 먹고. 큰 거? 네. 오늘 그 큰 거? 대기. 대기. 네. 지금 이번에 거의 진짜 잘 밀고 가거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김성태! 4천만 원의 주인공? 진짜? 김성태? 스타성 있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날. 오늘 그리고 진짜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장면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선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김성태 칭찬하는 것보다는 이제 약간 까면서 재미를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경기력은 진짜 솔직히 꽤 좋습니다. 맞아요. 하나씩 하거든요. 썩이도 2점 매치 때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아쉽게 2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했죠. 희망의 불을 좀 더 지피고 있어요. 감스트 선수가 정말 아쉽게도 좀 나간 상황에서도 2등이었는데. 지금 버티고 여기서 관제타 역할을 해주면요. 바로 치킨이죠. 맞습니다. 감스트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로만. 네. 팀원들에게 큰 힘을 줄 겁니다. 힘이 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맞죠. 이거 보세요. 오토바이 타고 나서 고민에 잠기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일단 아마. 벽과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맵을 한번 키지 않았을까. 벽을 한번 들이받고. 이 벽은 단단한 벽이다. 나는 다른 길로 가야겠다.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감스트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올라갈 때. 와우. 10점 만점에 10점. 역시. 조차도 빠르고요. 203만 구독자의 파워는 타르다. 그리고 보면요. 이 음료수와 진통제는 볼 때 보고 먹어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보고 감정을 하고 먹습니다. 감정하죠. 어 이거 주워도 될까? 다시 갑니다. 가사파이 어 이거 할까 말까? 오 이건 버릴 건 버리죠. 감스트 선수로 보면 제가 처음에 배그할 때 그 감정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정도로 정말 침착하고 섬세한 선수. 오 이건 바로 먹어야죠. 네 고민하고. 이야 진짜 단하죠. 다른 게임 할 때도 그렇고 배그 할 때도 그렇고 플레이가 좀 친근해요.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납니다. 너무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선수 같아요. 캐릭터가 또 확실해서. 길통기한 자기라고. 아 잘못 먹으면 체하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보고 나서. 와 이거 도로 쪽으로 가는데요. 꿀탱탱 넘어오고 만남의 광장 사거리 창고 지역. 10번 팀도. 많은 걸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요. 아 근데 나는 상윤도 그렇고 뭐 이제 선수 출신의 다른 게임이긴 하지만 선수 출신의 선수들이 정말 잘하고 있어서 눈이 갑니다. 네 그래도 그 위기 순간에 여기서 잘 대처를 하잖아요. 그렇죠. 반응 속도가 빨라요.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과거에 선수 시절 생활을 하고 있었던 DJ들이 좀 더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번 팀 걸포철구 저라딕 연보성. 이 합숙을 하면서 실력이 더 조금 더 너프된 게 아닌가 합숙이 좀 문제다. 방향 자체가 조금을. 오우 도읍지. 도읍지. 도읍지 플레이 매서운 선수거든요. 두 명 세 명 때려잡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톨이 왔어요 근데. 그러면 만만치 않죠. 여캠 대결.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위기인데요? 위기인데요? 와 도읍지 마린 잡고. 마린은. 마린은 방패 역할을 그렇게. 탱커에요 마린은요. 역시 탑라이너. 역시 탱커입니다. 싸움에서 상대 빌러들의 딜을 받아주고 전사해요. 아 데미지 많이 또 한계운데? 한 대만 맞으면 기절인데요? 그래도 지옥 왔어요. 이하린도 왔어요. 이하린. 왼쪽에서? 이톨. 방만 죽여줘도 그래도 도읍지가 해볼만 하거든요. 그렇죠. 왔어요. 차량 터졌고요. 오우. 뒤로 빠진 상황에서. 봤어요? 와 도읍지. 도읍지. 하지만 유선이가 다시 한 번. 유선이 역습. 바로 들어가서 바로. 우선 살려요. 우선 살려요. 파킬 안 찍혔어요. 유선이가 그래도 한 번. 행동대장으로서 한 번. 자 한 번. 돌격하나요? 오오오오. 아 도읍지 진짜 철벽입니다. 탈밍대장과 침착한 모습 보세요. 한 명만 다 잡으면 이제 끝나죠? 맞습니다. 애교용. 저기 있어요. 바로 왔습니다. 오오오. 뒤에 뒤에. 뒤에 애교용. 어 예. 우선 들어와서. 멋지게 내리긴 했는데. 어디. 애교용 선수는 세차장 안쪽에 숨어있는 것 같죠? 네. 멋지게 내려서 여긴데 못 찾았어요. 어딨지? 잘 숨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 봤어요? 네. 애교용. 기도비닝 유지하면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안 쏘죠? 어? 어 그냥 가라? 그냥 갈 때까지. 어 어 어 어. 아 진짜 형이! 이 선수는 진짜. 와 형이 잘 쏘네요. 네 빅 비제이 킬러에요. 네. 그렇죠 K 메이저 BJ만 해봐요 K가 잘 죽는 게 아니거든요 향이가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 싸가지고 아까 김성태 선수도 잡았고 그렇죠 그냥 가라 들어오면 그때 잡겠다 상윤 잡고 그런데 왔어요 도움지가 옵니다 자 선택해야죠 아 야 아이고 갔어요 상상해 화키리아도 좀 찍고 싶었던 것 같은데 한탄창을 다 썼는데 돈부에 다 맞았어요 피가 많이 맞았네요 피가 많이 맞았네요 왔어요 주보리를 아이고 왔어요 주보리 정신 차리라고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라고 네 어? 김하율이 뜨뜨를 어 뜨뜨를 오? 오? 아... 지금 8분 살았거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차라리 죽여라 트띠의 구력 아아아아아아 아... 트띠가 왜 도대체 이게 4명이 이제 같이 시야 공유해주고 정보 제공해주고 이런 게 진짜 크거든요, 팀 게임도 난다긴다하는 비즈애들이 이렇게나 많이 참여했는데 솔코드라니 아 이번 코드컴은 진짜 뜨뜨루 진짜 대구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잘했으면 코드컴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이렇게 가네요 아 원랜 잘하는 선수인데 그래서 케이 뜨뜨 사라지고 남술돔바트만 남았어요 존바트 살았네요 네 남술두 남았네요 캠프밀리타 쪽에서 아우 자 28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용감택님 또 밥 여기 4명이거든요 어 이거 이거 11번 팀 그래도 점수 많이 얻었던 그 팀이거든요 왔다갑니다 이거 14번 팀 모르고 왔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냥 지나갔는데 스윗의 동선을 봤을 때는 아 네 이거 차량을 보고 네 지나쳐서 엄마야 하면서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예 도망갔던 거 같습니다 여기 있는 걸 모르고 근처에 왔다가 차 보고 차 보고 오 있다 아야야야 가자 가자 아야야 미나스 중심으로 자기 자기가 뵀거든요 마감 마감 네 미나스 미나스는 비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고지대에서 올라가서 박사장이 지금 그 플레이 하려고 크게 한번 돌고 있는 거 같습니다 1등 상금이 4천만원이에요 2등도 2천만원 야 3등이 천만원입니다 와 와 와 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 하시엔다 쪽에 보족 조협조 잘 되어있는 하지만 중앙 자기장 돌입할 때 하시엔다는 그렇게 썩 좋은 랜드마크는 아니거든요 네 전 지금 미나스 쪽이 텅텅 비어서 그쪽에 자리 잡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1번 팀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장 또 결단력이 굉장히 빠른데요 네 네 박라닝 DBS 음 뚫어버리겠다는 거죠 네 좋은 자리더라도 상대적으로 지금 북서 쪽에 민원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 오우 자 김성태 꽃님을 야 한 명 잡으면서 기본존 출발을 자기장 안쪽에 있고요 북쪽 부근 오오오오오오오aho rasap 자 보여줍니다 샷건! 트리플 샷건! 이거 그니까 뀌 щоhir 저런 뉴 하나를 사용하는 샷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더블 배럴 펌프 샷건 Seg loose 그리고 뭐 자동 샷건으로 가면 사이가나 뭐 이런 것들뿐이였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레이브즈 컨셉이 나은 괴물이 여기 있었네요 사정실패다 뼛속까지 리그오브 괜찮듯 싹다 좀 쥐어버리려고 하다가 지워졌어요 그리고 연막뿌리고 비슷하긴 하네요 여러가지를 보여줬습니다만 갔어요 빨리 죽기를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거리 쪽에 주도권을 찾기 좋은 창고를 먹고 있는건 10번팀 유이꿀탱탱 듀단 밀카거든요 오 싹 밀어져서 지게차 지게차 바로 유위로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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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도 마이 이게 감 뭔가 이렇게 쭉 간다면 끼익 이렇게 세우고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러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쨌든 자리로 봤을 때는 11번 팀 김복희 팀과 1번 팀 박사장 팀 괜찮습니다 이 두 팀 할만해요 네 진짜 감운기 감운기처럼 타는 감복동이다 여러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타는 자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감스트 선수만의 시그니처 자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5번 팀 지르고 있죠 맞종욱 팀 지르고 있습니다 하시엔더 사거리 쪽으로 지르고 있어요 창고 옆에 구덩이 들어가겠다는 건가요 여기 오른쪽 어 안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바로 틀어야 되거든요 만남의 강점 그냥 돌입이라고요 여기 노비 갈 수도 있는데요 이정도면 우승 다툼하고 있는 팀인데 아니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굉장히 수리사 황난이 김민교를 맞종욱두기절이에요 황민교가 김민교를 와 아 위험하면 돼요 이거 강탈각이에요 강탈각 대위기 다 던져주고 있어요 여기 미나스 창고 쪽에 올라서면 여기 다 보입니다 또 네 자 여기도 4번 팀 여기서 내리면서 나닝 나닝 와 박나닝 와 박나닝 진짜 슈퍼플레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참 사실 체력도 별로 없어서 그냥 세명이 볶같이 쓰러졌어요 네 솔직히 좀 그렇긴 했어요 네 라이딩샷 하면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네 잘한거 맞긴 한데 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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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난 김유난이 가는길 보내줬습니다 기분 되게 나쁘겠는데요 김유난이 보내줬어요 김유난도 사실 어제 6개 매치까지 0킬이었는데 김유난 대여를 낚았습니다 네 철구 입장에서도 좀 열받을 것 같습니다 철구 입장에서도 와 이야 진짜 여기서는 정말 네 예 이 정도면은 차량바퀴 지키고 어쨌든 창고 옆에 구덩이 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그렇죠 인간 천적이라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 번 천적은 히스토리 2 와 같은 팀에 있었을 시절 김유난 선수 에이스였거든요 아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가 기억납니다 오 수리칸 던지로 한 번 작업 치러 왔거든요 네 와 이거 저는 조심스럽지만 11번 팀 치킨각 한 번 잡힌 것 같긴 한데요 네 김복희 학살 꽃님 화정 김성태가 코트를 어 지금 잡아냐면서 이동하고 있거든요 이번 팀 네 이번 팀 이동하다가 잘리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 좀 잘렸고 둘 잘렸어요 이나까지 아 코트는 여기서 마무리 될 거 와 나는 지금 계속해서 킬스틸 당하고 있어요 팀성태가 기절만 시키면 네 네 어 이번 팀 어 좀 불안해 보이긴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긴 했네요 아 소트가 아까 잘리긴 했습니다만 어 결국 어 umo option 네 이번 경기 다음 경기 좋은 성격을 내야 하는 팀인데요 오 이러면 김성태팀이 힘 받죠 그렇죠 이전ished 1등 했던 지금 예나 트 여자팀이 무너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타나니앙 타나니앙 이전면치 1등했던 지금 예나, 특지예나팀도 무너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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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냥 다나냥 이거 연방 안보이는데 그냥 쏘는거에요 예상 스맵이 릴카를 그래서 전 11번팀이 만약에 그 김석태팀이 돌진을 하면서 한번 뚫어냈을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느냐 요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봐요 네 엥지 인췄 빨래가야 되는데요 어 운전 때 로아 로아 탁떼 로아 풍떼 루앙 탁떼 로아 탁떼 로아 루앙 탁떼 로아님 탁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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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 아슬 아슬 김유난 김유난 붙어있는 상태 김아율 지금 수미가 전투력이 놀랍습니다 전 수찬이 그래도 뒤쪽에서 바라봐주고 있어서 수미아가 하율을 백업이 됐어요 백업이 됐어요 자 오른쪽에 한 명 더 실버팀 파산공세를 막아내야 된대요 아 이걸 9번 팀 입장에서도 뒤쪽 지역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여기도 어이구 아이고 오리가 여기서 어이구 와 스냅 잡고요 아 유이가 또 아 이거 전수참 밖에 안 남았어요 와 이거 대외에서 쓰는 자리인데 이야 김성태 근데 여기가 빨리 다른 주변의 적들을 쳐내거나 혹은 연막다리 하고 그 다음에 수류탄 던지러 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원래는 15번 팀이 나중에 여기 깔끔하게 하고 이 자리를 나중에 써야 되는데 수류탄 맞고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해요 여기 맞습니다 지금 차량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근처에 자리 잡은 팀들이 다른 팀들도 의식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3번 팀 쪽에 수류탄을 던지러 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장 변합니다 네 자기장 어 상위를 해가지고 이거 인서클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가깝거든요 네 자 위로 들어갑니다 6번 팀 자 여기에 이렇게 관여해주면 김성태 팀 더욱 더 신나죠 이만희가 이만희가 아린이 수류탄 아린이 수류탄 아린 잡아냈구요 돌 돌 남아있는 상황에서요 약간 자리뺏기 싸움이라고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도읍지가 이제 혼자 남았어요 도읍지 그래도 도읍지라면 충분히 자 타이밍 타이밍 난이과 심리전 와 뚫어버리기 도읍지 진짜 도읍지 진짜 괴물같습니다 진짜 잘 쏘네 그러면 이거 김성태도 한번 여기 간보러 올 수 있는거 아닌가요? 네 지금 여기 킬러그 좀 뜨고 지금 살리나요? 도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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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주에게 다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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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누리와 다누리와 한유주 하이파이브 쫙 야 지금 이거 최하위팀이거든요 체력 1위였는데 야 이거 잡아냈어요 음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그리고 염은 더 조금만 가면 인서클이거든요 네 염보성 아직 살아있어요 염장성이네요 네 남았어요? 남았습니다 기적을 만드나요? 그리고 만나는 팀이 줌받들 남순이에요 네 자 이거 서너갈 수 있나요? 더 들어갈 수 있나요 염도? 저 어디로 가는 차도 지금 바퀴가 터진 것 같죠? 그렇죠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터진면 오 점수 주는 네 자 여기서 주차하고 엎드리기 네 고 아 아파요 어디까지 가죠? 아파요 스윗이 때리고 있는데 야 무시하는데요? 네 수동 끄고 어디까지 가나요? 아 이거 아픔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오 걸포가 계속 운전대 잡고 가고 있거든요 그냥 중앙으로 찍은 건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엎드리면 어쨌든 버틸 수도 있어요 네 어 중앙 바로 중앙으로 왔어요? 어 맞는데 아니요 여기 남순 남순이 스윗을? 남순 드디어 볼 수 있어요? 팀 내 서열 1위 이번 라운드에서는요? 남순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8번 팀은 매 경기마다 서열이 막 바뀌어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조기 퇴근한 트트트트트 네 남순의 실력을 계산해봤을 땐 이거 한번 뚫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막탄 잘 뿌렸고요 어딜요? 여길요? 여길요? 줌바트가 오른쪽 아래에서 잘 도와주기만 한다면 네 남순이라면 가능해 보여요 도와줄까요? 음 이거 여기 위쪽으로 빨리 가면 음 네 팀 플레이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 될까요? 될까요? 따로 돌고 있어요 지금 될까요? 줌바트 도와줘야 됩니다 한번 보죠 음 던지고 갑니다 연막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래쪽에서 이렇게 어 남순 안 가도 되겠는데요? 예 여기 정리하면 자 이제 여기 빼앉는다면 3번 팀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11번 팀 네 김복희 팀을 잡아내고 자 3번 팀 어 3번 팀 아 이거 밖으로 나가서 차를 가져오는 게 이게 최선의 플레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체력관리 일단 안되고요 네 지금 김복희 팀도 한대차고 나와야죠 오오 예 아 줌바트는 가만히 네 죄송합니다 줌바트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 바퀴 회전에서 김복희가 아래쪽으로 크게 돌렸는데 남순이 있던 이쪽까지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어요 네 자 여기서 줌바트는 배드모드 바로 누워있죠 음 그로자 얻었고요 예 오 차량 타고 우측으로 가면 연보성이 있습니다 걸보와 연보성이 있어요 예 보성이 만나러 갑니까 아 이거 만나면 보성 선수 많이 놀랄텐데요 자 연보성이 걸리고 자 걸보 압이 온다 와 와 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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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와 걸보 와 걸보 자 그리고 지금 박사장팀도 약간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맞습니다 와 11번 팀이 보여주고 있는 진입 경로가 굉장히 좋은데 네 위쪽 그 보급상자 털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와 도 Вот 도부치가 다 정리하는데요 어 반응속도 굉장히 빨라요 한 대 맞자마자 앉으면서 방향 바꿔주는 플레임 네 걸보 차 доллар 밀리면서 죽을 뻔했죠 맞습니다 차를 치면 바로 여기서 다운되는거죠 오 오 오 guideline 워 док 고은icio Dude 야 이거 야 이거 조 아주 아 Qing 우승 경쟁의 그 구도에 방하고 판뜰에 있는 팀입니다 김복희, 복희팀 박찬에 정리했고요 정리, 그리고 줌바뜨가 화정 잡았어요 와... 줌바뜨 이거 우승 경쟁 구도에 한 번 영향력을 좀 미치나요? 8번 팀이 줌바뜨가 또 무슨 일을 해낼지 모릅니다 뜨뜨뜨뜨, 줌바뜨, 남순, K 네 이제까지 경기력에서 어떤 영향력이 크게 있진 않았지만 우승 구도에 있는 팀에게 한 번 고춧가루를 탐식스 여기서 6이 진짜 오래 살았어요, 25분 와, 근데 또 인서클 걸렸어요, 11번 팀 이야, 쉽지 않은데요 아직 모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강만식도 있고요 만식 선수는 이제 머릿속에 어디에 누가 있는지 지금 머릿속에 다 그림 그렸거든요 일단 복희, 학살, 이 듀오가 지금 자리 잡은 위치를 계속 지키면서 좀 탄탄하게 플레이를 하면 지키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4번 팀이 지금 3쿼트니까 전력 보존면에서는 11번 팀보다 더 잘한 건 맞는데 능동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위치예요 맞습니다 줌바뜨의 존재도 있고 그리고 아직 아직 남쪽 그리고 남서쪽 라인에 자리 잡은 선수들이 꽤 있어서 저 선수들이 14번 팀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주거리도 살아있고요 박사장과 만만 선수도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죠 박사장과 만만은 차량이 있으면 그래도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는 나올 텐데 남쪽 라인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동쪽 라인 쪽을 가는 게 더 좋은 선택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사격하고 있어요 만식이 봤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좀 오픈되어 있어서요 자 근데 사격이 그렇게 매섭진 않아요 박사장 만만 박사장 만만 차량 타고 진입 좋은데요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동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쪽 라인으로 집 근처로 네 네 만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박사장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오 만식 쏘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총알이 마치 하하 이 선수들이 반기는 아 예솔 예솔 근데 학살이 오오오오 야 오케이 학살 역시 저자리 지키면 되죠 라이벌 팀 직접 제거 상당히 달콤하거든요 그렇죠 살리면서 세 명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박사장이 그래서 그리고 박사장 만만 밑에 예 아래쪽으로 아래쪽에서 위로 유디만 잡으면 뚫어낼 수는 있어요 이거 14번 팀이 네 이거 만만이 형님을 던지고 그냥 박사장이 잡는 게 어떨까요 오른쪽에 집중해야 되는지 좀 혼란스러울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낚시 만만 낚시 메타 만만이 그래서 알았어 알아냈죠 알아냈죠 발사이발사 만만이 형이 몸을 던져서 알아냈 그것 좀 뭐 그렇죠 희생 그리고 복희가 움직여요 네 복희가 움직여요 그럼 줌바트도 있습니다 줌바트가 와 복희가 그러자 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움직여요 수류탄 두 개 와 이 플레이 큰 변수가 되겠는데요 와 수류탄 맞춰놨으니까 못 움직이겠지 헤드 제대로 때렸어요 어 그리고 이거 어 반대 나오는 쪽을 자 한번 회복 자 뚜바 빨리 움직여야 돼요 와 복희 플레이가 엄청 공격적인데요 오우 야 다시 한번 엎드려서 시간 끌고 인서클 그리고 벗어나자마자 박사장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와 아래쪽으로 깎아주고 있어요 박사장 만만 바로 바꿔줍니다 네 결단력 좋아요 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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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장이 때려요 박사장 상환 오케이 치킨 가져간다면 그리고 줌바트 아까 전부터 계속 기다립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저는 줌바트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닌가 나는 생각은 들거든요 너무 안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줌 배드거든요 어? 아 여기 계속 누웠어요 줌 배드 네 미라마가 자신의 배드 바드 데드 침대 있는 양 네 네 바로 여기서 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 선수는 네 이게 이게 여기는 예 원래 오우 맥키! 전투 기계인가요? 네 지금 잡아내고 있어요 오케이 갈아버리고 있어요 우와 진짜 여기서 한 번 더? 만식이? 맨치포구? 네 어 줌 배드 줌 배드야 우와 우와 와 복이 안 났는데 줌 배드가 퀵폭수를 네 제대로 쳤네요 줌 배드 줌 배드 예 그로자드 이거 신내니까 어딜 감이 쉬는데 오우 만식 비싸요 그가 옵니다 코앞에? 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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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배드 여기까지 먹었지 아! 만식 이거 그럼 박사장이 만식이 죽었어요 박통 자 이러면 2대1 네 학살이 네 2대1을 극복할 수 있나요? 이번 경기 치면 군대 간다는 생각으로 경기 펼쳐야되요 맞습니다 지가 없어요 파병 간다는 생각으로 논산이 불러요 네 군대 간다 어 마음먹고 두루 잡아줘야되요 맞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생일 선수들에게 보여줘야되요 김복희 꽃님 화정이 학살의 플레이만 지켜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되는지 11번 팀은 내가 왜 학살이 있어야되는지 학살 네 자 그리고 주도권 뺏길 수 없죠 박통 갑니다 그렇지 여기 혼자 해야됩니다 여기 혼자 해야됩니다 여기 혼자 해야되요 아 이게 암흑 아 야 첫번째 1번 팀 박사장 만만 빚기 이후에 마무리까지 우와 박사장의 큰그림 만만의 희생 서클 바뀌자마자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준 팀이 1번 팀이거든요 오도가 좋아요 너무 빨라요 진짜 정말 이 선수가 이 싸움에 있어서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어 영리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와 좋아요 박사장의 오도였겠죠 만만을 만만 선수를 밥처럼 쓰는 선수예요 그런거 같아요 진짜 밥 던져주고 빚기 던져주고 빚기 던져주고 네 약간 정책을 시키고 네 다시 위치 알고 위치 바꾸고 근데 밥을 잘 던지니까 상대 얼굴에 던져버리니까 네 이러면 상대 팀장에게 당황하죠 맞습니다 이러면은 혹시나 박사장도 마지막 매치에 들어서 또 1등을 하게 되면은 혹시 모르거든요 점수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모른다 진짜 이거 몰라요 이거 진짜 몰라요 지금요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와 점수 보고 있는데 세 번째 보면은 저 이거 와 이거 쉽지 않은데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와 이번 거 되면은 네 와 박사장 혼자 7킬 와 와 자 지금 기가 막히게 됐고 네 자 이러면 뭐 여기 치고 나올 수 있는 오 오 오 이번 팀 도 지금 잘하고 있고 점수 차이가 오 오 오 오 오 오 너무 잘 안 나요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네 네 아 그래서 순위 좀 보여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저희가 세트별로 세트별로 저희가 집계를 해서 다 같이 순위를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네 쫄깃쫄깃한 말이 있죠 그렇죠. 그것까지 종합점수까지 다 따져서 저희가 마지막 매치 열두 번째 매치 끝나면 딱! 하고 바로 저희가 지금 보는데도 어느 팀이 찍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그 정도의. 단판 봐야 알지 않나. 1, 2점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암산도 못합니다. 수천만 원이 걸리는 상금 대회라 그런지 두근두근. 아 진짜 떨려요. 너무 떨리고 나서 네. 여기서 실수 없이 완벽한 기록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중계한 지 한 4시간 동안 계속 이것만 보고 계신 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종수 차이가 이 정도면. 이야 이거 진짜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나쁘지가 않다. 누구든지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 열려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라운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한 라운드! 에란겔 매치. 와. 와. 손에 땀이. 오. 지금까지 그럼 점수 집계 지금 되나요? 지금 콜이 들어왔는데 마지막 거 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거 뺀 점수에요. 7점 격차에요. 2점 격차고. 충분히 역전이 나올 수 있나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4세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0점을 하고 다른 1, 2등 팀이 역전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근데 4세트 스포어가 이게 헌정이 좀 아니다보니까요. 한 대치가 남아있다보니까. 이걸로 확 바뀔 수 있어요. 우승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 남아있지 않나. 1등대가 우승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18위. 역시 18번 팀이 18등을 했네요. 와 그 점수도. 그렇네요. 한번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와 진짜 몰라요. 0점이죠? 이거 잘못 나간 거 아니죠? 0,0,0이죠? 11개의 매치 동안 단 1점의 세트 스코어도. 어찌 못했어요. 이야. 레전드인데요. 오빵이 나왔네요. 아하. 아이고. 이게 실화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1개의 매치 남았고. 선수들 들어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쫄깃쫄깃해요. 이게 7천만원 상금이다 보니까 오늘 결정이 되잖아요. 이번 라운드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라운드만 끝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4천만원의 주인공. 과연 어느 팀이 될지. 누가 될지. 누가 최고가 될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매치는 38분이니까 다 들어오게 되면. 엄청 빨리 들어오고 있거든요. 40분. 바로 들어오면 70명 들어오면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와 짜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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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1명. 이제 72명 한 명만 더 들어오면 돼요. 바로 들어오고. 8번 팀이죠. 줌바트 선수만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바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가나요? 바로 가나요? 마지막. 긴장되는데. 7천만원. 이렇게 바로 가도 되는 거예요? 4천만원. 2천만원. 와 진짜. 과연 어느 팀이 우승할지.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너무 궁금한데요? 7천만원은 모르겠다. 7천만원은 모르겠다. 진짜 이거 7천만원은 얼마 떨릴까. 나 손 떨릴 것 같은데. 이거 보면. 털링 감사드립니다. 8개. 손 너무 떨릴 것 같아. 샷 한 번 빗나가면 정말 4천만원 멀어져. 2천만원, 2천만원짜리 샷이 되는 거잖아. 수류탄 잘못 던졌다가 우리 발밑에 떨어지면. 아 뭐야? 팡. 4천만원은요. 네. 퇴밥님 오늘도 좋네요. 퇴밥님. 1천만원 감사드리고. 80개.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한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이게 밤라인 중에서 가장 잘나가는 밤라인이 박사장 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김성태 팀이 단 1점도 얻지 못하고 광탈한다. 혹은 다른 팀한테 직접 저격 당하면서 끝까지 따라다니는 팀이 있다. 이러면 또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른다. 점수가 마지막 라운드까지 합산돼야 정확하게 맞는 점수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떨리네요. 아까 전에 김성태 선수 팀 우승을 차지하면 1000개 미션까지 걸려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꾸리님이었나요? 그런 건 제가 잘하거든요. 정말 그 정도로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고 김성태 팀이 굳히기만 잘하면 이번에 우승 차지하는 거예요. 4천만원. 내가 만든 대회 내가 후원받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매치까지 치킨을 먹는다. 완벽한 드라마죠. 진짜 경기력이 엄청 좋아요. 김성태 팀. 그리고 김성태 경기력도 좋습니다. 대회에서 쓰는 자리에 가서 엎드리는 거고 이런 고난이도의 오더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김성태 팀이 그냥 바로 광탈하잖아요. 몰라요. 끝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니엘 69개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이번에 경기편에서 쫄깃쫄깃하겠네요. 고맙습니다. 주현님 away 3, 3, 3, 3, 3, 3, 3, 3, 3, 3.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좀 진한 플레이를 한번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족조 형이 또 올 스쿼드 모두 샷건을 두고 플레이하겠다. 저 레이브즈 모드를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도. 경기 좀 끝났습니다. 최종 열두 번째 라운드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대결이에요. 음악 나오죠? 진짜. 위에서 내려가는 것. 코드컵 어제부터 진짜 치열했거든요. 선익금 갑니다. 무조건 우승합니다. 꼬리님 감사합니다. 김성태 화이팅. 천계 감사합니다. 우승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꼬리님의 그 운명. 이게 지금 맞아떨어질 채. 선익금이라니요. 한 번 안 돼요. 끝까지 봐야죠. 네. 네. 카민님. 비교적이기 바람사드리고요. 카민님 이리 오시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카민님 감사합니다. 상상 열려있습니다. 중개진 방송. 지금 미배 쪽으로 떨어지는 팀들도 있고. 맞습니다. 같이 떨어지는데. 왼쪽으로. 끝까지. 한 번. 아직 매치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줘야죠 소찬 혼자가요 그리고 K-뜨뜨뜨 남순 줌바뜨 뭉쳤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나요 결과는 이전 매치를 떠올려봤을 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였는데 뭉쳤습니다 각자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더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야야야야 이거 이거 빨리빨리 빨리빨리 샤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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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르겠네요 김성태 팀 스탈버 카메스키 저주받은 도시예요 아니 천 개 선입금을 받았는데 3번 팀이 가장 멀리 있어요 밀베 자키 스탈버 이런 와 이거 어떡하죠 가다가 리드샵 맞고 죽거나 아니면 검문소 당하거나 아니 이러면 네 이거 마지막 매치의 특성상 BJ들이 검문소 차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맞습니다 몰랄지 몰라요 네 하늘이 김성태를 버리나요 네 지금까지 자 죽을 굉장히 잘 끓였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길을 통... 죽 써서 박준다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맛준다가 될 수도 있고 누가 가져갈지 맛이냐 맛이냐 김보키를 줄 수도 있고 네 세 팀 가능성 있어요 사실상 이렇게 멀면 오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와 밥이 다 됐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지금 밀베 성흡이 재를 뿌리는 건가 싶거든요 와 김방구 선장님 네 우와 일주일 후반 감사합니다 라고 미리 알고 계시는군요 네 네 백 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지금 밀베 쪽으로 들어오고 밀베 먼저 들어가요 이 팀이 먼저 들어갑니다 뜨뜨의 과감한 판단 그리고 전수찬이 있는 마을로 들어간 거 아닌가요? 지금 한 명? 오오오오 전수찬? 여기 섰어요 줌바뜨와? 줌바뜨가 왔는데 벡터? 이거 기습? 이거 발소리 이게 뭉치면 발소리 빨리 아웃했거든요? 어! 걸렸어요 어? 이름이? 이거 아무도 안 도와줘요 네 다 파밍하러 갑니다 네 신경도 안 써요 팀원인데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가까우면 벡터로 바꾸는 게 낫죠? 전수찬? 네 M16 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 어? 근데 이게 다른 팀원들이 와서 어? 파밍 이후에 같이 잡아줄 순 있는데 거리가 꽤 되나 본데요 멀리 떨어져 있죠? 어? 그냥 가네요 옆집? 음 지금 서버니 쪽에 이경민, 안녕수야, 이리상 있고요 전수찬은 밀리터리 베이스 혼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플릿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어? 서로와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있는 플레이죠 네 한 명을 미리 보내놓고 네 그러면서 이제 밀별을 내다보는 그런 큰 그림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대성공이죠 네 먼저 들어가서 길잡이 역할을 하니까요 야 자 스플릿 음 그래서 어쨌든 저는 박사장 팀이 포칭킬을 먹고 있기 때문에 와 가방을 좀 찢어지도록 계속 파밍을 챙겨서 자기장 맞으면서 들어가는 것도 좀 괜찮아 보여요 그렇죠 드디어 팔벙팀이 하나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드디어 마음이 통했대요 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매치지 네 정말 이제서야 하나가 되는 참 빨리도 하나가 됐네요 그레이브즈로 대통합을 어 맛있게 되었고 라고 어 이 여기가 이거 다리 뒤쪽에 차량 바리케이트 설치해놨나요 네 여기가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날개 그러니까 다리의 날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와 시조이님 200개 시조이님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런 귀인이 또 이렇게 나타나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귀여우시네요 어? 서키? 왜요? 귀여운 거 좋아하신다고 하려고? 네 약간 그 귀여운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저 뭐요? 저도 고양이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우준이 좋아하세요 열심히 좋아하세요 이거 막고 있는데 지금 저 뒤쪽에서 18번 팀도 돌겨갈 준비하고 있거든요 줄 서 있어요 아니 오른쪽까지 지금 아 전수찬 삼아 이 팀 1냅니다 드디어 하나가 됐어요 자 여기는요 아니 무슨 철구 철구가 드디어 한 번 하나요? 야 절실한 철구 철실함이 철실함이 되게 위험해 보이던데요? 철구! 유선이가 어? 유선이 철구 유선이? 어? 걸포! 와! 와! 유선이에게 기절당한 철구가 위험할 뻔 했지만 걸포가 그걸 막아주면서 그렇죠! 어? 이 팀 기사 회생 이렇게 시원하게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 처음 보여준 거 아닌가요? 네 이거 처음이죠 한 팀은 압살한다 최초입니다 12개 매치 중에서 12개 매치에서 가장 좋은 플레이가 이제 나왔습니다 역시 뭐 이제 저라데시 오전은 남다르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나님? 아 이거 뜨뜨 계획이에요 너희들 다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다 내려요 응 못 지나가니까 다 내려요 네 자 뜨뜨 뜨뜨가 좀 이런저래 걸렸는데요 아 이거 조기 퇴근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왼쪽에서 케이가 보좌해주러 왔고 여기서 지나가는 거 완전 무시 크리패스 뜨뜨 무시 오우 아 이거 끝나가는데요 설이 체력 많이 빠졌어요 예 뜯다 어떡하죠? 어 이거 묶였는데 완전 지금 왼쪽 오른쪽 다리 난리 났어요 다 묶였어요 다리를 지키려고 하다가요 뜨뜨리 구절 자식이 다리를 지켜려고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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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샷 괜찮았어요 지금 너무 좋았습니다 오 방금 느낌이 있었어요 진짜 네 잘했어요 수류탄을 마무리하는 그림까지 네 케이 선수도 배그 BJ 멸망장 멸망장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어 맞습니다 잘했어요 두실 아 왼쪽 오른쪽 다리 진짜 마감이에요 마감 네 오찌나갑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네 역시나 마지막 라운드다 보니까 이렇게 검은석 이것에 대한 개인하는 아 감스트? 와 이렇게 그냥 쌌는데 감스트? 아 너무 난사가 안 돼요 아 팀원을 위해 총알을 대신 맞아줬어요 아 팀원을 위해 총알을 대신 맞아줬습니다 희생정신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스트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도 아직 안 죽었어요. 자 이거 박스 돌아와서 살릴 게 있고 이제 이야 상윤에게 상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와 진짜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상윤의 수류탄. 자비가 없네요. 그냥 갔습니다. 노 머시 상윤은 나중에 배그 BJ맬망전 나와도 되겠는데요? 너무 잘해서 다리 바텀에서 굉장히 잘 싸우잖아요. 원 딜이고요. 원 딜이라고 총고 다 했어요. 저스트 라이크 데트 여기까지일까요? 저다가 무너집니까? 아 별이 졌네요. 걸포도 여기서 위험한데요. 뒷덜미 뒷덜미 바로 졌습니다. 그래도 절실한 철구가 있어요. 바퀴 터져서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차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 법진님 100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진님 10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팀성태 팀 보트 타고 오고 있고요. 토끼에나 왔어요. 코트 주거리도 보트 타고 진입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아웃되는 팀이 있으면 이렇게 시간을 끌어주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왼쪽 오른쪽 다리에서 묶였으니까 광탄하는 팀이 많으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유는 많이 생겨요. 그렇죠. 6시 쪽으로 이게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고요. 배 타고 가면 사실 거무소 안 당하고요. 어차피 밀베 안쪽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실 차량이 없어서 후반 운영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맞아요. 그래도 현재 3번 팀이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서 어떻게 어떻게 잘 될 거 같거든요. 모든 팀들이 다른만 생각해서 뒤가 비워요. 광탈만 안 하면 돼요. 맞습니다. 그냥 밀항중 노포 쪽에 입성했다가 아까 전에 2번 팀이 먼저 입성했는데 거기 뒤로 들어갔다가 막 찍히는 그런 플레이만 아니면 돼요. 지훈님 1위 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1위 5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돌아갑니다. 어 어 있었는데요. 어 없었.. 예 아 있네요. 역시 해적단 야 되게 뭔가 어 멋있게 굉장히 멋있게 스직 낙하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거의 침묵 저는 약간 그러니까 무너진 줄 알았어요. 네 게임 화면에서 없어진 줄 알았어요. 어 어 그렇죠. 한유주가 쏘고 있고요. 다누리 다누리 네 다누리 정도의 실력이라면 이거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한유주도 잘해주고 있고요. 네 돌아서 올라가야 하는 언덕 라인이라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팀은 계속 좀 얻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유희라도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홀탱탱과 유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에 지금 도면 기절 중 걸음에서 못살려요. 절벽 아래쪽에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로봇 쪽에 있는 네 반대편 도로에 뭐 초합지 큰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젠지가 그쪽에서 환상적인 수비를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유희 야 신하게 정말 편하게 내려가네요. 내려가는 게 우와 유희 선수 진짜 무슨 영화 찍는 줄 알았네요. 와 스터디맨인데요. 아니 굉장히 빠른 길로 내려가잖아요. 굴러서 이거 진짜 명장면이에요. 박사장 네 자 박사장도 킬 올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박사장 최하위 18등으로 시작해서 네 1등까지 노릴 수 있는 자 1번 팀이죠. 첨탑 송전탑 바로 왼쪽에 연구 소지에서 와 박사장 또 다 잡았어요. 우와 원래 컨디션 너무 좋은데요. 와 박사장 진짜 하드캐리에요. 네 근처에 잘 잡은 위협적인 적을 싹 다 쓸어버렸죠. 네 예 와 어제는 정말 와 아이고 머리에다 던져가지고 이마에다가 네 원래 발밑에 깔아줘야 된대 네 슈아악 하면서 의도된 건 아니겠죠? 굉장히 머리가 강력합니다. 아 네 방금 헤드샷 났어요. 네 아 진짜 배그 BJ들 또 다른 BJ분들 너무 재밌어요. 오 예 여기 여기 네 요 라인 네 여기에 뭐 오토바이 뭐 입구에 맞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은근 자기장이 잘 잡혀요. 오 광탈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팀들이 전부 다 보트 타고 다리 건너서 오고 막 주요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가장 높은 지역 쪽에 이 두 팀이 물려서 서류 지금 어디 있어요? 보급 상자 먹으러 남쪽에 진입하다가 7번 팀에게 잡히는 거 아닌가요? 네 줌바트와 케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건 패스해야죠. 어 남순은 갔네요. 남순 아 왔어요 내게. 자 준K 파밍 오리가 아니 남순은 갔네요. 남순이었죠. 피끄럽과 스멜은 진입 중 네 엠케이일사를 두고 가네요 그런데. 오 오 오 우리 오 아 그 아니다. 아 이거 아니다. 아 이거 아니야. 티모네. 이거 가져가야지. 어?ient가 뭐였어? 엠케이일사 어 먹었어? 안 먹었어. 아 가지고 와 가지고 와. 음 음 그렇습니다. 연습 더 하면은 훨씬 더 훌륭한 경기. 오 5번 팀 맞추고 5승후보 이번 경기 잘 풀어나간다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근데 지금 내린 위치가 좀 멀긴 하거든요 그리고 뛰어서 가야 돼가지고 차량도 다 다른 팀들이 긁어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3번 팀, 김성태 팀 벗어났어요 노보 쪽에 차 못 챙겼으면 저쪽으로 돌아가는 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박토니가 한번 해내는 게 아닌가 지금 차 구하러 한번 올라갔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3번 팀이 지금 12번 팀이 자리 잡은 지역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 6시 쪽에 바짝 붙이면 어떻게 원하는 위치까지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차가 없어도 방향이랑 그런 것들을 예측해봤을 때 진입은 가능한데 아마 왔어요 토끼에나 코트 주보리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열리지 않을까 네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긴 해요 열심히 뛰고 있어요 이거는 걸어서 들어갈 그러니까 뛰어서 들어갈 만한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이렇게 경계해주는 거 좋은 플레이고요 그리고 3번 지금 뒤에 벌보와 철구가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안되면 여기 고춧가루라도 뿌리자 철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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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냥 본인들이 진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방향 비슷합니다 네 철구가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이 네 뭔가 겨련한 의지가 느껴지네요 느껴지죠 네 이번에는 어떻게든 보여주겠다 네 이번엔 진짜 한 건 하겠다 네 아 정말 입성 네 여기서 합축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 만만 박사상! 박통! 아... 지금 브레임이 좀 변경이 됐어요 어? 어? 향이가 근데 이거 팀 살리는데요 향이가? 어? 맞아요 향이! 오오 이거 진짜 큰일 해줬어요 우와! 굉장히 저 멀리 있어서 확킬 못내고요 그렇죠 난리났습니다 지금 우와 박통! 에이스 살려요 와 이거 팀이 자 굉장히 화목하죠 그리고 유력한 우승후보 3번 팀 킹성태 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2번 팀 만나서 지금 후퇴하는 거거든요 이거? 네 그리고 11번 팀도 여기서 회전하러 오면 여기가 만날 수 있어요 바로! 그냥 도로 건너 갔으면 저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차소리 차소리 들었죠? 약간 아래쪽으로 더 돌았어요 여기 좀 보다가 차소리 들었어요 자기나 바깥이에요 회전? 네! 앞쪽에 보이거든요 네 자 철구가 이걸 인서클을 먼저 한 상황에서 아프리카 대통령과 배그 대통령의 만남? 음 오오 자 화전까지 잘라주나요 네 화전은 여기서 걸렸고 화전은 잡힐 것 같고요 자 자기나 왼쪽으로 잡힐 것 같은데 와아 예소리 예소리 끌어내면서요 자 양전신 다 맞히고 있어요 자기나 안쪽까지는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자기나 맞으면서 와요 네 어 화전 정리 걸포 자기장 마주만 쏴아요 네 변수 발생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 문제는 이게 수류탄 세 개고요 예 이거 회복하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차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아웃서클 점검은 안 할 거예요 네 이거 3번 팀은 좀 불안해 보이는데요 네 수류탄 이거 맞으면 완전 여기서 끝날 수도 있죠 그렇죠 걸포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데다가 와아아아아아아아 김성태 기초 자 그러면 예술 정체나 안에는 철구도 둘이 뒤집힌죠! 그렇죠! 김성태 여깄다! 자 난리났습니다. 김성태 살릴 수 있나요? 네. 아 깨박이도? 자 예솔이 정리해주고 예솔이 그래도 백옵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해주는데요. 예솔이 다 했어요. 김성태! 살아요? 일단 살린 것 같긴 한데요. 다 살았어요? 오! 김성태 또 기절! 다누리다! 다누리가! 아 다누리가! 이거는 못살려! 이거는 힘듭니다! 와! 못살려요. 자 뒤에서 다누리가! 다누리! 다누리! 다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야 저 못살나요? 3번 팀 못 들어가요 이러면! 네. 3번 팀 그냥 직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뛰어야 돼요. 네. 걸음아 날 살려라! 네. 직진. 네. 약간 운에 맡기고 그냥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기서 저런 거 있어봐야 네. 결국 시간 지나면 다 죽거든요. 그리고 철구 앞에 지금 코트 누워있고요. 네. 철구 재합장했습니다. 갔습니다. 이하나 서서에게 정리되었고요. 네. 그냥 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윤종과 네. 그럼 3번 팀의 진짜 정윤종과 땡지의 어깨에 모든 게 걸려 있는데요. 그러게요. 광탈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불안하거든요. 네. 점수가 필요합니다. 점수가. 최대한 살아가면서 순방이라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킬 포인트도 많이 못 먹었죠. 네. 지금 5번 팀이 살아있거든요. 맞죠. 맞죠. 맞습니다. 랜딩과 지금 밀리터리 베이스 벙커 안쪽에 있거든요. 네. 오. 사실 박통희 있는 쪽으로 가면 또 킬 포인트 제공할 수 있고요. 여기도 중요한데 지금 5번 팀과 14번 팀도 거의 뭐 숨소리. 가장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네. 드릴 만큼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벙커 쪽.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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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3에서 랜딩. 맞죠옥 선수 살아남아야 돼요. 은근 근데 향이가 지금 킬 포인트를 야금야금 잘 먹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자. 1번 팀. 박사장까지. 치킨 과장은 모릅니다. 이거. 박사장. 4명 유지가 됐잖아요. 2명이 쓰러진 상황에서. 이루어 prospect 투죠. Вы 가장 위험한 사 fundament은 hotbell을 패합니다. 저 자전 tld에 기준 이 백성 투죠. 포부 문 adolescents 총. 자 이제는 박통 f2 예. 몇 킬까지 뽑아내 면서 박사장 자 여기서 공부하네요. 팀 끝난거 줄 알았거든요 팀상태 팀 끝난거 알았어요 2단점프 박사장 포스는 있었는데 상대 역습이 좀 세고나는 느낌도 있고요 뒤에 돌아와요 다누리봐요 다누리 근데 향이가 진짜 에이스에요 향이 4킬 향이 만만까지 만만이형 만만까지 노장의 투옷 중견의 희망 퍼펙트한 수비 10킬입니다 점수 보세요 10킬이에요 그리고 자기장은 또다시 허락하지 않는데 도로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래도 혹시 모르거든요 도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숲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박통은 또다시 한번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1번 팀은 약간 모험수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12시 지역 쪽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도로를 건너가는게 좋은 선택이 될거 같아요 마초카 랜딩 0킬이네요 순방해야되거든요 여기서 8킬이라도 어떻게 순위 들어가야죠 가능성이 어쨌든 킬포인트를 많이 쌓아야되요 3번팀이 킬포인트를 적게 먹는게 아니기 때문에 10킬입니다 3번팀 왔어요 진짜 대단하네요 보건이가 쿠쿠닫을 기절 보건이 끝까지 남아있다가 백테클 한번 걸었거든요 맞습니다 향희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요 자 끊어내나요 본막단 깔아놨고 끝판없고 보건이가 한번 해방 고추까지 뿌리고 있습니다 만만해 만만 지금 기지에 묶였거든요 자기장 만만 때려놓고 진입 샷은 침착하게 잘 쐈는데 네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때려놓고 진입이라서 이거 안전하게 함정 아앗 불안했죠 좀 자 이것만 잘 커버해주면 그래도 벌렸어요 향이 진짜 무슨 향이 왜 이렇게 잘해요 너무 잘해요 숨은 장이에요 아무도 골을 못 넣어요 향희 앞에서 다 했습니다 진짜 너무 잘해요 2명을 살렸잖아요 이야 와 자 그리고 수 쪽에서 쏘는 거 자 박사장이 한번 그래 와 와 데미지 들어 박사장 와 박통 야 이게 아 진짜 우리는 박사장의 시대에 살고 있나요? 와 7천만 원 이렇게 만들었나요? 생금이 이 선수 이렇게 만들었나요? 네 18등에서 1등요 네 아 진짜 첫날 최악이었거든요 시작은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나요 이 선수를 아 마주공토 탈락 아 5번 팀 전멸 자 이러면요 타고 내려가서 12시 방향으로 돌아가면 김동주에서 말씀대로 그렇죠 12시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미 9번 팀의 전력을 한 번 더 약화시켰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쪽 지역 자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번 팀 진짜 기세가 맹렬합니다 네 4천만 원의 주인공은 이경민과 이지상만 밀어내게 되면 차량 보유하면서 나중에 17С 오 박사장 야 이렇게 잘하는 경기가 있었나 네 인생 경기를 보시면 돼요 네 와 이거 지금 11번 팀 복귀도 남아있어요 네 복귀도 남아있습니다 상금권의 유력한 팀들 와 만만 그래서 어쨌든 차량 보유하고 벙커 위쪽으로 차량 대고 올라가면 그쪽에도 숨을 수 있는 공간 자체는 남아있거든요 네 자 과연 여기서 1등까지 자 그렇죠 여기에서 과감 야 괜찮아 살았어요 진짜 악소리가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와 악소리가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침착하게 천천히 가면 될 것 같고 일단 가장 우승이 유력한 거는 저는 지금 자력 보존 상황과 자리 잡은 위치를 생각해봤을 때 17번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벙커 뒤쪽으로 자 올라갔고 여기 천혜의 요새 같은 지역이죠 벙커 안쪽에 있는 인원 어 그렇죠 오우 예나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노리고 있었네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막탄 뿌리고 만만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각이긴 해요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벙커 위쪽 올라가는 거 지금 노리고 있었어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직 향기는 못했고 동쪽에 자리 잡은 예나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연막 뿌려지기 전에 확킬 된 거라서 박사장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요 네 예나도 끝까지 분노하면서 계속해서 네 진입 저지하고 있는데요 할 수 있는 최선 다이발 상금권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다이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우승 팀에게만 상금이 또 주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반대편에는 베프 순위씩 기다리고 있고요 네 아 이거 지금 11번 팀 치킨 먹고 그러면은 네 고키도 남아있어요 고키도 남아있어요 네 가능성의 네 아 이거 지금 아직까지 정황 봤을 때는 이 위치도 사실 오른쪽 벙커로 건너갈 때 네 몰래 가면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네 2킬입니다 지금 1번 게임 박사장 팀이 10킬 이상이고요 지금 당장 11번 팀에게 위협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팀이 없어요 네 11번 팀이 오버플레이만 안 하면 네 다른 팀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치킨게임 네 상황에서 전력본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 오 예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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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박사장 진짜 팀원 끌어주는 거 보세요 바로 카리스마 있게 차타고 13킬이에요 와 자 쓰러가나요 그냥 오오 오 자 이러면은 11번 팀도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생기죠 네 11번 팀도 치킨 가져가면 이야기 달라지거든요 자 자기장 와 잠깐만 복귀팀 지금 움직일 필요없죠 11번 팀 쪽으로 왔거든요 네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네 오 하 복귀팀 두 등도 부리고 등 돌고 자 위치보고 라이딩샷으로 오오오오오 박사장 위엄 chegar 향희 서로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끌어주고 네 이거 박사장이 시선을 잘 끌어서 향희가 정리하는 그림 그렇죠 네 약간 어그로 끌어주는 듯한 그런 플레이였거든요 맞습니다 실제 타격은 향희가 한번 향희가 이렇게 punkt Kennedy elected 왔어요는 모를 것 같은데요. 잡고 들어가겠다. 왔어요. 지금 향의 이해도가 너무 사벽이에요. 봤죠? 일어났죠? 바로 누웠고 약간 성급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지상이 지상이 변수였어요. 지상이 길을 막고 있거든요. 박사장은 어쨌든 벙커 위쪽으로 올라서는 17번 팀만 막아서면 되거든요. 자기장 중심부 쪽에 위치해 있는 11번 팀 복귀팀 EJ를 노리고 있는 복귀팀 두 명. 꽃님과 복귀 남았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지금 박사장이 있고 지상이 있고 17번 팀도 아까 덩커 근처 전투에서 아슬아슬했는데 어쨌든 다 살려서 박사장이 자리 잡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격 제압하고 다시 한 번 아! 세아가 자 여기서 자 17번에 김세아 이제 복귀팀 치킨 갈아가면 되거든요. 자 이거 천만원 걸려있는 판입니다. 왜냐하면 2등 3등 전부 천만원 차이 그리고 2 2천만원 차이 맞습니다. 철조만 기어가면서 어느 팀을 뛰느냐에 따라서 치킨과 바뀔 수 있어요. 4천만원짜리 킬이 되는 거예요. 자 과연 복귀팀 17번 팀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네 혹시 몰라요. 이 틈으로 기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지상이 어느 팀 건드리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달라져요. 고키꽃잎 쪽으로 왔어요. 네 자기생신이 왔었고 아 이거는 몸을 숨겼다 내밀었다 하면서 계속 상대를 일방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지상이 다리 잡은 것도 오! 변수 없애기? 맞죠? 근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 것 같아요. 지상이 옵니다. 약간 감각적으로 싸워보는 모습이 자 쏘는 거진 알았고 한편적 불어져 있어요. 네. 수류탄이 없어서 이거 정리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수류탄이 있어도 정리는 어려운 곳이에요. 두 개 있긴 한데 이 요새에서 좀 누워있고 네. 넘어올 때 그거 잡는 각을 한번 만들어주겠다. 김보키! 자기장은 좀 내려와야 되거든요. 점 자기장은 김보키 자 연막다리 뿌려주고 지금 17번 팀 넘어올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만들고 있거든요. 김보키 김치아 성리 아 예 자 4대2 4대2 자 4천만원 짜리판입니다. 자 김보키 4천만원 막을 수 있느냐 뚫을 수 있느냐 복해 이건 진짜 김보키라면 왠지 할만할 것 같은데 네. 뒤쪽으로 흘렀고요. 김보키 야 잘라주고요. 아 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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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하가 복해 머리를 꽤 뚫었어요. 김세하 위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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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정리될 것 같은데 위험하세요. 아 17번 팀 와 이거 진짜 모르겠습니다. 2등 차지했거든요. 와 2등 차지했거든요. 이거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김성태가 2킬밖에 못 먹고 광타를 했고 이제까지 쌍 점수가 있긴 하지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심사숙고에서 네. 제가 하나하나 좀 잘 보면서요. 아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복희 팀이 완벽하게 치킨을 가졌으면 우승인데 네. 점수 격차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가지고요. 작가장님 그 점수 격차지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성태건 지상 네. 박사장이 킬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실착킬인가 좀 기억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와 이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또 이제 1등 2등 3등 4천만 원 네. 지금 채팅창에는 설국 우승 뒤에서 뒤에서 네. 아 네. 설마 아 그래서 듣기 중입니다. 네. 어 지금 조마조마해서요. 네. 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승팀 오늘 역대급 상금이거든요. 와. 이번 대회는 타이거 갈비뼈 수팡 수투 아즈라가 후원하고 맞습니다. 아프리아TV가 함께하는 역대급 배그 원탑 대회 역대 원탑 배그 대회 2021 아즈라베 코드컵 네. 총상금 7천만 원 어제 오늘 7천만 원의 주인공들 와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 팀이 유력한 가운데 집계가 끝나면 네. 3등 2등 1등 그리고 주최자 순으로 인터뷰를 네. 하는 걸로 그렇죠. 자 그래서 점수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지금 나오게 될지 한번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와 어딘가요. 어딘가요. 너무 떨려. 너무 떨려. 너무 떨려. 너무 떨려. 확인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확인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 확인 작업 들어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체크하고 있죠. 네.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좀 가는지 4천만 원. 2천만 원. 천만 원. 그래서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박사장님 팀이 어떻게 됐는지 과연 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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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코리아트를 들어왔어요.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지금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대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더블챙. 트리플챙. 퀄드라챙. 다 됐나요. 펜타챙. 다 됐나요. 다 됐나요. 다 됐나요. 다 됐면 보여주세요. 다 됐면 보여주세요. 과두컴 우승자네 다이어트 최종 순위를 집계 중이에요. 집계 중인가요? 끝난 다음에 보여주세요. 와 진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다들 이모 보여주세요. 다들 이모 보여주세요. 누가? 4천만 원? 보여주세요! 어딘가요 우승 어딘가요 우승 어딘가요 우승!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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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점 차이! 와... 김성대 1등! 와아... 김성대 팀 우승! 박사장 1등! 와아아아아아 그리고 김성대 팀 3등! 와 두 팀이 치킨 가져갔으면 끝났어요. 네 박사장이 만약에 1세트나 3세트 때 점수를 많이 올리기만 했다면 네. 박사장이 우승이었어요. 맞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역대급 1점 차이, 3점 차이에요. 아아아아아아 박사장 팀 2등까지 치고 올라온 게 진짜 놀랍네요. 맞습니다. 18위로 시작했거든요 어제. 그래서 사실 김복희가 마지막에 치킨을 먹었다면! 네! 마지막에 먹었다면 또 올라왔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와 이렇게 돼서 네. 4천만 원, 2천만 원, 천만 원의 주인공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채화인은 뒤에서 1등 팀은 음. 오빵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우리 박투수님께서 10개 도착했고 오우, 저는 은퇴합니다. 아... 은퇴를 몇 번 하는 거예요? 하하하하하하하핳 그래도 다음 진짜 잘 싸웠거든요. 수류탄 진짜 멋진 던졌어요. 아... 마무리가 된 팀이 있는데요. 그렇죠. 어느 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진짜 역대급 대회였고 오늘 하루에 6개 매치 어제 12개의 라운드를 경기를 펼치면서 힘든 여정 끝에 이렇게 우승을 차지한 값진 김성태 팀.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직접 만들고요. 직접 상금을 펀딩해서 직접 대회나 직접 1등을 하고 직접 4천만 원을 가져갔어요. 역대급이야 이게. 그렇습니다. 내돈내산도 아니고. 성공적인 대회가 됐다. 이러기도 정말 쉽지 않은데. 내 대회 내 돈. 굉장히 어려운데. 김성태가 주최한 많은 대회에서 이런 그림이 단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안 나왔어요. 내돈내승. 내돈내산고 내가 승리다 낸다. 어차피 이건 내돈이다. 내돈 가지고 내가. 사실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내돈은 아닌데. 남의 돈. 남의 돈 내돈. 후원을 해주신 분들의 상금을 마치 자기 것이냐 당당하게 우승을 가져가는. 김성태 대단합니다. 정말 멋진 상황이었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3등은 김복희. 복희 선수가 정말. 마지막에 진짜 조금만 잘했어요. 혹시 했어요. 여기서 잡아났어요. 4명이 밀고 들어올 때 한 명 딱 규정시키는 거 보고 혹시 했는데. 세아가 바로 이렇게 딱 끊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아까 전에 한 팀을 제압한 지상 선수까지 모든 그림들이 김성태 선수에 향해 갔어요. 그러면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3등 팀을 한번. 3등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 팀 김복희. 11번 팀. 11번 팀 저희 연결해서 김복희 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몰랐어.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목소리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김복희 팀. 3위 축하드립니다. 김복희 학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가장 군대에 빨리 보내고 싶은 넘버원 학살 선수님이 뽑혔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이거 진짜 못 싸우면 이병해라 라는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학살님 그래도 이렇게 3위 차지하면서 상금 천만 원의 주인공이 됐거든요. 어떠셨어요? 아 저 처음 여기 아프리카 와가지고 처음으로 대회에서 상금을 따가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회식합니까? 네. 아 그래요. 우리 지수부 해설도 불러주세요. 사인이라 사인입니다. 그렇게 안되네요. 지나가다 만나실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지나가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여기서 좋은 모습들 보여주시고 이렇게 상금까지 가져갔는데 한 분 한 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학살님 그러면 이렇게 3분과 같이 경기를 펼치니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 대회도 너무 기억에 남는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 진짜 대회를 자주 나갔었는데 다 막 떨어지고 맞아요. 그 막 결승전도 보도 막 이랬었는데 여기서 막 와가지고 3등하고 네. 그래도 프로 은퇴하고 나서는 그래도 첫 상금을 받았으니까 네. 이게 또 좀 기쁘네요. 아 진짜 채팅방에서는 우승 축하드린다고 네. 사실상 우승이라고 네. 아 진짜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꽃밭에서 네. 괜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다른 팀들 욕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거 둘이 너무 좋아요. 네. 자 그중에서 꽃님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꽃님님. 아 네. 아 진짜 마지막 그 장면에서 여기만 한 번만 더 안 했으면 우승 4천만 원인데. 네. 네. 잘 보셨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웠어요. 아 근데도 정말 멋진 그림들. 정말 좋은 모습도 보여주셨거든요. 어떠셨어요? 아 저 열심히 따라 다녔는데 저희 팀 이렇게 상큼큼까지 올려준 우리 팀원들한테 너무 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꽃님님에게는 할 말이 없나봐요. 네? 그러니까 개인 인터뷰인가. 저는 이제 뒤로 빠져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화정님. 네. 와 진짜 아니 총도 잘 싸요. 왜 이렇게 잘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수보이 해설위원이 가장 만나고 싶은 넘버원. 화정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팀 내에서 그냥 그거 딱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팀 내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플레이어 누구인지. 저는 학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아아아 아무래도 지금 패범으로 졌어요. 역시 화살인가 이거. 네. 화살이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 여자 3명인데 기 안 죽고 열심히 혼자 잘 버텨준 우리 막내가. 그 팀에선 기가 죽을 수가 없어요. 인정합니다. 너무 좋을 거예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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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네. 학살이 축하드립니다. 간지럽네. 천만원도 타고 게임 재밌으셨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상관도 타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팀 내에 정신적인 지주. 복희. 복희님. 복희. 김복희. 와. 너무 잘 사세요. 너무 잘해요. 와 진짜. 무슨 어떤 그 엄청난 막 연습이라든지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어. 저희가 일단 스크림 할 때 성적이 진짜 거의 하위권이었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약간 기대하시는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그거에 못 미치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자만 자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연습했습니다. 이야. 정말. 역시. 노력이에요. 최고다. 이렇게 팀웍이 잘 맞아야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맞습니다. 팀웍을 맞추는 방법에 있어서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네. 너무 분위기 좋아서. 저요? 네. 어. 그냥. 다들 너무 잘 따라와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노력해줘서. 이야.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먹고 싶은 거 왜 참았냐고. 아. 먹고 싶. 그냥 참았어요. 그냥 참아가면서 먹을 시간에. 아. 오.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희님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저희가 이렇게. 수많은. 18팀 중에. 상금권에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 다 더. 서로 개개인이 많은 발전하는 모습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저희 팀 코치해준 박 프로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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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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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그 어차피 팀원들이 5인 그것 때문에 4인 회식이 저는 못 끼기 때문에. 중계 지원님들하고 넷이서 회식을 자리에 있으면. 막는. 아빤. 전 세계 acknowledge nivity 안OH 4인 회식 회식 February 2인 gre었거든요. 아닙니다. 아니 배가ве언니micron regional 이름. 그 다음에 좀 내로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온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푸로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인터뷰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팀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최고예요 3등 했는데 괜히 우리 지즈보이가 그렇게 부러워하는게 와 시조잉님께서 시조잉님 오늘께 감사합니다 괄괄괄괄괄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적과 똑같은 4등에서 2등까지 만들어낸 박사장 박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장 향이 만반 쿠쿠닷을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고 팀이 나락으로 시작해서 천상계까지 올라왔잖아요 보통 다른 팀들은 나락으로 시작하면 다 나락에서 끝나더라구요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지적같은 일을 해낸 박사장님 이렇게 원동력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거에요 아 진짜 근데 저희가 진짜 이게 빈말이 아니라 합숙을 하니까 뭔가 진짜 합도 맞는거 같고 진짜로 서로 이렇게 대면 대면 안하니까 점점 호흡이 좋아져가지고 결국에 2등권까지 꽂아놓을 수 있었던거 같네요 이야 18등팀도 합숙을 했거든요 아하 네 그거 약간 변수인데요 네 꼭 합숙을 한다고 성적으로 이어지는건 아니다 그렇죠 그 색발 톤까지 발휘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팔에 뒤엎는 원동력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우리 좀 다 팀원들도 좋았지만 우리 코치진 전하형한테 제일 고맙네요 아하 분위기 좋아요 코치가 너무 잘해져가지고 예예 음 과통이 다했지 이야 이거 훈훈합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중년의 희망 만만형님 진짜 너무 잘하셨거든요 예 감탄했습니다 진짜 기대기상이었습니다 어우 너무 잘하셨어요 야구 제공이랑 음식만 제공했는데 박사장에도 잘 먹고 또 잘 싸져가지고 그렇게 세중인거에요 먹은거는 여기다 쐈는데 네 밥은 네 밥은 집에서 먹고 총 쏘는건 이제 배그에서 하니까 이렇게 상급까지 굴러들어오네요 예예예 제가 또 안사람에게 총 쏘다가 이제 돈 벌어왔으니 아마 이제 할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격리요? 격리요? 와 그래요 아니 그 수많은 위기상황에서도 팀원을 위해서 먼저 아 몸을 갖다 바치는 네 사실성인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음 만만님 믿기 역할을 해주면서 슈퍼플레이가 많이 나왔어요 네 일단 박사장이 먼저 일단 몸을 대라 자기만 믿고 먼저 앞으로 가라 아 우리가 말하는대로 따랐을 뿐이죠 그럼 오더에 잘 따라주는 것도 팀적으로 반드시 맞죠 누구한테 시키면 그거 뭐 말 안 듣는 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진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수행력이 굉장히 좋았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코코다스님 네 진짜 오늘 박사장님과 함께 팀워크를 맞추면서 18등 골등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나요? 할 수 있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나요? 저는 18등 세 번 연속했을 때 좌절했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은 나는 좀 절망감을 느꼈는데 팀원들은 으쌰으쌰 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저희 완전 코치와 어떤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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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닙니다 아 네, 잘한다. 아닌 걸로 하고요. 오우,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 2천만 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향희님. 와, 슈퍼플레이 진짜 여러 차례. 그러게요. 마지막에도 세이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골키퍼 진짜 아무 막 골 슈팅 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박사장이 모든 걸 만들었다. 네, 사장이가 시키는 대로 했고 저는 그걸로 막았을 뿐이고 다 티키타카가 잘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와,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해주다니. 배그의 마이스트로 박사장. 이 모든 게 다 박사장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 형님 힘들거나 그런 건 아예 없었습니까? 그 18등 세 번 했을 때. 네네네.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의 그 이야기, 박사장 이야기가 불신으로 막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앞으로 튀어나갈 때 죽었을 때마다 좀 진짜로 죽이고 싶었는데 그래도 2라운드는 항상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믿었습니다. 박사장이잖아요. 박사장이잖아요. 아우, 정말 잘하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하 선수. 코치. 코치죠, 코치. 네, 네. 저도 하나요. 팀이 이렇게 잘 되는 게 모두가 다 박사장 때문이다. 죄송한데 팀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저 때문입니다. 아우. 진짜 이게 보시면은 스크림 할 때 보면 저희 팀 성적이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의 대장을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고. 어. 있었고. 근데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사장씨가 처음에 팀 구성되고 나서 아, 우리 팀 전력이 좀 약한 것 같다. 아우. 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응. 근데 제가 그래서 용기를 심어줬어요. 향이 누나, 만만이 형, 그리고 후쿠다슬. 이 팀이면은 세다. 믿고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아우. 이거 배그를. 다 내가 만들었다. 야. 그러면 이거를 배그를 코치한 거죠? 아, 당연하죠. 저는 사실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다 녹여주면서 이게 분위기를 끌어올리게 해줬다. 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네. 쓰다듬는 걸 제가 분명히 봤었는데. 아, 봤어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한마디 해도 되겠어요?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죠. 진짜 2등으로 너무 좋게 성적 마무리해서 기쁘고. 진짜 참가해주신 모든 BJ분들하고 중계진 여러분들 감사한데 일단 대회 후원해주신 후원자분들하고 우선 가장 고마운 건 대회 열어주신 우리 성태형 형님한테 너무 감사하네요. 성태형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장. 박사장. 그리고 더. 더. 어, 경민우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밥을 든든하게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수와 음식. 이런 것들 다 제공해주셨죠. 네. 제가 느끼고 있는 기분을 채팅창에서 또 잘 표현해주고 계시네요. 음. 갑자기? 네. 아이고. 사회생활 잘하네. 네.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도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는 웃음의 목표로 한번 싸워야 되는데. 팬분들에게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있을 때 왜. 아, 진짜로 근데 진짜 저희가 예선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진짜로 막 쪽지로도 막 진짜 패드립 빼고 다 오고 이랬는데. 아, 진짜 제 팬들 저 좀 믿어주시고 여러분들 증명했잖아요. 앞으로도 또 열심히 배그를 위해 좋은 대회 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증명했습니다. 네. 제가 본 박사장 중에 오늘 박사장이 진짜 제일 잘했어요. 그렇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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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2등 팀 인터뷰고. 대망의 1위 팀. 2021 아즈라베 코드권 우승팀. 이 팀이 우승할 줄 정말 연체가기 힘들었는데. 맞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자, 이거 준비가 된 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자, 연결 한 번 해볼까요? 자, 우승팀. 김성대 팀.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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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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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정윤종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윤종님. 푸황. 3대 토스. 어제 빵킬, 오늘 치킨의 일킬. 역시 주인공은 다르다. 연보성 선수와는 다른 길을 걸었거든요. 아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정윤종이 달라요. 근본이에요. 근본이 다른 사람이고요. 정말 그런 기적같은 일. 정말 어려운 일. 마지막에 윤종 선수가 정말 두 방 제대로 터뜨렸거든요. 어떠셨어요? 일단 솔직히 그냥 좀 재밌게 하려고 나왔는데 우승까지 해가지고. 다들 팀원들도 잘해주고 이제 수피랑 흑구 또 코치들도 잘해주고. 아니 성태형한테 너무 고마워요. 뭔가 이제 저 4티어인데. 솔직히 저를 좀 사람 취급을 해주거든요. 성태형이. 근데 오늘. 그래서 우승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가방 취급을 쓰면은. 제가 봤을 때 좀 저희 팀이 힘들었는데 저를 사람 취급해줘서 그나마. 성태형이 너무 수고했죠. 성태형이. 근데 정윤종 선수가 오늘 1킬 치킨 만들어내면서. 맞아요. 맛종옥을 제압하고 치킨 갖고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승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아니 근데 종목. 근데 맛종옥. 별거 없던데.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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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지. 샷발로 이겼으면 샷발로 이겼지. 아 근데 인정입니다. 이겼으니까. 물론 맛종옥의 시선이 약간 오른쪽에 가있긴 했지만. 샷 대결에서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정윤종 승! 맛종옥 팀이. 그거 잊었잖아요. 상금 탔습니다. 아 그렇죠. 3등 팀과 1점 차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천만 원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무려 4등 상금 0원을 가져갔어요. 자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축하를 좀 드리고. 자 그럼 좀 이어서 땡지땡지님. 네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팀원이 구성되었을 때 우리 팀이 우승을 할 거라는 생각.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저는 한 80% 정도. 왜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대회에 김성태는 다르다고 느껴가지고. 성태 오빠가 다 해주겠지? 약간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신뢰감이. 물론 이제 잘하는 대회도 많긴 한데. 그만큼 못한 대회도 많거든요. 팀원을 안 버리더라고요. 안 버려서. 감독을 받았잖아요. 나 버려라고 했는데. 김성태가 안 버려 했을 때. 땡쿡! 땡쿡! 그때 감동 어땠어. 오늘도 좀 좋은 성적이 나온 게 아닌가. 이 모든 게 팀원 아끼는 그 사랑의 힘으로. 네 네. 그런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흑구랑 수피야크, 혜원 언니. 다 코치분들이 너무 아침까지 해주셔가지고. 알려주셔서 더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렇게 좀. 코치에게 감사를 좀 드리는. 숨은 조력자분들 정말 많고. 우승할 만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어서 예솔님. 넷! 오늘 진짜. 포탑이 예술이었어요. 예술이었어요. 그러게요. 진짜 정윤종의. 깜짝 놀랐어요. 정윤종의 스나이핑과 더불어서. 맥업 사격이 진짜 창처럼 다 꽂혔어요. 예솔이었어요. 네. 네. 그렇게. 네. 위기 순간에서도 혼자 남아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성적을 냈는데. 소감 말씀 해주시죠. 이번 대회. 아. 원래 처음에 그. 4월달에 성태오빠랑 같이 비회를 나갔었거든요. 음. 그때 성태오빠가 저보고 똥이 왔다고 똥이라 그랬는데. 이번에 같이 대회를 하면서 약간 이제. 약간 걸음 단계 정도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로는 성장하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준. 또 김성태님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성태오빠 때문에 진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아직도. 아직도 동이에요? 네. 아직도 동입니다. 아. 아. 되게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4천만원인데. 네. 세더오빠가 직접 와가지고. 코치해주고. 집에서 직접 봐주시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엄청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역시. 흑구오빠랑 수피도. 아침 7시까지 같이 저랑 연습해주고.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코칭스텝. 어. 연결이 돼있나요? 네? 흑구가 있나요? 흑구 있나요? 아. 네. 네. 있습니다. 역시 흑구와 블랙나인. 블랙나인. 진짜 끝까지 선수들 케임하면서 우승까지 지켰어요. 그 과정이 힘들었을 텐데 어떠셨는지 소화 한번 들어볼게요. 쉽지 않았죠. 어. 사실 제가 이거 스크림 이런 거 연습하면서. 성태형이 저를 처음에 뽑았을 때 좀 되게 놀랐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근데. 이제 불러서 좀 같이 할 때도. 제 말을 많이 이렇게 들어주는 편 말고는. 이제 살짝. 반대의 느낌으로 살짝. 가다가. 이제 막상 또 대회 가니까. 제가 말했던 거 안 놓치고 좀 잘 해줘가지고. 되게. 놀랐고. 근데 일단 성태형이 그냥 잘해요. 제가 봤을 때. 성태형이 잘합니다. 오. 대회의 김성태. 역시. 남다르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성태의 무대였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다른 코치분의 연결이 안 돼 있나요? 수피 돼 있던 거 같은데. 어. 수피. 수피 있지 않나. 수피님 계세요? 수피님 계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새벽까지. 이렇게 수피. 네. 해주고 우승을 만들었어요. 아. 그럼요. 예. 코칭 스태프로서 진짜. 이 선수 득회하면서 우승까지 만들었는데.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저. 코드코 기간 동안 참가를 못해서 좀. 약간. 붕 뜰 거 같은데. 성태형 오빠가 챙겨줘가지고. 열심히. 우리. 어린이들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1등까지 해버려서. 너무 뿌듯했어요. 와. 많은 분들이 또. 수피의 그 공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사실 좀 더 궁금한 거는. 수피 선수가. 언제. 이제. 오픈캠을 하셔. 다양한 오프라인 대회에 나올 것이네.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도 계신데. 아. 자기가 궁금한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여러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어. 캠성태님. 네네. 진짜 고생 많으셨고. 저 여기다가. 함께 후원을 도와주신. 타이거 갈비뼈. 수팡 수투님. 거기다가. 아즈라 후원까지 하면서. 이렇게 정말. 역대 그 수많은 시청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역대 원탑. 원탑 대회. 이거 캠성태니까 할 수 있는 대회. 정말 이렇게. 대회가 마무리되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고. 찬사로 보내드리고. 축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네. 뭐라고 마이크가 끊겼습니다. 어떠세요? 성황례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 코드컵을 준비하는 공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 이때까지 많은 대회를 열면서. 이번 코드컵을 제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일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약간 좀. 속상하고. 죄송하고. 일단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재미없게 봐주신 분들. 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부족한 거. 좀. 조금 더. 좀 보완하고. 더욱더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와주신. 우리 중개진 형님들. 그리고 스폰 해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코드컵. 좀 짧은 기간이지만. 어. 보라비제이 분들. 그리고 롤비제이 분들. 배그비제이 분들. 너무 열심히 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재미있든 재미없든. 끝까지 코드컵을. 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야. 정말 멋지네요. 소감도 멋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함께. 저희도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역시 배그대통령.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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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번 코드컵 대회가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또 경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네. 전 그게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치러진 경기들을 다시. 이렇게 돌이켜봐도. 진짜. 매 경기. 다양한 변수가 나오면서.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잡고. 어떤 팀이 변수가 할지. 네. 예상이 쉽지 않았어요. 아시라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드컵.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너무 훌륭한 대회 감사합니다. 훌륭한 대회 좀 열어줄 수. 열릴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아프리카TV에서도 지원을 해주시고. 또 수우팡 형님. 또 수트 형님. 아예. 타이거웰프 형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콘텐츠라는 거. 함께 만들어가는 대회라는 거. 저희가 보면서 느낄 수 있었고. 그게 정말 큰 의미죠. 정말 이게. 많은 분들.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만족스럽게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더 노력해서. 남자인간님 감사드려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방송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회기간 동안. 수우팡 형님. 아이고, 수우팡. 오실 줄 몰랐거든요. 아이고, 수우팡 형님. 어? 눈물 나요. 아 진짜. 수우팡 형님. 아우, 눈물 나요. 아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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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아. 아하아. 캠동준이 울었습니다. 아하. 아하아. 김동준이 우렸어요. 오실 줄 몰랐어요. 준비한 게 다른 하나도 없는데.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희가 어떤 진짜 감사합니다. 수팡님 보고 계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팡님. 보고 계신다는 거. 저희가 진짜 오실 줄 몰랐거든요. 아 그렇죠. 여기 찾아주셔서. 정말 아예 몰랐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최선을 다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중개진 해설 때문에 더욱 재미있었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께서 이 대회 기간 동안 오랫동안 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시고 이렇게 팬 가입해 주시고 또 채팅 열심히 쳐주시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 대회가 계속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만들어가는 대회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배풍선을 또 이제 저희가 회식비도 쓰고 컨텐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도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덕에 저희 중개진 구독자도 10만이 넘었고 그리고 팬 가입도 많이 늘어났고 즐거우셨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는 코드컵 영상들은 참여한 BJ분들에게 전부 다 오픈되어 있어요. 저희 컨텐츠 전부 다 쓰셔도 용암택님께서 이승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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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암택님 3,4티어 솔로전 지금 따로 하고 3,4티어 솔로전은 저희가 중개하지 않고 아마 이제 김성태님이 중개를 하지 않을까 마지막 핀란넨의 장식간에 저희 코드컵의 마지막 이벤트 무대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3,4티어 솔로전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태님 김성태의 방으로 가셔서 오늘 진짜 김성태님이 마음고생 심했고 만드는데 힘든 과정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죠. 힘들었을 거예요. 가서 응원도 해주시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중개 또 우승자 출신의 시선의 중개로 코드컵 최고의 선수의 시선으로 함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하면 바로 김성태의 방송으로 고고! 바로 가주시고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즐거웠어요. 진짜 막 커뮤니티에 사이트에 올라와서 코드컵 재밌다. 중개진 덕분에 너무 재밌다. 구독해 드리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10만명 돌파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즐겁게 한 거고 여러분들이 채팅방을 통해서 같이 소통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즐겁게 이제 방송이 마무리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박수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고 갈까요? 갈까요? 이제 저희가 저희가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아라 알아라 네 그래요 돌아봐 상현아 인사는 하고 가야 되니까 저희도 함께 해주길 바라면서 함께 해주길 바라면서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네요. 항상 기다림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무슨 다음 대회 다음 대회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대회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전은 김성태의 방으로 가셔서요. 우승자 시선으로 준비하는 방송 마지막 핀랄레 여러분 함께 해주길 바라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특히 desaf여reet 감사합니다.